진소윤은 전에 얘기했던 비군이와는 전혀 다른 생을 살고 있으며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어느새 닮아 우수가 이미 환속을 하여 세속의 이름을 사용하고 벼로를 천상오룡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책자에는 그들이 최근에 들어있는 천상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천상회는 신흥의 단체로서 아직 그 실체가 거의 강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대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불과 100일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강호의 사정은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도생선사가 남긴 달마우스 등에 관한 정보는 백방생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강호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었다. 우선은 역시 그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백방생은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쫓기듯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강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앞으로 강호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정과 같은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어느새 누군가가 방문 앞에 저녁 공양을 갖다 놓은 후였다. 백방생은 일단 식사부터 하고서 이윽고 밤을 새워가며 그 책자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 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다. 오직 머릿속에 기억시켜 놓아야만 사용되는 것이고 망실당할 염려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으로선 달리 할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다음날 아침 백방생은 마침내 그 책자를 모조리 기억하고 소각시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소 후회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밤새도록 너무나도 애쓴 나머지 아침이 되자 오히려 지나치게 피로하고 졸려왔다. 이런 상태로 소림사를 떠나 여행을 오래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 백방생은 국립 끝에 겨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찰을 불러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백방생은 식사를 가져온 그 승려에게 마찰을 빌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윽고 식사 후에 그 승려가 웃는 낯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소체 등을 운반하던 달구지가 아직 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타고 가시겠소. 하긴 이런 곳에서 마찰을 부른다는 것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노릇일 것이었다. 걸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백방생은 무엇이라도 마다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백방생은 즉시 수락하며 약간의 은자를 꺼내서 그 승려에게 수고비로 주었다. 그 승려는 이소림사에서 정식 제자라기보다는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은자를 마다할 리가 없었다. 그 승려는 내심 기뻐하며 은자를 받자 은근히 더욱 신경을 써주는 듯했다. 이윽고 달구지는 뭐든 떠날 준비를 마치고 백방생을 기다렸지만 백방생은 또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작별 인사를 받아주길 바랬다. 장문인이나 독업대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직원 스님이라도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의 정호가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누구도 와보지 않았다. 참다 못해 그 승려가 가서 알아보니 직원 스님은 백방생에게 그냥 떠나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백방생은 그만 쓴웃음을 지으며 달구지에 올라 소림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 속가 끄는 달구지는 소림사의 정문이 아닌 작은 뒷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설마하니 그렇게 자신이 후문으로 그 모양으로 소림사를 떠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백방생은 그날 오후에 달구지를 타고서 절반은 졸다시피 하며 등봉현에 이르렀다. 그 등봉현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아주 유명했다. 백방생은 일단 객점에 들러서 하룻밤 푹 쉬어가기로 했다. 백방생은 등봉현 내에 있는 한 객점에 묵었는데 비록 형색이 이상하기는 하나 화려한 비단의 복을 입었기 때문에 객점의 정원들은 그를 환대했다. 백방생은 우선 2층의 상방에 자리를 잡고 깨끗이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면도까지 한 다음에 서찰을 작성하여 사람을 시켜보내게 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진소유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진소유는 강호 인물록에 의하면 달마우수 아니 천상오롱과 거의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아낸 지금 그의 앞으로의 행로는 이미 대강 정해졌다. 진소유가 낙양에 있다고 하니 그도 일단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진소유는 지금 그의 재산인 황금 10만냥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당연히 자신의 그 재산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그의 생사가 불분명했지만 이제는 일단 삶은 확보된 것이다. 만일 그가 그것으로 평범한 촌부의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정도라면 그의 몸은 건강하게 백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백방생이 진소유를 만나서 하려는 일은 기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아직 백방생은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고 나면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진소유 그녀는 이미 그에게 알몸까지 보인 사랑스런 소녀가 아니던가. 백방생은 일단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갑자기 세상에 다시 나와서인지 상당히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잊어내고 향인 복주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는 자라면서 실로 심한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마치 한낮의 꿈처럼 생각되는 것은 어인일인가. 과거 그의 부모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도 횡익을 무수하게 당했던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득한 과거처럼 그 과거의 환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 그의 두뇌가 지나치게 피곤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소림사에서 보낸 지난 백일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기 때문일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세상과 한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등봉현에서 마찰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을 먹는 것보다 쉬웠다. 만일 그 사람이 충분한 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한 백방생은 드디어 오전나절에 마찰을 타고 낙양으로 향했다. 등봉현에서 낙양으로 가려면 길을 따라서 서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달리면 된다. 그 여정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만일 좋은 말로 달린다면 하루만이라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전날 밤에 보내라고 했던 서찰은 이미 가장 빠른 인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진소연은 아마도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숙녀에게 느닷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례다. 백방생은 가능하면 그녀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했다. 자연히 백방생은 마찰을 보다 천천히 물도록 했다. 마부는 초로의 늙은이었는데 이 고장의 풍물에 대해서 잘 알았다. 백방생은 우선 시장에 들러서 몇 가지의 값비싼 의복들을 사서 갈아입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몇 가지 샀다. 이어 그는 모자까지 하나 사서 썼는데 그것은 스스로 선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를 전날의 그 나약하고 소심한 귀공자로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눈빛이 맑고 고요하며 침착해졌고 게다가 전신이 뚱뚱하고 말숙하며 화려해졌다. 이제는 대개 사람들은 그를 어떤 돈 많은 귀공자나 장사꾼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초로의 마부는 장사하는 법을 알아서 그에게 끊임없는 아부의 말을 해주었으며 백방생은 그에게 약간의 은자를 담내로 주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은자만이 가장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다. 마부는 일단 은자를 받자 매우 태도가 공손해졌으며 지시한대로 마찰을 아주 느릿하고 조용하게 몰았다. 게다가 근래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그것은 백방생이 혹시 심심해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마부의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며 마치 유람을 하는 선비처럼 행세했다. 그는 반쯤은 졸았으며 반쯤은 잠을 잤다. 그러는 가운데 마찰은 오후 무렵에 하나의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문득 마부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나을이 이 마을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백방생은 급히 선잠에서 깨어나 졸린 눈을 부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런 곳에서 풍취가 있는 술 한잔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건 선비의 행색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열량짜리 은표 한 장의 마부는 이미 그의 시종처럼 행세했다. 그는 직접 마찰을 몰아서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주점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 주점의 이름은 선일로라고 했다. 백방생은 이미 돈 많은 선비의 행색을 하기로 했으므로 마음이 아주 느긋해졌다. 그는 주점의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정원에게 열량짜리 은표 한 장을 내밀었다. 나를 가장 전망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게. 정원은 일단 수고비를 그렇게 많이 받고 나자 허리가 갑자기 굽어졌다. 그는 즉시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백방생을 2층의 전망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1층에는 험상 굳은 인상의 사내들이 삼삼오오로 탁자들을 차지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백방생은 무공히 전폐된 상황이라 그들과 상대하는 것이 은근히 두려웠다. 따라서 그는 일단 2층의 조용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2층에도 병장기를 들고 있는 사내들은 있었다. 그러나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아서 주위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고 게다가 선비들이나 상인들도 있었다. 백방생은 우선 점원에게 아주 값비싸고 맛좋은 요리와 술을 시킨 다음에 안심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 내심 공리를 했다. 내가 이렇게 부자의 행색을 하고 또한 수중에 많은 돈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무런 방비도 없다면 도적을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특히 그러다 간 진랑자를 만나보기도 전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 그럴듯한 동료나 호위무사를 만나면 좋을 텐데. 은근히 주위로 시선을 돌려보니 문득 갑자기 그의 눈에 크게 띄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황삼서생 그는 백방생의 반대편인 주루의 입구와 가까운 구석에 홀로 자리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용모나 자태가 뛰어나게 수려했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범하지 못할 기질이 풍견하고 있었다. 나이는 스물다섯 정도이고 키는 백방생과 비슷한 육척 정도이며 체구는 아주 늘씬하고 수척한 편이었다. 백방생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 황삼서생의 기질과 눈빛이었다. 이 눈빛이나 기질은 왕왕 무리민들로서는 자 신의 무공 수위를 감출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은 보고서도 그 수위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백방생은 안목만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그는 순간 그가 무공이 매우 곡강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게다가 그 눈빛에서 그의 심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일단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미처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나라는 사람의 인상을 뚜렷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방생은 즉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가 다가간 곳은 그 황삼서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탁자였다. 그 탁자에는 방금 전에 올라온 청의 소녀 하나가 앉아있었는데 일행이 없었고 혼자인 듯했다. 이런 주루의 소녀 혼자서 올라온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다. 게다가 눈빛의 정광이 흐르고 허리에 한 자루의 장검을 찬 것이 필시 강호여인이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앞에 다가가서 정중히 폭건을 하며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제가 낭자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청의 소녀는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백방생의 위아래를 살펴보다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낭자의 나이는 대략 18세 정도 맑은 기질이 있어서인지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체격은 왜소하고 날씬한 편이었다. 그 청색의 경장차림이 매우 잘 어울려서 허리가 잘룩해 보였고 목소리도 청하하여 듣기 좋았다. 백방생은 순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다시 말했다. 사실 소생에게는 한 가지의 딱한 일이 있습니다. 낭자에게 말하려는 것은 즉 한 가지의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청의 소녀는 눈앞에 백의 소생 이 용모가 둥글둥글하고 인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말씨도 부드러운 것을 보고 즉각 마음이 놓이며 말했다. 무슨 부탁을 하겠다는 거죠?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한 장의 금표를 꺼내서 그녀의 탁자 앞에 내려놓았다. 백량짜리 금표였는데 사실 그것은 그가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청의 소녀는 그가 느닷없이 자신에게 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은 이번에 외지에서 이곳으로 들어와 유람을 즐기다가 졸지에 도적을 만나서 외톨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운이 좋아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낙양에 살고 있는데 낭자께서 만일 저를 무사히 호송해 주신다면 그것을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 은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법이다. 그 백량짜리 금표는 현은 2,500량과 맞먹음으로 그것은 큰 돈이었다. 청의 소녀는 도리어 놀라서 어이가 없는 모습이었다. 수고비로요. 이 많은 돈을 준다고요. 저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백방생은 은연중 장검의 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파프리처럼 휘고 고았다. 그러나 그것은 장검을 잡은 채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느닷없는 사람을 만나서 느닷없는 제의를 받게 되어서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강호의 햇병아리로군. 백방생은 이미 강호에서 오래 굴러먹은 사람처럼 쉽게 상대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는 다소 웃으며 말했다. 만일 부족하다면 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낭자는 강호의 여협이신 것 같은데 부디 이 힘없는 선비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청의 소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다소 난감해하다가 말했다. 저는 무슨 여협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별로 무궁도 높지 못하고 또 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에게 청의 소녀는 말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막상 말을 하다가 말고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탁자 위에 놓인 그 금표를 집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손의 인자는 결코 백방생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옆에 탁자에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던 세 명이 대한들 가운데 구레나룻을 기른 텁석뿌리 사내였다. 그는 갑자기 금표를 보게 되자 돌연 욕심이 읽게 되어서 다가와 손을 쓴 것이다. 청의 소녀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안색이 변했다. 백방생은 즉시 고개를 돌려서 그 텁석뿌리를 향해 말했다. 아니 어째서 귀하가 그 금표를 갖는 것이오. 텁석뿌리의 뒤에는 이미 나머지 두 대안이 다가와 있었다. 하나는 뱀문의 사내였고 다른 하나는 얼굴에 기다란 흉터가 있는 사내였는데 보기에 험악하게 생겼고 또한 바퀴 칼이나 채찍 같은 병장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텁석뿌리는 백방생을 향해 음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왜 내가 이 금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그 흉흉한 눈빛을 대하자 자연기가 죽어서 고개가 수그러들었다. 텁석뿌리는 어느새 허리춤에서 낙과 같이 생긴 병장기를 들고 어루만지고 있었는데 그 시퍼런 날이 금방이라도 피를 부를 듯 흉폭해 보였다. 백방생은 즉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오. 하하 호걸께서 그 금표를 가지시겠다면 소생이 말릴 도리아 없는 것이지요. 아니 소생이 그냥 그 금표를 들이지요. 이렇게 호걸과 같은 분을 만난 것도 기념일 테니. 이때 점원들은 음식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잠시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텁석뿌리는 그 얘기를 듣자 한 번 백방생의 위아래를 살피더니 도련 껄껄 대소를 터뜨렸다. 흐흐흐. 정말 내 녀석은 분수를 아는 녀석이로구나. 감히 이 금표를 내게 바칠 생각을 하다니. 그때 비로소 그것을 보고 있던 청의 소녀가 일어서며 보다 못해 한마디를 했다. 이봐요. 당신은 어서 그 금표를 돌려주지 못하나요. 뭐라고. 그 텁석뿌리는 과연 대단히 화를 냈다. 그는 청의 소녀를 향해 눈알을 불아리며 소리쳤다. 내년이 감히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단 말이냐. 이 어르신의 일에 끼 얻을다니. 청의 소녀는 오른손으로 장검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나 아직 경험이 없어서인지 그 손이 새파랬고 안색도 새파랴져 있었다. 그러한 모습은 흔히 상대에게 안도감을 주는 법이다. 청의 소녀는 그러나 약간의 기질이 있어서 마주 응대하려고 했다. 백방생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손을 저어서 청의 소녀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 소적께서는 가만히 계시오. 그것은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호걸께 호의로 드린 것이니 상관이 없습니다. 소생에게는 그래도 아직 한 장이 금표가 남아있으니 우리 그것으로 흥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청의 소녀는 다소 머뭇거렸다. 하하지만 그것은. 백방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소생은 그다지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한 목숨을 지키려는 것이지요. 만일 이 목숨이 사라지고 나면 은자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은자는 앞으로 낙양에 가면 또 구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의 소녀는 다소 머뭇거렸다. 그녀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사건인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장검의 노인 손을 치우지 않은 채 생각하다가 문득 물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에게 경호를 원하나요? 청의 소녀는 아까도 은근히 말했었지만 지금은 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역시 일행이 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낭자께서는 강호의 협려로서 대단하신 분이로군요. 낭자와 같은 분이라면 제가 안심할 수가 있지요. 청의 소녀는 그가 자신을 추켜세우자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떠올랐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나에 대한 그런 칭찬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무공도 그리 높지 못하고 또한 결정할 권한도 없어요. 모든 일은 잠시 후에 저의 사형들이 오시면 그때 의논하세요. 그분들은 무공도 모두 고강하거든요. 백방생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알고 보니 일행이 계셨군요. 청의 소녀는 이제야 한숨이 나오는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점원들은 음식을 백방생의 탁자에 모두 갖다 놓았고 사건이 진정될 듯 하자 다시 일하러 가버렸다. 백방생은 다소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소생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요. 저는 잠시 제 자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 금방 일행이 오시면 알려주십시오. 말과 함께 백방생은 호건을 한 뒤에 자신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안색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알고 보니 그 텁석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다소 놀라며 말했다. 아니 세분 호걸께서는 아직도 소생에게 볼일이 남은 것이니까. 그 텁석뿌리는 한 차례 음흉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뱀눈의 사내와 흉터 있는 사내는 따라서 동조하듯이 흐흐흐 하고 흉소를 터뜨렸다. 텁석뿌리는 이어 말했다. 너는 감히 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크게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감히 감히 소생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호걸께서 소생에게 볼일이 있다면 하하 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텁석뿌리는 음흉하게 바라보다가 불쑥 우수를 내밀었다. 어서 내놓아라.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순간 텁석뿌리는 우수에 들고 있던 쇠낫을 휘둘러 탁자를 후려쳤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그 탁자의 한 부분이 낫에 잘려져 나갔다. 텁석뿌리는 이어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수작을 부린다는 말이냐. 이 어르신께서는 너의 그 금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백방생은 이미 상대의 흉폭한 태도를 보고 기가 죽었다. 그는 즉시 웃으며 말했다. 그 그것은 하하 보여드려야지요. 소생이 감히 감히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헌데 대체 무슨 일이신지. 갑자기 텁석뿌리에 뒤에 서 있던 뱀누네 사내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야 형님의 금표를 혹시 내가 갖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우리 형님께서는 나처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는 말이다. 백방생은 잠시 주저주저 하다가 마침내 다시 한 장의 금표를 꺼내들었다. 스물두 장 백색의 공포 백방생은 그 금표를 텁석뿌리에 손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네 잘.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만일 호걸의 것이라면 하하 그냥 가지셔도 좋습니다. 텁석뿌리는 백방생이 심하게 쩔쩔매는 것을 바라보며 눈알을 불아렸다. 그는 금표를 받은 즉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 내 놈은 감히 나의 말을 의심한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허리를 굽신거렸다. 아 아닙니다. 호걸께서는 어서 그것을 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모두 호걸의 것이니까요. 으흐흐흐. 텁석뿌리는 한 차례 흉소를 터뜨리더니 이윽고 다시 말했다. 이 녀석. 너는 비록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미우치는 감히 있으니 이 호걸께서 잠시 용서해주도록 하겠다. 너는 오늘 운수 대통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백방생은 난색이 흑빛이 되어 연신 허리를 구부렸다. 예예. 소생은 운수가 대통한 것이지요. 그럼 어서 호걸께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그 텁석뿌리는 왠지 아직 미련이 남는지 몸을 돌리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는 다소 주저하다가 이윽고 백방생에게 다시 말했다. 이 녀석 내놈은 정말로 본 호걸에게 솔직하게 대했겠지. 백방생은 일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아해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순간 텁석뿌리는 쇠낫으로 다시 탁자를 후려쳤다. 이내 그 탁자는 황하는 소리와 함께 두동강이가 나서 흩어졌다. 그 쇠낫의 날은 시퍼럽고 텁석뿌리의 위협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 무시무시했다. 어서 내 놈의 주머니를 모두 털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이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실로 그것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백방생은 순간적으로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기회가 쉽게 올 줄은 몰랐다. 백방생은 즉시 안색을 변화시키며 말했다. 아이쿠 그것만은 제발 안 됩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은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소생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텁석뿌리는 발로 부서진 탁자를 걷어차며 흉악하게 소리쳤다.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녀석이로군. 본 호걸이 너를 호송해 주겠다 는데도 감히 말을 듣지 않아. 텁석뿌리는 다가들어서 백방생의 멱살을 움켜주려고 했다.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한 줄기의 앙칼찐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 청이 소녀였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다 못해 마침내 장검을 뽑아들고 정식으로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하얗게 변한 입술을 가늘게 떨고는 있었으나 일단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자 제법 그럴싸한 기도를 풍겨주고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제법 귀여운 아가씨로군. 하지만 이미 그의 신형은 부지런히 대안들을 피해서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황삼소생의 앞이었다. 살려주십시오. 부디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소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소생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에 필히 후사하겠습니다. 백방생이 입술을 덜덜 떨면서 그렇게 말하자 그 황삼소생은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이쿠 웬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다는 말인가. 백방생이 그 조용한 미소에 넋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황삼소생이 입을 열어 말했다. 걱정 마시오.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가 없을 테니. 황삼소생의 그 음성은 한없이 부드럽고 또한 한없이 따뜻한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런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았다. 그는 사실 대담하게 행동하기는 하나 역시 위험한 것은 사실이었다. 상대방이 일단 그렇게 말해주자 내심 기쁘기 짝이 없었다. 마치 지옥에서 지장고사를 만난 것과 같았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선생께서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황삼소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보급파의 도적들인데 무공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백방생은 황삼소생의 눈빛이 지극히 맑고 부드러운 것을 보고 내심 이상하게 생각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남자가 있다고 해도 눈빛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백방생은 은근히 그의 체구를 살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들이 듣고 화라도 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명의 대안은 이때 백방생 등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청의 소녀가 나서는 것을 보고 약간 긴장하여 마주 손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단이 가볍게 올리더니 서너 명의 사내들이 빠르게 올라와 청의 소녀와 아는 채를 했던 것이었다. 사내 무슨 일이야? 그 네 명의 사내들은 삼사십 대의 인물들이었는데 한결같이 두 눈에서 날카로운 정광을 발산시키고 있었다. 대안들은 그들이 나타나자 저마다 시선을 교환하며 주춤거렸다. 청의 소녀는 반색하며 그 네 명의 사내들을 맞았다. 아 가셨던 일들은 잘 되었나요? 사내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말했다. 음헌데 저들은 대체 누구지? 그 세 명의 대안은 자신들이 결코 새로 나타난 자들의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느릿하게 창가로 다가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창밖으로 몸을 날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청의 소녀는 일시에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문득 그것을 보고 아하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녀는 대안들을 놓치는 것이 자못 아쉬운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내가 말했다. 사내 지금의 상황은 실로 복잡하고 또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방금 전에 그 소식을 알아보고 왔는데 지금 그런 시정잡배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야. 무슨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서 가도록 하자. 청의 소녀는 다소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사내들은 급히 올라왔다가 다시 급하게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청의 소녀는 그들을 따라 내려가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았는데 백방생도 마침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왠지 청의 소녀는 안색이 다소 붉어지는 듯 하다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하더니 이내 곧장 뒤따라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주루안의 상황은 이내 진정되고 정리되었다. 사건은 아주 멀쩡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정원들이 부서진 탁자들을 치우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그들에게 탁자 위의 음식을 자기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정원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자 이윽고 백방생은 엽차를 마시고 목을 축이면서 다시 황삼서생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렇게 소생을 도와주셨으니 실로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드시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삼서생은 가볍게 미소하며 말했다. 제게 후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도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까의 그 왕옥파의 손왕자이니까요. 백방생은 비록 강호인물로 그를 숙지하기는 했으나 그런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모두 알 수는 없었다. 그는 약간 놀라며 말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그럼 왕옥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황삼서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도 무림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왕옥파 이 문파는 바로 도가의 성지라고도 하는 왕옥산에 거주하고 있는 문파를 말하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그 문파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왕옥파는 구파일방 오대세가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버금가는 문파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아까 그 청의 소녀가 나갈 때 보여주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혹시 이곳에서 언급결에 그들과 인연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백방생은 거의 형식적으로 말을 받은 다음에 이어 말했다. 다만 왕옥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삼서생은 말했다. 왕옥산은 여기서 낙양을 거쳐 황화를 건너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곳이지요. 만일 당신이 그곳을 유람하고자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백방생은 그가 은근히 그 청의 소녀를 들추는 것을 보고 다소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는 막 음식을 먹으려던 참이라 황삼서생에게 말했다. 저 함께 드시지 않겠습니까? 백방생이 시킨 이 음식들은 비단 고급품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많았다. 세 사람이 함께 먹어도 남을 정도였다. 백방생은 자신이 시킨 음식을 그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황삼서생은 성격이 다소 소탈한 것 같았다. 백방생이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미소하더니 즉시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음식은 매우 맛이 좋군요. 황삼서생의 탁자에는 이미 몇 가지의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있었다. 백방생은 그 식단을 보고 그가 다소 검소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방생은 음식 그릇들을 그가 있는 쪽으로 밀어주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이곳에는 처음으로 와보는데 음식이 맛있다니 다행이로군요. 말과 함께 백방생은 자신도 그 닭고기 조림을 집어들어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두 사람은 매우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물론 백방생이 일부러 꾸민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황삼서생에게는 독특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일단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쉽게 친해지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와 나이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금방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황삼서생은 잠시 음식을 먹더니 문득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정말로 낙양까지 호의해줄 사람을 구하십니까? 백방생은 그가 뜻밖에도 그렇게 물어오자 다소 의외의 심정이 되었다. 백방생은 수건으로 입을 닦고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복이 없어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하는군요. 황삼서생은 역시 수건으로 입을 닦고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낙양까지 호송해줘도 보수는 주실 것입니까? 백방생은 약간 어리벙벙해졌다. 그는 본래 어떻게 해서 이 황삼서생의 호의를 받을까 궁리하던 차에 그런 제의를 받게 되자 뭔가 이게 너무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귀하께서요. 정말 그래주시겠습니까? 황삼서생은 가볍게 웃으며 변명하듯이 말했다. 소재는 어차피 낙양 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만일 형께서 돈을 벌게 해 주신다면 그야 다행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강호를 혼자 유람하고 있는데 마침 노잣돈이 약간 부족했던 참이었거든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얼마를 원하십니까? 황삼서생은 미소를 지우지 않으며 말했다. 보수는 형께서 마음대로 주십시오. 백방생은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가자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이 있었으. 나 이미 더 이상 생각하고 주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즉시 품속에서 백량짜리 금표 석장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황삼서생은 그것을 보고 액수가 커서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형장께서는 아까 이 많은 돈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방생은 웃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개 장사꾼이 믿지고 판단은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생은 비록 힘이 없어도 그리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몸이 소중해도 단지 그런 이유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소생이 잠시 그들을 장난한 것이지요. 황삼서생은 약간 뜻밖이었는지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하하 형장께서는 알고 보니 매우 재미있으신 분이었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에게는 그 밖에도 약간의 재산이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호의를 구하려는 것이고요. 황삼서생은 주위의 시선이 다시 그 금표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그것을 집어서 자신의 품속에 갈무리했다. 이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장께서는 소재를 처음 만났는데 그래 소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이 비록 오래 살지는 않았으나 사람 보는 눈은 약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귀하께서 정인군자라는 것을 내다보았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의 재산을 밝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삼서생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약간 반복한 듯 즉시 일어서며 폭광과 함께 말했다. 실로 과찬의 말씀입니다. 소재는 황해라고 합니다. 백방생은 즉시 일어서며 폭광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백방생입니다. 황삼서생 황희는 백방생을 향해 다소 기이하게 웃더니 이어 말했다. 소재가 이미 백형의 은자를 받았으니 앞으로 낙양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호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방생은 이어 모두 자리에 앉자 다시 말했다. 황소엽과 같은 분이 호의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희는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다가 말했다. 낙양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그곳에 혹시 친척이라도 계십니까?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저 친구들이 있을 뿐입니다. 황희는 백방생이 왠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근래 이 부근에는 강호상의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공자께서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런 일에 관여하겠습니까? 황희는 말했다. 백공자는 남쪽 지방의 분이신가요? 말투가 그렇게 들리는군요. 백방생은 그의 식견에 다소 놀라며 말했다. 예. 저는 복주가 고향이지요. 실례지만 황소엽이 출신지는 어디인지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황희는 말했다. 저는 호남성에서 왔습니다. 백방생은 아하며 말했다. 바로 동정호가 있는 곳 말입니까? 듣기에 그 곳은 풍광이 매우 수려하다고 하여 제가 한번 놀러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서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다. 백방생은 비록 급하지는 않으나 일단 숙박할 곳은 정해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부에게 객점을 알아보게 할 생각으로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마부가 신통하게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주로의 2층으로 올라오지 않나 해서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주로의 입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백방생은 일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바로 다름 아닌 진소유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진소유는 낙양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백방생이 서찰을 보낸 것은 아직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그를 마중하러 나올 리가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오랜만에 보아서인지 그녀의 인상이 약간 달라 보였다. 그 백의 소년은 잠시 백방생을 응시하는 듯 하다가 이내 신형을 돌려 도로 밖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진낭자 백방생은 이에 일순 크게 놀라 소리치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오 황희의 묻는 말에 백방생은 말하고 그 백의 소녀를 뒤쫓아 가기 시작했다. 나의 친구를 만난 것 같소 황희도 그 말에 다소 어리둥절해 하더니 즉시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곧장 밖으로 달려나와 진소유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그 백의 소년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마치 신기로와 도 같았다. 백방생은 마치 한순간 눈에 착각을 일으킨 것 같았다. 백방생은 급히 주위의 골목길이나 대로상을 둘러보며 찾다가 마침내 찾지 못하자 내심 어리벙벙해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정말로 진낭자였을까 혹시 그녀와 닮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닐까 허나 그녀가 진낭자가 아니라면 어째서 나를 보고 그렇게 황급히도 망쳐버렸을까 아니 그녀가 정말 진낭자였다고 해도 나를 보고 그렇게 달아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때문에 마치 자신이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야 사실 생김새는 약간 담기는 했으나 어딘가 진낭자와 약간 다른 것 같았어. 혹시 그녀는 진낭자의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백방생이 그렇게 넋을 놓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 황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친구분을 찾으셨소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내가 잠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그때 마부와 주루의 점원이 그를 향해 함께 달려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백방생은 이윽고 주루의 점원에게 모든 계산을 치르고 나서 마부와 함께 객점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마을에는 객점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한 대부분이 허름하고 작은 곳들 뿐이었다. 백방생은 그래도 일찍부터 방을 구했기 때문에 두 개의 허름한 객방을 구할 수가 있었다. 마부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객점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다. 황이가 옆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다소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서 생각이 잠겼다. 아까 보았던 그 백의 소녀에 대한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백형의 친구분은 매우 미인이신 모양이오. 황이는 아까 그 백의 소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진소유일까 아닐까? 만일 그녀가 진소유라면 어째서 그녀는 백방생을 보자 달아나 버리고 만 것일까? 백방생은 점원을 불러서 약간의 술과 안주를 시켰다. 옛말에 천가지의 시름을 술로 씻어버린다고 했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술을 마실수록 마 음속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 같았다. 혹시 그녀는 내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 봐 그러는 것일까? 아 그것은 그녀의 오해다. 나는 그런 돈은 필요하지도 않고 따라서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그날 나는 그녀에게 그 돈을 선물 삼아 주었던 셈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결코 술과 친근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왠지 술이 잘 받았다.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한 병을 비우고 다시 점원을 불러 술을 주문하려고 했다. 그는 일단 큰일트를 겪고 나자 사람이 달라져서 술주 정뱅이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가 막상 술을 주문하려고 신형을 일으켰던 때였다. 갑자기 반쯤 열려진 창 밖으로 눈에 익은 백색의 눈부신 의삼자락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순간 백방생은 마치 본능처럼 소리치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진낭자 백방생은 급히 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소유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마악 창밖에 도달했을 때 다시 멍해지고 말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과연 그는 환각을 본 것일까? 환각이 아니다. 바로 진낭자였다. 백방생은 내심 소리치며 다시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과연 아니나 다를까? 좌측의 건너편 지붕 위에 예의 그 희끗한 그림자가 번뜩하며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진낭자 왜 나를 피하는 것이오? 이리 와서 나와 얘기 좀 합시다. 백방생은 소리치며 즉시 그쪽을 향해 달렸다. 그는 지금 무공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만일 혼자서 움직인다면 위험이 뒤따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황의가 뒤를 따르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무공도 없는 백방생이 정말로 진소유를 추격하는 것은 무리였다. 게다가 상대는 정말로 진소유인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객점의 주위에 많은 농가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을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백방생이 방향을 정하고 잠시 달리자 이내 마을에서 벗어나 어느 한적한 벌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벌판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시야에 장애가 별로 없었다. 단지 많은 나무들이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다. 백방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갑자기 다시 좌측의 숲에서 백색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진랑자 달아나지 마시오. 이미 황혼역이었다. 백방생이 그 숲에 뛰어들었을 때는 주위가 약간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그런데 백방생이 마악 그 백색 의삼에 가까워졌을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우측에서 한 자루의 칼날이 튀어나와 그의 목에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아니 백방생은 순간 목이 섬뜩하고 등골이 우싹해져서 깜짝 놀랐다. 그는 너무나도 진소유만을 생각하던 나머지 설마하니 이곳의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백방생이 고개를 돌리자 그의 주위에서 세 명의 대안들이 다가들어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낯익었다. 뜻밖에도 아까 그 주루에서 백방생의 금표를 두 장이나 가져갔던 무례한들이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뜻밖에도 그들을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되자 이거야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흐흐흐 애송이가 정말로 걸려들었군. 뱀눈의 사내가 음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백방생의 목에 귀두도를 들이댄 사람은 흉터가 있는 사내였다. 흉터가 있는 사내는 마치 겁을 주기라도 하듯이 칼날을 가볍게 움직이며 으시시하게 웃었다. 그 칼날에는 아직 피가 약간 묻어있었다. 그 피는 백방생의 것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문득 아까 그가 보고 뛰어들었던 그 백색 의섬을 생각했다. 즉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니 눈앞에 한 명의 백의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알 수가 없었으나 그 피는 그녀의 것인 듯했다. 짙은 피비린내가 그녀에게서 흘러나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백의 소녀는 그렇다면 죽은 것일까. 흐흐흐 이 계집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말이냐. 뱀누네 사내가 다가가서 그 백의 소녀의 몸을 발로 뒤집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얼굴이 비단곤보에다 약간 살이 쪄이뒀다. 진소유는 아니었다. 아마도 이 근방의 처녀인 것 같았다. 처녀의 가슴은 쩍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뻘건 피가 꾸역꾸역 흘러나오고 있었다. 황혼 무렵에 그 모습은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백방생은 문득 안도감과 함께 가슴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아까 그가 본 것은 환상이며 진소유가 아니라는 말인가. 하기는 정상대로라면 그녀는 서찰을 받고 내일쯤 그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백방생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이토록 절실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이 현실은 그로하여금 도저히 그런 감상에 젖어있게 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텁석뿌리가 음산하게 말했다. 우리가 내게 무엇을 원할 것 같으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의 은자를 노린다는 말이오. 백방생은 그렇게 일단 말을 해놓고 나서 문득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아하니 이들은 방금 전에 백의소녀를 죽인 것 같았다. 백의소녀는 그 외의 부부는 멀쩡했으며 결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다. 이런 보적들이 강간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납치해다 살해한다면 그것은 강호상에 흔하게 있는 일이다. 헌데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그 백의소녀가 보적들과 무슨 원한이라도 맺었다는 말인가. 백의소녀의 용모를 보더라도 결코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의 은자를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 텁석뿌리는 그러나 기이하게 웃으며 단순히 그것을 시인했다. 그렇다. 내 놈은 감히 지금에 와서도 수작을 부릴 셈이냐.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필시의 이번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대담하게 임기응변하기로 했다. 아니 나에게 은자가 더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소. 그 텁석뿌리 등은 일순 눈빛을 기이하게 번뜩였다. 흉터있는 사내가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주먹을 내지르며 소리쳤다. 우리를 순 바보 멍청이로 아느냐. 백방생은 그 주먹을 가슴에 얻어맞아서 뒤로 벌렁 나뒹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람에 귀두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백방생은 상황이 그렇게 되자 금방 일어나지 않고 급히 머리를 굴렸다. 그는 즉시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많은 은자를 모두 찾으려면 반드시 나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그 은자는 바로 내가. 순간 백방생은 두 주먹으로 가득 움켜쥐고 있었던 흑뭉치를 두 사내에게 뿌리면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저런 삼류의 도적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런 우라질. 퍽썩뿌리와 흉터 있는 사내는 백방생의 얘기의 은연 중 귀가 솔깃하여 다가오다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서 소리치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 벌판의 흙은 누런 황토여서 그들은 일시 눈을 뜨지 못하고 아파서 두 손으로 눈을 감쌌다. 다만 남은 것은 뱀눈의 사내였는데 그도 역시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어 머리둥절했다. 백방생은 흙을 뿌려서 두 명을 처치하고 나서 즉시 몸통을 날려 그 뱀눈의 사내에게 덮쳐 들어갔다. 백방생의 머리는 순식간에 그 뱀눈의 사내를 들이받아서 그로하여금 뒤로 벌렁 나뒹굴게 했다. 비록 뱀눈의 사내는 무공이 적지 않았으나 백방생의 기습적인 회심의 일격에 그만 허를 찔리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백방생도 무공이 너무나도 없는 편이었다. 그는 일단 뱀눈의 사내마저 물리친 다음에 더 이상 그를 당할 자신이 없어서 즉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몸을 돌려서 미처 삼장도 채 달리지 못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채찍이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그 뱀눈의 사내가 자신의 변기로 백방생을 공격해온 것이었다. 백방생은 일시에 아득해졌다. 만일 그 채찍에 얻어맞게 되면 전신이 저려와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백방생은 그만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채찍을 잡아갔다. 그것은 바로 그의 거의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그는 과거의 무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과거의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지금 거의 내공을 운용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만약 과거였다면 그가 한 순간에 채찍을 잡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순간 손을 헛짚고 채찍이 도리어 자신의 손목을 휘갚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따끔하고 화끈한 통증과 함께 강한 기운을 느꼈다. 백방생은 그것을 느끼자 크게 당황하여 즉시 손을 빠르게 흔들었다. 헌데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백방생은 몸을 무리하게 뒤로 젖혔기 때문에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뒷가에는 한 줄기의 고통스런 비명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아 백방생은 일순 고개를 돌려 살펴보고는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그 뱀 눈에 사내는 이 순간 자신의 채찍의 손잡이에 맞아서 머리통이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조금 전에 일은 괴이했다. 백방생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배웠던 무학들 가운데 하나를 펼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량 발천근으로 운 좋게도 효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반탄의 원리에 의해 교묘하게 넝냥의 힘으로 상대의 천근의 힘을 되돌린다는 것으로써 다히 운기법문의 극치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조금 전에 뱀 눈에 사내가 채찍으로 휘감아 백방생을 당기자 백방생은 사량 발천근의 초식으로 상대의 힘을 되돌림으로써 그를 반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파도 같은 힘이 되돌아가자 뱀 눈에 사내는 찌찍을 놓치게 되었고 그것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후려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손아귀가 약간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아도 능히 알 수가 있는 일이었다. 백방생은 순식간에 그러한 사정을 환히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마치 갑자기 이상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한 가지의 놀라움이기도 했다. 아니 어떤 서광을 보는 것이라고나 할까? 과거 백방생은 무공이 거의 대홍락의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 대홍락의 단계는 마음으로 깨치는 단계이니 비록 그가 내공이 상실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무학의 오해에 대한 깨달음 마저 상실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내공은 사라졌으나 무학에 대한 안목은 물론 그 이치에 대해서는 헌하게 꽤 뚫고 있었다. 다만 그는 내공의 상실을 극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한 선입견으로 그는 자신이 최소한의 무학 지식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무학의 최고 경지라는 대홍락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내공이 없었을 때에도 약간의 운기법 문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하물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육신이 거의 죽어가던 때는 전혀 무공을 펼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전신의 기운이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 백방생이 그런 무공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 백방생을 잔혹하게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이상한 노인들은 백방생이 두뇌마저 망가뜨려서 그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실로 의외의 일도 있는 법이다. 백방생은 그러한 수법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정신은 오히려 멀쩡하게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결국 백방생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이 세 명의 도적들을 만남으로써 알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스물세 장 달라진 세상 텁석뿌리와 흉터가 있는 장아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느닷없이 동료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크게 놀란 모양이었다. 미쳐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들은 황급히 병장기를 주워들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머리가 얻어 터진 뱀눈의 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백방생은 그들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을 계속 누운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벌판 위에 홀로 남게 되자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화려한 의복은 이미 황토벨기 묻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조금 전에 발견한 자신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왠지 백방생은 맥이 빠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조금 전에 내공을 약간이라도 운용하게 되어 신체에 무리가 왔기 때문일까. 백방생은 대강 몸의 먼지를 털고 나자 객점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문득 다시 신형을 돌려 걸어갔다. 그의 앞에는 어느덧 아까 그 백의 소녀의 시신이 놓여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과연 환각을 보았던 것이었을까. 백방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문득 백의 소녀의 시신을 땅에 묻을까 하다가 생각했다. 이미 식신 이 육신을 떠나갔으니 남은 육신이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묻은 들 어떻고 묻지 않은 들 어떨 것인가. 백방생은 다시 신형을 돌려 객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헌데 그가 불과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다시 그의 눈앞에 희끗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지금 주위는 매우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순간 확실히 그 물체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진낭자 백방생은 내심 소리치며 앞으로 내달렸다. 그가 거의 30여 장쯤 달렸을 때였다. 과연 그의 앞에는 한 사람의 백의 소녀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로 다름 아닌 아까 백방생이 주로 해서 보았던 그 소녀였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백방생이 생각했던 대로 진소유가 분명하기도 했다. 백방생은 그녀를 보자 그만 왈칵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진낭자 정말로 그대였구려 진소유는 그러나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그저 백방생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신형을 움직여 옆으로 피해버렸다. 허공을 움켜쥐게 되자 백방생은 다소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웃으며 말했다. 진낭자 내가 그대를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진소유는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했다. 그녀의 차림새는 과거보다 더욱 화려하고 우아해진 듯 해도 목소리만은 여전히 차가운 감이 있었다. 저도 당신이 그렇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백방생은 역시 그녀의 진심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그대들이 염려해준 덕분이오. 헌데 내가 보낸 서찰은 받았소. 진소유는 반문했다. 서찰이라뇨. 백방생은 진소유가 아직 그의 서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긴 그녀는 서찰을 받고 왔다면 이렇게 빨리 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시 소림사의 사정을 살피고 있다가 미리 백방생이 강호해 나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헌데 어째서 아까는 나를 피한 것이오.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소. 백방생은 문득 자신의 몸이 몰라보게 뚱뚱해진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진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소유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다. 과거의 그 탈속적이고 청순한 기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도리어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백방생으로서는 그녀의 그러한 변화가 다소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녀의 모습이 넋을 뽑아놓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그럼 알고도 나를 피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이에 싸늘하게 냉소했다. 물론이에요. 당신의 옆에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그래 나더러 거기에 비위나 맞추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여자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진소유는 거듭 냉소했다. 흙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모양이로군요. 백방생은 그녀의 냉소하는 모습을 보자 문득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미 그녀와 적지 않은 인연을 쌓았고 그러한 그녀의 성품은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그간의 서른여섯 명의 여자를 사귀었던 것이 사실이오. 그러나 그대가 질투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진소유는 백방생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채타고 웃더니 다시 싸늘하게 말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남자라고 당신에게 말한 모양이로군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의 호의를 맡고 있는 황삼서생에 관한 것이었다. 그 황인은 본래 처음 만나면서부터 어딘가 여자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단지 백방생은 미처 그가 여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다. 백방생은 지금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가 여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는 나의 그 임시호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모양이로군요. 진소유는 손을 내져었다. 그 남장 여자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별로 없어요. 당신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 아닌가요? 진소유는 이미 백방생과 황의의 사이를 새롭게 인식한 듯했다. 백방생은 그녀가 대답을 회피함으로 굳이 다시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그래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소? 달마하원과 남해보타도가 멸문되었다는 소식은 내 이미 듣고 있었소. 진소유는 그 얘기를 듣자 문득 표정이 다소 달라졌다. 그녀는 약간 멈칫하는 듯 하다가 돌연 전음으로 말했다. 그들이 와요. 백방생은 그녀가 갑자기 전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녀를 따라 시선을 옮기니 정말로 그쪽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다. 하나같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모자를 써두며 허리에는 한자루의 보검을 걸었는데 아주 보기 드물게 인물들이 수려한 모습들이었다. 백방생은 다가오는 그들을 살피다가 일시 너무 놀라서 숨이 다 막힐 뻔했다. 그 다섯 명은 다름 아닌 달마하우스였던 것이다. 이제는 천상오룡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백방생은 문득 자신이 읽은 강호인물록의 내용을 상기했다. 백방생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너무나도 변모한 그들의 모습에 백방생은 하마터면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뻔했다.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특징적인 체구와 거기에서 느껴지는 우무한 기도였다. 모자를 쓰고 있는 그들의 머리카락은 이미 상당히 자라나 있는 상태였다. 오랜만이군. 대인이 먼저 입을 열어 비교적 친근한 태도로 말했다. 백방생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다. 하긴 나도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스님. 백방생의 말에 문득 돼지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환속했네. 모두 이 시의 성을 붙여서 부르기로 했지. 나로 말하면 즉 이 돼지가 되는 것이지. 스님이라는 말은 방치도 않네. 백방생은 문득 다시 한 번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환속한 모양이었다. 달마하원이 멸문의 승으로 갈 곳이 업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백방생은 조금 전에 진소유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병모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과거 달마우수는 비록 검소한 의복들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래도 입으로는 연신 아미타부를 외우고 또한 기품이 느껴지곤 했었다. 지금의 천상오룡은 그러나 더욱 화려해지기는 했으나 아미타부를 외우지는 않았고 게다가 그다지 기품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왠지 말할 수 없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백방생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호상에 이미 천상오룡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데레 가 말했다. 그건 과찬의 말씀이네. 그나저나 자네가 이렇게 빨리 몸이 회복하게 되었다니 축하해야 할 이리로군. 백방생은 말했다. 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소림사가 답답해서 뛰쳐나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무능한 저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신 이 말했다. 소림사의 법력은 과연 대단하군. 달마 하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대의 상처를 그렇게 고쳐주다니. 백방생은 이 대신에 어조의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실려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다섯 분의 법력은 더욱 높으신 것 같습니다.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강호를 재패하셨다니. 이데레 가 말했다. 우리가 이미 강호를 재패한 것은 아니네. 강호에는 그야말로 뛰어난 기인이사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서 우리들은 그저 한 구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형편이지. 그건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강호해서 서로 적대시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네.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서로 적대시하다니요. 이 대지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달마 하원과 인연을 끊고 천상회라는 조직에 가입하고 있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미 선택한 일이니 자네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지. 따라서 자네가 만일 우리 천상회와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와도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네. 실로 강호의 일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미묘해지는 것이니 말이네. 백방생으로서는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환속을 하고 달라졌는가를 의아해하는 심정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로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물어볼 자격은 없었다. 백방생은 사실 달마오수를 친근하게 대해왔었다. 하지만 달마오수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천상호룡으로 이미 변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본래 어떤 모습이 진짜야 될까? 백방생은 도리어 지금 그들에게는 천상호룡의 모습이 더욱 어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가슴이 허전해왔다. 백방생은 그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폭건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소유는 천상호룡이 나타난 이후에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데 내가 말했다. 자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낙양에서 진소저의 일을 도와주고 있네. 자네가 만일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기로 하지. 백방생은 진소유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역시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었다. 백방생은 이에 그녀도 수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좋습니다. 저는 본래 그쪽으로 가려던 길이었으니까요. 헌데 객점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객점에는 백방생의 의복들도 있었다. 백방생의 말에 이데인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일단 그곳에 들렀다가 마차만 빌려서 밤새워 가도록 하지. 백방생은 천상호룡 등과 함께 객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진소유 등은 부근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혼자서 황희가 묵고 있는 객방의 방문을 두드렸다. 황형 그러나 왠지 안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진소유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남자가 아니라 남장을 한 여자라고 했다. 필시 그녀는 여자라면 대단한 미인일 것이다. 백방생은 안에서 소식이 없자 즉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했다. 황희는 갑자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는 혹시 아까 백방생의 뒤를 따라서 벌판으로 갔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와 진소유와의 대화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촛불의 아래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 종이에는 익숙한 발필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이미 일행을 찾았으니 나는 필요 없을 것이오. 나중에 다시 봅시다. 그 글귀를 남긴 자의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능히 그 글귀를 남긴 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가 있었다. 글씨체는 매우 아름다운 모양이었고 또한 그 종이에는 아직 은은한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혹시 그녀가 자신이 남자녀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어쨌든 황희는 필시 아까 백방생과 진소유의 대화를 어느 정도 엿듣고서 떠난 모양이었다. 나중에 다시 보자고 했으니 아마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백방생으로서는 이미 일이 이렇게 잘 풀린 이상에는 그까짓 300량의 황금은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이미 엄청난 부자나 다름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머지않아 망해사의 보물을 취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옷보따리와 기타의 물건들을 챙기고 의복도 새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 일을 처리했다. 객점의 주인에게 모든 값을 치르고 이어 내일 아침에 마부가 오면 전해주라고 약간의 수고비를 남긴 다음에 진소유와 합류했다. 이미 천상오룡은 마차를 한 대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백방생이 마차에 오르자 천상오룡은 마차를 물며 빠르게 나아갔다. 마차의 아내는 백방생 외에 진소유만이 타고 있었다. 천상오룡은 밖에서 마차를 몰거나 경신술을 펼쳤다. 무공이 고강한 그들에게는 차라리 그 편이 어울릴 것이다. 이러한 광경은 일면 과거의 어떤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하지만 과거는 다시 차 나오지 않고 지금도 과거가 아니다. 백방생은 환자가 아니며 진소유도 그다지 순수한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이제는 천상오룡이 백방생의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소유는 마차에 올랐었어도 별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싸늘한 신색을 하고서 그저 창밖만 바라보기만 했다. 주위가 어두우니 창밖에 풍경이 보일 리가 없는데도 그녀는 마치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시하는 것 같았다. 대체 그녀는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혹시 그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닐까? 백방생은 침묵이 계속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 말했다. 진낭자 그간 어떻게 지냈소? 그대는 그간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구려. 진소유는 백방생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입가에 기묘한 웃음길을 머금었다. 그래요? 당신도 그런 것을 아나요? 백방생은 그녀의 태도가 잠옷 냉소적인 것을 보고 다시 화제를 돌렸다. 음 이렇게 만나게 되니 꿈만 같은 생각이 드는구려. 나는 미처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었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낭자는 혹시 그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시오. 진소유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약속이라뇨? 백방생은 말했다. 이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낭자는 당시 비군이가 되겠다고 나더러 어떤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진소유도 그 말뜻을 알았 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랐다. 당신은 부자이니 그 약속은 어겨도 목을 내놓지는 않아도 되겠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어째서 달마하원과 남해부타도가 동시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오. 나중에 가서 조사해보기는 하겠지만 진소유는 그를 향해 냉소했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무슨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어떻게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전혀 모르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긴 솔직히 그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아마도 달마하원이나 남해부타도도 그와 비슷하게 당했을 수도 있다. 백방생은 난색이 변해서 물었다. 그럼 그 두 곳도 세외호세에 침략을 받았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통 폐허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오고 말았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러니까 남해부타도로 갔다가 그 참면을 보고 그만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그 돈을 밑천으로 하여 제법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는 그것을 당연히 모두 당신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내가 이번에 낭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저 보고 싶었기 때 문이지 무슨 돈을 찾으러 가는 것은 아니오. 사실 그 돈은 당시 내가 낭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아직 몰랐단 말이오. 진소유는 백방생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게 정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나는 당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핑계삼아 당신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이오. 만일 그냥 주면 당신이 받지 않을까 봐 그런 편법을 썼던 것이오. 지금 당신의 그 재산과 사업은 고스란히 당신의 것이니 앞으로 내게 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당신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오. 진소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나도 그렇다면 당신을 친구로 여기기로 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말에 얼굴이 환해져서 물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음.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느긋하게 천하를 유람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한 곳에 붙어서 살게 되겠지. 낭자와 이웃에서 살아도 좋을 것이고. 마지막에 백방생의 말은 그의 진심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진소유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말했다. 당신은 그런 부모의 원수도 갚지 않을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갑자기 진소유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낭자도 마찬가지가 아니오. 진소유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나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나는 비록 사문이 멸문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진소유는 비군이가 되려고 하기는 했으나 사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나 역시 무슨 힘이 있어야 복수를 하든가 할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정말 사내가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나의 친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사내는 일단 자신의 책임이라면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지는 않는 법이죠. 백방생은 문득 어째서 그녀가 갑자기 이런 충동질을 하는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혹시 그녀는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를 떼어내려는 것이 아닐까? 백방생으로서는 만일 진소유가 자신을 버린다면 그 역시 그녀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다. 백방생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하겠군. 백방생은 말했다. 좋소. 나는 앞으로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낭자와 계속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오. 진소유는 그 말에 비교적 만족한 듯이 웃었으나 흘러나오는 말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왜 당신은 나의 옆에만 붙으려고 하죠? 아까의 그 황인왕자도 무척 아름다운 미인인 것 같던데. 백방생은 손을 내져었다. 아니오. 네 이미 그녀는 잠깐 만난 사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게다가 이제 헤어졌으니 다시 만나지도 않을 것이오. 진소유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흥 과연 그럴까요?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헌데 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또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소? 진소유는 말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그들을 찾았죠. 사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게 이상한가요? 백방생은 그녀의 표정이 다시 딱딱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말했다. 아니오. 헌데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몸을 치료하게 되었는지 아시오. 진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요? 백방생은 자신의 얘기를 시작했다. 당시 나는 그 소림삼신생이 교대로 불문의 무상대법으로 개정대법을 시술해주는 바람에 서서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소. 들어보니 나는 그때 혼절한지 보름 만에 깨어났다고 하더군. 나는 물론 그 뒤로도 정신이 영 막지가 못했는데 그저 무의식적으로 내가 배웠던 달마하원의 내공심법을 수련하게 되었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신을 맑게 해주었소. 헌데 당시 내가 누워있던 조사동의 천정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겠소. 진소유는 유심히 듣고 있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건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바로 달마혁근경의 원본 비급이 조각되어 있었던 것이오. 진소유는 아미를 깊게 찌푸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달마혁근경 때문에 당신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지. 나는 그 달마혁근경을 수련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나 앉게 되었소. 즉 그 사이에 이미 몸이 많이 나왔던 것이지. 진소유는 다소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당신은 그 신공을 대성하였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런 셈이지. 진소유는 문득 나직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는 허풍까지 치는군요. 만일 당신이 달마혁근경을 대성할 수가 있었다면 어째서 그렇게 아직 무공이 형편없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른바 그것을 거꾸로 수련했기 때문이오. 진소유는 어리둥절에 졌다. 거꾸로 수련했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마치 날개 달린 새가 먼저 나는 법을 배운 다음에 걷는 것을 연습하는 것과도 같소. 나는 먼저 어려운 부분을 성취한 다음에 낮은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나는 지금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걷지도 날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오. 진소유는 가볍게 냉소했다. 당신의 그 말은 정말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가 믿지 못하겠다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소림삼신승이 나를 다시 살려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달마역근경을 만났기 때문이었소. 나도 그 달마역근경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지는 미처 몰랐었소. 진소유는 문득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나는 그 얘기를 믿겠어요. 백방생은 내심 반가운 생각에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물론이에요. 그 달마역근경이라면 바로 철육무가의 가주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백방생은 문득 손뼉을 쳤다. 그렇군. 이어 백방생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동굴 속에 있던 천수자가 정말로 그 달마역근경을 이용하여 절맥증을 치료했는지 모르겠군. 마차는 밤새도록 빠르게 나아갔다. 천상오룡은 이미 무학이 대웅락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니 만큼 마차를 모는 것도 자연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간혹 말을 쉬게 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마차를 몰아서 드디어 다음날 새벽에는 낙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진소유와 얼마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이내 마차 안에서 잠들었다. 오랜만에 무공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피로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마차는 이미 낙양성 내에 들어와 있었다. 진소유는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낙양성 아니에요. 당신은 우선 여기에 잠시 있도록 해요. 내가 일단 집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요. 그곳은 낙양성 내의 대로변의 어느 한 주루의 앞이었다. 그 주루는 3층의 호화로운 건물이었는데 이름은 황금빛의 글씨로 강봉로라고 새겨져 있었다. 알겠소. 진소유의 뜻이 그러했으므로 백방생은 부득이 그 주루에 남게 되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 주루는 이미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고 이뤘다. 백방생은 곧장 1,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다. 이 3층은 상당히 분 위기가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탁자들이 크고 널찍하여 드문드문 있어서 일견하기로도 매우 값비싼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 백방생은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있었으므로 점원들은 그를 환영하며 창가에 있는 한자리에 앉혔다. 이 탁자는 마치 대청의 팔선 탁처럼 넓고 고급스러워서 일면 어리둥절한 느낌을 주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시킬 수 있는 음식은 아래층과는 다를 것이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손님?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실내에 앉아있는 손님은 백방생 하나밖에 없었다. 여기는 어떤 음식들이 돼요? 점원은 옷차림도 단정했고 예의도 분명했으며 기억력도 좋은 것 같았다. 그는 즉시 2, 30가지나 되는 음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또한 거기에 자신의 의견도 덧붙여 주었다. 이를테면 지금은 어떤 음식을 시키는 것이 나으리라는 것 등이었다. 과연 그 점원이 말하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허름한 현성에서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값비싼 음식들이었다. 백방생은 마침 배가 매우 고팠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점원이 말한대로 여러가지의 음식들을 주문하고 또한 진이 3병의 주겹청을 주문했다. 백방생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구경했고 이어 생각했다. 정말로 진당자는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잠시 그녀를 다시 만나보고 다시 이곳을 떠나야지. 그럼 어디로 갈까? 음 복주로 가는 것은 아직 위험할 것이고 일단은 남창의 망해사로 가서 보물이나 찾아볼까? 비록 쉽게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백방생은 문득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진소유 그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도 대단했던가? 백방생은 왠지 가슴이 초조해지는 듯 하여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시선을 창밖의 풍경으로 집중했다. 창밖의 대로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과 마차들과 함께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같이 활기가 보였다. 모두들 열심히 사는 것 같군. 오직 나 혼자만 이렇게 비척거리고 있다는 말인가? 그때 문득 눈앞에서 멀쩡히 나아가던 마차를 끓던 말이 갑자기 시뻘건 피를 내뿜으며 나동그라졌다. 그와 동시에 마차가 심하게 뒤흔들리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것은 조용하던 대로상에서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자신이 그런 특별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으아악! 멀쩡히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자 저마다 비명을 내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대로상이 갑자기 아수라 장이 된 것 같았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서너 개의 인형들이 빠른 속도로 바닥에 처박힌 마차를 향해 날아갔고 그들의 수중에는 병장기들이 들려있는 것 같았다. 얼핏 보기에도 병장기에 반사된 광채가 번쩍번쩍 살기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대번에 마차를 박살내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도리어 박살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었다. 느닷없이 마차의 내부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황금빛의 광채가 번쩍 일어나더니 일제히 그 서너 명의 몸뚱아리를 베어버렸던 것이었다. 일순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피가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기이하게도 그들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울려퍼졌을 뿐이었다. 의아악사 살인이다. 그와 동시에 마차에서 한 사람이 빠르게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수중에는 어떤 황금빛의 물체가 들려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문득 그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그것은 전에 백방생이 보았던 신병익이라는 신권과 그 광채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것은 수라교주 구양통이 가져갔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강호에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게다가 더욱 놀라게 되었다. 그 괴인은 다름 아닌 그가 있는 주로의 3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백방생은 이제까지 방관자였는데 도련 그 폭풍의 중심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서 안색이 변했다. 만일 저런 쟁탈전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면 비록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스물네 장 귀신같은 의원 귀신같은 환자 그런데 다행히도 다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괴인이 3층으로 오르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2층에서 무수한 암기를 내던졌던 것이다. 그 암기들은 무슨 동전이나 쇠목 같은 종류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일단 공력이 실린 것들이라 강한 파고문과 함께 빠르게 괴인을 향해 덮쳐드는 것이었다. 괴인이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 암기들은 그의 몸을 꿰뚫고 있었다.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고 있다가 저마다 아하며 신음성을 바랬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우산이었다. 암기가 꿰뚫은 순간 괴인의 몸은 어느새 그보다 일장 아래에 있었다. 즉 괴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것이 너무 빨라서 한순간 환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다. 도리어 괴인의 그러한 임기응변이 놀라운지 2층의 주로 안에서 어하는 논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상황은 그 암종인 이 다시 암기를 던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괴인은 이미 발을 2층의 난간에 대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아주 빠르게 2층의 내부를 향해 덮쳐갔던 것이었다. 괴인의 신법은 보기에도 매우 빨랐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이 번쩍하더니 안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2층의 내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2층에는 상당히 많은 무림고수들이 잠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괴로상은 이미 상당히 어수선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재빨리 흩어져 버리고 땅바닥에는 피비린내가 가득 진동했다. 덜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서서 이 느닷없는 끔찍한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 고개를 길게 뽑아들고 있었다. 백방생은 아래층에서 연신 들려오는 격타음을 듣고 계속 좌불안석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산에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주루 전체가 크게 어수선한 탓인지 시킨 음식도 올라오지 않았고 또한 정원들도 올라오지 않았다. 백방생은 과연 이곳을 벗어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가 이곳을 나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층으로 내려가기도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백방생은 따라서 즉시 자신이 그 무공으로 2, 3층에서 창밖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했다. 그의 무공은 이른바 내공이 없으니 오직 철역타력의 수법일 뿐이다. 과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도 어디에 버틸 힘이 있다는 말인가. 헌데 바로 그때였다. 백방생이 한참 그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느다섯 이 그의 좌측의 바닥이 마치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금빛의 광채가 솟구쳤으며 이내 소리 없이 한 명의 사람이 거짓말처럼 올라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마침 걱정하고 있던 참이라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까 2, 3층으로 올라오려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40대 중반의 중년인으로 체구가 장대했는데 피부는 검없고 또한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붉은 피를 뒤집어써서 온통 그가 핏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살인마 누구나 그 괴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그 괴인의 태도는 다소 이상했다. 우선 그의 우측 가슴과 아랫배의 각기 한 자루씩의 단도가 깊숙이 박혀있었다. 게다가 가슴의 중앙에는 뭔가 불쑥 삐져나온 것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것은 장검이 등 뒤에 박혀 가슴까지 꿰뚫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서 3층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지금 괴인의 몸에는 암기들을 비롯하여 무수한 상처가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확실히 괴인은 흉폭해 보였으나 눈빛은 이미 제 빛을 잃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가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놀랐으나 이내 그 괴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무리들은 아직 없었다. 아마도 그 병기의 주인들은 모두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여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괴인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빛을 바라던 물건이 들려져 있었다. 백방생은 그것이 필시 그가 보았던 신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칼이지 검이 아니지 않는가. 예리한 날은 한쪽밖에 없었으며 다른 면은 칼등으로서 두터웠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일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 신병이기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인가. 저번에는 신검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소위 신도가 나온 것이라는 말인가. 이상하게도 단지 검이 아닌 칼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의 그 황금빛이나 지금의 형상은 과거의 그 신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칼의 몸은 광택이 없는 검은 빛깔이었으며 그저 내려놓은 듯 했는데도 칼날 이 바닥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으니 그 예리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다. 그 칼의 분위기는 과거의 신검과 똑같았다. 마치 어느 누가 그 새 신검을 개조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이 고개를 숙여 바라보니 과연 그 칼날의 중앙에는 전이신검과 똑같이 여의 지존이라는 글자가 전자체로 뚜렷하게 응각되어 있었다. 아 이럴 수가.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백방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놀라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괴인이 쓰러져 있는 탁자의 아래쪽에서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하나의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그만 모골이 송연해지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마도 그쪽의 탁자 아래에 그 사람이 잠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사람은 백방생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괴인의 앞에 이르러 약간 주저하는 듯 하더니 서서히 손을 괴인의 우수를 향해 내미는 것이었다. 그 괴인은 조금 전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마치 어느새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안색이 이미 푸르딩딩해졌으며 손도 쉬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의 행동은 몹시 신중해 보였다. 그는 아마도 괴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왼손이 마악 괴인의 손에 들린 칼을 잡으려고 할 때였다. 느닷없이 그 사람은 칼을 빼앗지는 않고 손가락을 갑자기 기이하게 구부려서 괴인의 손목을 잡으며 우수로는 번쩍 번광을 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 그림자와 같은 사람의 손속은 매우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철저했다. 그는 괴인이 마지막으로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의 목숨마저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우수에서 뻗어나온 것은 하나의 영검이었는데 그것을 또한 쾌검으로 펼치고 있었다. 이 영검은 평소 허리에 차는 부드러운 것으로 일단 그것을 진기를 주입하여 곱게 펴면서 빠르게 상대를 찌른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다. 필시 그는 그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순간에 다시 마치 환상처럼 금광이 번쩍였다. 다름 아닌 그 신도가 그림자와 같은 사람의 몸을 관통한 것이었다. 백팡생은 느닷없이 그림자와 같은 사람의 등에서 금빛 도광이 번쩍하는 것을 느꼈고 또한 비가 튀는 것을 느꼈다. 즉 그 사람의 허리가 이미 절반이나 갈라져 버린 것이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멍청한 태도였으나 이내 풀썩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그 신도의 도광에 그의 영혼마저 빨려들어가 버린 것 같은 괴이한 광경이었다. 즉 괴인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기운을 모으고 있다가 상대가 자신의 손목을 잡기 직전에 반격을 가한 것이었다. 백팡생은 이미 그 신껌에서 무려 엄청난 금광이 저절로 솟아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괴인은 신도를 움직일 필요도 없이 그 도광으로 상대를 제압한 것이다. 실내는 다시 아주 조용해졌다. 마치 무덤 속과도 같은 정적이 흘러갔고 백팡생은 점차 범민했다. 대체 저러한 신병이기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일까. 필시 그것들은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백팡생은 혹시 괴인이 일어서서 자신마저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괴인은 이미 완전히 죽어있었다. 그 그림자와 같던 사람의 연검이 어느새 괴인의 머리를 앞뒤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실로 악랄하게도 괴인의 얼굴을 꿰뚫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황천길로 가게 된 것이었다. 실로 그 사람의 쾌검 역시 녹록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어느새 그 사람의 허리에서 흘러나온 잘려나간 내장의 부스러기가 불그죽죽한 피와 함께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고 있었다. 백팡생은 그것을 보자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그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 얼마 후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냥 달아난다고 해서 대릴도 아니었다. 자칫 그가 신도를 숨긴 것으로 성운이 잘못 나면 그는 이 세상에 서 있을 땅이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 칼을 입수하게 되는 것은 더욱 그를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겠는가. 옛말의 필부는 죄가 없지만 보물을 가진 것이 죄라고 했다. 백팡생은 그러나 지금 설령 그 보물을 갖지 않아도 위험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는 다소 주저하다가 마침내 하는 수 없다는 생각에 달려가서 그 신도를 집어들었다. 이미 운명이 그렇다면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시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과연 그 신도는 과거의 신껌처럼 무게가 엄청나서 거의 백근 이상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부조상 검보다 더 무거워서 만일 백팡생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었다면 손목이 부러질 뻔했다. 백팡생은 그 신도를 두 손으로 겨우 들고 서서는 문득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설사 천하에서 가장 무거운 쇠라는 현철도 이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백근도 훨씬 넘는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서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백팡생은 실로 어정쩡한 자세가 되어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다. 어느새 밖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바쁘게 들려오고 있었다. 백팡생은 그때 문득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그 신도를 하나의 탁자 위에 잘 올려놓고서 아까 그 괴인의 머리통에 박힌 연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본래 연검은 진기를 주입하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짐으로 그는 이내 그것을 다시 버리고 태연하게 탁자에 주의에 섰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의 무리민들이 가지각색의 복장을 하고서 창문과 입구 쪽으로 빠르게 들닥쳤다. 백팡생은 물론 그들의 정체를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게다가 저마다 눈빛이 박지 못한 것을 보고 백팡생은 생각했다. 대부분 흑도의 무리민들이로군. 백팡생은 태연한 신색으로 그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로 예의를 모르는군. 내가 모처럼 무화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몇 달을 별로서 이곳에 왔는데 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망쳐놓다니. 아 하늘의 호생지덕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은 피바람을 일으키며 강호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아 당신들은 목숨보다 저 한낱 쇠부치에 불과한 물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은 백팡생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뒷짐까지 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해져서 도리어 달려들지 않았다. 그들은 탁자의 신도가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았지만 속으로 설마하며 믿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백팡생을 향해 소리쳤다. 애송아 그럼 저게 정말로 그 여의지존의 지존신도라는 말이냐. 백팡생은 지존신도라는 말은 처음으로 듣지만 이내 그 의미는 이해할 수가 잊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애송이라니 나는 이른바 성연의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이니 그렇게 불러서는 아니되오. 반드시 학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오. 그리고 그 지존신도니 뭐니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 누구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도록 하오. 아 정녕 모든 피바람을 잊고 응고할 수는 없는 일일까. 어째서 사람들은 성연의 가르침을 옆에 두고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백팡생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선비의 흉내를 낸 것이었다. 마침 그의 차림새도 그러했으므로 상관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지막지한 흑도의 망나니들이었으므로 그의 반쯤은 시큼한 성연 운운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신도에 있었는데 백팡생의 말을 듣고도 일시 믿기지 않는지 모두 망설였다. 아마 꿈에도 열망하던 지존 신도가 그렇게 멀쩡하게 놓여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행동이 빠른 사람이 하나 있어서 즉시 신법을 날려 그 탁자로 다가왔다. 백팡생은 이미 탁자에서 물러나 선비의 흉내를 내며 부석에 서 있는 상태였다. 그 호리호리한 체구의 자의인은 다소 경계하며 탁자 위에서 신도를 집어들었는데 문득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아니 이건 가짜가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는 어디에 있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한 표정이 되었다. 헌데 그 자의인 이 신도를 계속 손에 든 채로 주위를 살피며 서서히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비교적 눈치가 빠른 사람 하나가 쌍두를 휘두르며 그 자의인에게 덮쳤다. 이 위 가야. 잠시 그 칼을 이리 줘보아라. 자의인은 몰래 달아나려고 했는데 그만 들통이 나자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즉시 신법을 빠르게 펼쳐서 쌍두의 공세를 피함과 동시에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결코 녹록지는 않았다. 그가 미처 달아나기도 전에 이미 가득하게 그의 주위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자의인은 이에 안색이 크게 변해서 신도를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일순예에 그 황금빛 도광이 번쩍 일어나며 비명소리가 크게 일어났다. 마치 초풍낙엽처럼 핏방울이 난무하며 사람들이 쓰러지고 통로가 생겨났다. 자의인은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진짜 지존신도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그 자의인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썰물이 빠지는 것과 흡사했다. 갑자기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실내는 다시 정적에 파묻혔다. 이제 다 되었군. 백방생은 길게 안도해 숨을 내쉬며 그제서야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뒤쪽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은 정말 대담하군. 백방생은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서 크게 놀라며 급히 신형을 돌렸다. 그의 시야에는 어느새 매우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 있었다. 바로 예의 그 황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남장 미녀 황삼서생이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약간 안도해 숨을 내쉬고 동시에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소리쳤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 황삼서생 황희도 반가운지 입가에 미소를 띄며 말했다. 백형 그간 잘 있었소. 백방생은 문득 그도 낙양으로 온다고 했던 것을 상기했다. 혹시 그가 우리를 미행했던 것이 아닐까. 백방생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굴려보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소. 황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이곳은 위험하니 우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소. 백방생은 다소 머뭇거렸다. 그것을 보고 황희는 다시 말했다. 그 진소전은 백형이 어디에 있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소. 백방생은 그러한 말에 다소 안색이 붉어졌다. 정말로 우리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로군. 헌데 그는 정말로 여자일까. 황형은 아까부터 이곳에 있었소. 황희는 그 말뜻을 알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소. 솔직히 백형의 일행인 그 다섯 사람의 무공은 너무나도 초쩔하여 감히 내가 다가갈 수도 없었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지 머리를 좀 썼기 때문일 뿐이오. 백방생은 황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천상오룡의 무공은 극구하여 도저히 그가 수작을 부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백방생은 순순히 황희를 따라서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다. 이미 이 화려하던 주루는 엉망진창이 되어 마치 무덤 속처럼 변해 있었다. 정원들도 감히 나와서 살피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린 상태였다. 주루를 벗어나서 대로상을 걸어가며 황희는 문득 다시 말했다. 백형은 혹시 그 신도가 욕심나지 않으셨소.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아니겠소. 솔직히 나로서는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니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소. 황희는 말했다. 하하 백형과 같은 사람도 그런 욕심이 있다니 하하. 어쨌든 백형은 솔직한 편이구려. 백방생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황희는 비록 일부러 호탕한 척 말하고 있었으나 역시 여성다운 면모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았다. 백방생 이주의에서 살피자 황희는 안색이 가볍게 붉어지는 것 같았다. 이에 백방생은 그녀가 무한해 할 것 같아서 다시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다. 황희가 문득 다시 입을 열었다. 백형은 혹시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위를 느낀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오. 황희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일 남자가 아닌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소. 여자도 남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이미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눈치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이른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순간 갑자기 황희는 묶어서 남자처럼 틀어올렸던 머리를 풀어내리고 누런 장삼을 벗어들며 말했다. 그럼 저도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미 그녀의 음성은 완전히 여인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백방생은 그녀가 이미 장삼 속에 다망색의 여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일견하기로 백방생은 크게 눈부신 것을 느꼈다. 실로 눈앞에 이 황희 낭자는 아주 아름다웠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진소 유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주위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도 모두 놀란 듯이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백방생처럼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다. 백방생은 솔직히 놀란 것보다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남자의 모습을 한 황희의 용모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는 대 지금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늘어뜨린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넋이 달아나게 만들었다. 백방생은 문득 절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 당신이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오. 황희 낭자의 음성은 지극히 부드럽고 온유하며 또한 아름다웠다. 지금 당신은 아마도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아까 당신의 그 수법은 매우 위험하여 만일 누구라도 당신을 다시 누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시인했다. 당신이 나의 뒤를 쫓은 것은 내게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오. 황희 낭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두죠. 어쨌든 빚을 진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닐 작정이오. 황희 낭자는 말했다. 나의 진짜 이름은 황진애예요. 우리는 우선 가까운 주루에 가서 식사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요? 백방생은 자신이 들고 있는 옷보따리를 매만지며 가볍게 웃었다. 황진애 그녀는 전에 자신의 이름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를 빼놓았던 것이다. 진실이 없어졌으니 거짓이라고나 할까? 좋소. 황진애는 이윽고 백방생을 하나의 고풍스런 주루로 인도했는데 그 주루의 이름은 피진주루였다. 흡사도가의 정각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모두 2층이었는데 이름에 주자가 들어있어서인지 그 전체의 술 냄새가 그윽하게 풍기는 것 같았다. 비록 시설이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아직도 식사 전이었으므로 우선 음식부터 시켰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일단 자리에 앉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인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술부터 한 병 나왔다. 백방생은 2층의 창가에서 아래쪽 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점원이 두 개의 술잔에 가득하게 술을 따르는 것을 보고 다소 어이가 없어졌다. 그러나 문득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보니 그 술잔에 가득 따라진 술은 그야말로 푸릇한 기운이 어려있는 것이 진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주향을 가득 풍겨내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점원에게 따지려다가 도리어 이렇게 물었다. 이곳에는 이런 술이 또 있소. 점원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볼로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좋은 주겹청만을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었죠. 이 한 병은 맛배기로 드리는 것인데 만일 손님께서 더 드시고자 하신다면 주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은근하고도 기분 좋은 상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왠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잃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술부터 같은 것으로 두 병 더 가져오시오. 훌륭한 장사꾼은 결코 얄팍한 속임수는 쓰지 않는다. 점원이 나중에 가져온 두 병의 술도 처음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 주겹청은 아주 독하여 입속에 들어가자 화끈거리며 목구멍을 태워버릴 듯 했다. 하지만 백방생은 왠지 그러한 느낌이 오히려 감미롭게 느껴졌다. 백방생이 혼자서 한 병의 술을 거의 다 비우고 이어 다시 한 병의 술을 반쯤 비웠을 때 문득 황진이는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몸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주량도 그다지 넓지 않을 거예요. 대체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약간 붉어진 안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마치 술독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말릴 생각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남들에게 맞아 죽기보다는 차라리 술독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나을 거예요.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그건 어째서 그렇소.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은 옛날 주선 이태백이 술에 취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나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들고 있던 술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당신은 재미있는 여자로 그려. 황진이는 말했다. 나는 비단 재미있을 뿐만 아니다 유익하기도 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유익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나는 왕왕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이죠. 의원이라고 당신이. 백방생이 가볍게 킬킬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점원들이 음식들을 가져와서 탁자 위에 늘어놓고 물러갔다. 황진이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의 몸은 아주 괴이하군요. 백방생은 역시 음식을 먹다가 말했다. 괴이하다고. 그것은 의학상으로 바라본 것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게다가 유명한 의원은 일단 그런 사람을 보았다면 결코 그냥 보내지 않죠. 그건 마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술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가볍게 웃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명예라는 말이군. 그렇다면 지금 나의 증세를 알아볼 수가 있겠소. 황진이는 말했다. 그야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의 몸은 천하에서 가장 기이해요. 당신의 몸은 단전히 파괴되었고 기경팔맥이 부서졌으며 백맥이 흩어지고 몸과 세맥들마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일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수백 번은 죽었어야 할 몸이죠. 그러나 당신은 비단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며 술까지 마시고 있죠. 나는 당신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백방생은 일순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것은 황진이가 그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말했기 때문이었다. 혹시 정말로 귀신은 그녀가 아닐까. 하지만 백방생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나는 귀신인데 당신은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는 말이오. 백방생의 큰 소리에 일찍부터 이곳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귀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아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죠. 백방생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자연귀신은 될 수가 없죠. 다만 그는 환자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 백방생은 가볍게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소. 나는 차라리 귀신이 되고 싶을 뿐이지.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혹시 풍류 귀신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거야 당신이 그 진낭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그녀의 말은 약간 애매한 듯 하면서도 의미심장해 보였다. 백방생은 갑자기 빈속에 독한 주겹청을 한 병 반이나 마시게 되어 벌써 반쯤은 취한 것 같았다. 그는 혹시 자신이 정말로 여우에게 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여우라면 당연히 꼬리가 있어야지. 그러나 막상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자 그런 그의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드럽고 밝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갑자기 너무 취한 것이 틀림없어. 백방생은 고개를 흔들고 나서 빨리 술에서 깨기 위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린 그의 시야에 한 사람의 모습이 특이하게 들어왔다. 그 사람은 대로상에서 심하게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입에서 연신 개고픔을 흘리고 있었으며 눈을 허옇게 까뒤집었고 안색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으나 지나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저 사방을 긁어드는 손끝에서 피만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취했군 너무 취했어. 백방생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문득 황진의가 그 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취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중독되었을 뿐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독되었다고. 황진의는 말했다. 당신은 마약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일명 앵속이라고 하기도 하죠. 백방생은 멍해졌다. 저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말인가? 황진의는 말했다. 방금의 천하에 저런 사람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의원이라면서 어째서 그것을 고치지 않소. 황진의는 말했다. 명이라고 해도 그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저런 사람을 구해주면 이내 다시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구하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가 그런 마약을 끊는 도리밖에 없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나는 고칠 수가 있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아마 천하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신을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고칠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백방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황진의는 말했다. 당신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할 거예요. 설마하니 내가 전문적인 의원일 줄은 몰랐겠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믿지 못하겠소. 황진의는 말했다. 나는 그럴수록 더욱 더 당신을 치료하고 싶어지는군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더니 화제를 돌렸다. 당신은 아까의 그 칼에 대해서 내력을 알고 있소. 황진의는 말했다. 잘은 몰라요. 다만 현 강호에 갑자기 도검창권의 네 가지의 신병익이 갖추려나요. 강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죠. 도검창권 네 가지라고. 백방생은 이제까지 건과 도뿐인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다시 창과 곤이 합쳐져서 네 가지의 신병익이가 출현했다고 하자 그만 어이가 없어서 놀랐다. 갑자기 그런 신병익이가 하나만 나타나도 놀라운데 그런 것들이 무려 네 개가 한꺼번에 나타났다니 이것은 더욱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혹시 그것은 바로 난세의 조짐이라는 말인가. 스물다섯 장 강호영재들 황진의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현 무림정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백방생은 말했다. 무얼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현재 강호물임은 폭풍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천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진의는 이때만큼은 정색을 하고 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사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백방생은 말했다. 현재 남쪽에는 철혈부가 날뛰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이제 정의맹이 창단되려고 하고 있소. 그 철혈부의 세력이 그렇게도 막강하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철혈부는 드러나 있죠. 나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경우가 많은 법이죠. 저는 이번에 달마하왕과 남해보타도가 멸문당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백방생은 일시 충격을 느꼈으며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얼른 술 한 잔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낭자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소.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오. 황진의는 말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친구지. 비록 짧게 사귀었다고는 하나 친구는 친구니까. 황진의는 말했다. 당신은 그 진당자를 위해 나와 헤어지는 것을 원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글쎄. 하하하. 우리가 뭐 벌써 헤어지고 말고 할 것이 있겠소. 그때 갑자기 주로의 입구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황진이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견하기로도 매우 연기발랄하고 준수한 젊은이들이었다. 백방생은 비록 달마오수 등과 지내오기는 했었지만 강호에 다시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들의 기질은 보기 드물게 당당하고 또한 의연해 보이기조차 했다. 모두 오나무녀로서 10명이었는데 또한 뜻밖에도 거기에 한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로에서 만났던 왕옥파의 그 청이 경장 소녀였다. 그녀도 역시 백방생을 보고 알아차렸는지 다소 흠칫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어어 느새 뽀끈하며 황진이에게 입을 열고 있었다. 황소적. 한참 동안 찾았소이다. 낙양에 오셨다고 하기에 찾아뵈려고 하였더니 바로 이곳에 계셨었군요. 그 청년은 일신의 화려한 비단장삼을 걸쳤는데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수려하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키는 6척 정도였고 체격은 호리호리했는데 등 뒤에 매달은 한자루의 장검이 그렇게 멋들어져 보일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렇게 눈부시게 잘생긴 청년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황진의도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웃으며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마주대했다. 아 남궁소역이시군요. 이렇게 저를 찾으셨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 비단장삼의 청년은 낭낭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올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황소절을 뵙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 귀찮게 해드릴 수가 있겠소이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남궁소역께서는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군요. 비단장삼의 청년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다가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백방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헌데 이분은 위신지 불초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는 바로 백공자예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먼저 그 청의 경장 소녀에게 시선을 던진 후에 폭건하며 말했다. 처음 뵙겠소이다 여러분. 백방생의 지금의 모습은 그저 호화롭고 뚱뚱한 부잣집의 공자처럼 보여서 모두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단지 그들은 이 멍청해 보이는 서생이 어째서 황진이와 함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백방생이 먼저 폭건에 인사를 했으나 누구도 답례하지 않았다. 단지 그 비단장삼의 청년이 다시 그에게 정색을 하고 물었을 뿐이었다. 실례지만 귀하의 성함과 출신 내력을 말해주실 수가 있겠소. 너는 어째서 먼저 말하지 않고 나에게 묻느냐.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출신 내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강호의 상대였다. 백방생은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선선히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소생의 성은 백이고 이름은 방생복주의 태생이의다. 청년은 백방생이 복주의 태생이라는 말에 일시의 눈빛을 기이하게 빛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곳의 부호이신 백로야와는 어떤 관계라도 있으신지. 어 우리 할아버지의 명성이 이미 이곳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친조분임이셨소. 하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드디어 폭건하며 말했다. 불초는 남궁검상이오. 백형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니 영광이오. 남궁검상 그의 나이는 현재 23살 백방생은 이내 그에 관해서 훤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미 강호인 물록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이 비단장삼의 청년은 남궁세가의 둘째 공자로서 결혼은 옹명검 무궁은 절정경지의 코앞에 이르러 있다고 한다. 백방생은 비록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저 이름만 들으면 그러한 강호의 주요인물들은 이내 그 신상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바로 당금의 무리모대세가의 젊은이들이었군. 어쩐지 모두가 연기발랄하더라니. 아 바로 남궁형이었구려. 백방생이 마주 폭권하는 사이에 이미 형식적인 인사를 마친 비단장삼의 청년 남궁검상은 어느새 다시 황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황소저 불초가 지금 절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황소저를 혹시 그들에게 소개시켜도 되겠습니까? 남궁검상이 이렇게 황진이를 찾아온 것이라면 이미 그의 동료들이 황진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 지금은 다만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황진이는 미소하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남궁소협께서 좋으실대로 하세요. 남궁검상은 이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동료들에게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여러분 아시겠소? 바로 이 황소저께서 방금의 유명한 후기지수인 성수곡의 소군주 성수협왕 황진의 소저회다. 자 모두들 인사를 드리시오. 백방생은 정작 그 말을 듣자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는 내심으로 설마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녀가 강호의술의 제일인자가 있는 성수곡의 소군주였을 줄이야. 백방생은 아까 그녀의 의술에 관한 예, 귀를 들으면서도 종래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장래와도 연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성수곡은 바로 그 문제의 세월팔세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름이 황진의라고 해서 설마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군. 아미타불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하다는 성수협왕이었을 줄이야. 이 얼마나 공교로운 일이겠는가? 강호 인물로계는 그녀가 성수곡의 소곡주인 황희 중에 따이며 현재 나이 25세 오빠인 소신의 황백승과 함께 강호에서 보기 드문 신진이라고 적혀있었다. 무학은 최절정의 경지라고 하던가? 그 나머지 사나무녀는 남궁검상의 얘기가 끝나자 과연 나서서 저마다 폭권하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백의 오대세가의 자제들이 얻는데 황진희는 그저 마주 폭권하며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아마 그녀도 대강 그들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눈치였다. 백방생도 역시 물론 그들의 성명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 관해서 알 수가 있었다. 우선 남자만 보자면 키가 6척에 헌칠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준수한 용모의 22살의 홍희 청년은 황고세가의 소공자인 선정권 황고, 헌이었고 5척여서치의 키에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19살의 황희 청년은 사천당문의 소공자인 당독 그리고 각기 6척세치 정도의 키에 하나는 깡마르고 하나는 우람하며 각기 백색의 장삼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북팽가의 사람들인 21살의 팽형과 18살의 팽웅구 형제였다. 그들 모두의 무공은 거의 1유급이었는데 앞서 나선 남궁검상에 비해서는 다소 뒤진 감이 있었다. 이어 여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남궁검상이 직접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남궁지약이었다. 오코리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나이는 21살이며 5척여곱치 정도의 키에 상당히 마르고 섬약한 듯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푸르고 아름다운 비단의 삶을 잘 차려입고 있었는데 순백색의 피부로 인해 마치 순결하고 섬약한 미소녀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실벼로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어딘가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영악한 기질이 스며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어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사천당문의 낭자로 당독의 누이되는 사람이었는데 황진희와 비슷한 방황색의 비단장삼을 걸치고 있었으며 5척여덟치의 키에 늘씬하고 깡마르며 건강하고 매혹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미인이었다. 강호 인물로계는 그녀의 무공이 오히려 당독보다 월등하며 남궁검상과 가까운 처지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한 명의 노계낭자가 인사를 했는데 나이는 19이고 5척여곱치의 키에 늘씬하고 아름다운 용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황고헌의 여동생인 황고능파로 황고세가의 금지옥엽이었다. 이어 소개된 두 낭자는 오대세가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당금 화산파의 여제자이며 화산장문인 화산수사 채문광의 무남독녀인 화산옥녀 채청문과 이미 이전에 보았던 그 왕옥파의 청의경장소녀였다. 화산옥녀 채청문은 5척일곱치의 키에 화의경장을 늘씬하게 차려입은 미소녀였고 바로 이른바 그 왕옥파의 경장소녀는 이름이 증평이라고 했다. 비록 허리가 날씬하기는 했으나 키가 5척다섯치로서 그녀의 키가 그들 중에서 가장 작아 보였다. 채청문의 나이는 23살 정도였는데 연신 그녀의 손을 증평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매우 가까운 것 같았다. 눈앞에 이 10명의 남녀들은 하나같이 비단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림의 거대한 세력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 이 애초부터 태도가 당당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비록 강호 인물록에 의해 쉽게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백방생으로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대면하게 되자 갑자기 정신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러나 백방생은 한쪽에 서서 생각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소 길게도 느껴졌다. 황진희는 112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자 이어 모두 함께 자리하도록 했다. 황고헌이나 팽영 등은 즉시 주위에 탁자를 가져와서 옆에 붙이고 자리를 넓혀놓았다. 한쪽의 탁자 위에는 이미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백방생으로서는 약간 처지가 붕색해졌다. 자신을 보잘것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기도 멋쩍은 느낌이 들었다. 백방생이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식사를 마주하고 있는데 남궁검상이 이읍고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방금의 무림정세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황소적께서는 혹시 정의맹의 창단식에 참가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황진희는 미소하며 말했다. 남궁소적께서는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천하의 인재는 많고도 많은데 어찌 저와 같은 여자가 그런 큰 일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지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란한 체구의 팽웅이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말했다. 하지만 방금의 무림을 건지기 위해서는 작은 힘이라도 강호를 위해 내던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진희는 미소하며 말했다. 저는 물론 그러고 싶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하니 남들에게 욕을 먹을까 봐 걱정이네요. 남궁검상이 서둘러 말을 받았다. 황소적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황소적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요 근래 들어 성수여관께서 무림의 빈민들을 구제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니까요. 황진희는 말했다. 저는 단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의당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백방생도 이미 황진희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시술을 해 주어서 명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계속 묵묵히 들으며 식사만 하고 있는데 문득 남궁지약이 느닷없이 그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듣자니 백로야로부터 제법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가요? 백방생은 이 낭자가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낭자께서도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로군요. 남궁지약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의 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다면 잘 됐군. 백방생은 내심 중얼거리며 즉시 품속을 뒤져서 10장의 금표를 꺼냈다. 그것들은 각기 10량짜리 금표였는데 백방생이 그것들을 각기 한 사람씩 돌리자 그들은 저마다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조사해보기도 했다. 그들도 그런 큰 돈은 만져보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남궁지약이 환히 웃으며 말했다. 과연 백공자께서는 부자가 틀림없으시군요.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선뜻 주시다니. 백방생은 마주폭권하며 말했다. 소생으로서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단지 소생의 능력이 별로 없기에 그런 약소한 선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역시 금표 한 장을 받아든 황보원이 말했다. 이것을 약소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약소하지 않은 선물이 없게 될 것이오. 백방생은 역시 그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호의를 보이는 것을 보고 약간 만족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증평에게 그 금표를 건넸을 때였다. 왠지 그 청의 경장소년은 안색을 붉게 물들이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백방생은 다소 어색한 처지가 되어 말했다. 아니 어째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오. 비단 백방생뿐만 아니라 실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증평은 더욱 당황해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저로 인해서 많은 돈을 손해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녀가 이전의 백방생이 보급파의 그 도적들에게 금표를 빼앗긴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백방생이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던가. 이거 보기보다 순진한 낭자로군.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마음에 두지 마시오. 이미 내가 모두 그 돈을 회수했으니. 게다가 낭자가 계속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매우 난처해지지 않겠소. 옆에 앉아있던 화산옥녀 채청문도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증매 그러지 말고 받아.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야. 증평은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 그 금표를 받았다. 그러나 왠지 그녀의 눈빛은 상기된 가운데 어떤 강한 기운을 띄고 있는 것 같았다. 알게더여. 팽영이 낭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 이거 우리가 백형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은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이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소생에게 장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자가 넉넉하다는 것뿐인데 만일 소생이 그것에 인색해진다면 없지 감히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겠소이까. 행웅도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렇다면 역시 당신은 우리의 친구요 하하하. 이어 그는 다소 시장한지 탁자위의 음식들을 거침없이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먹으면서 연신아 이거 맛 좋은데 하고 칭찬을 연발했다. 백방생은 남궁검상에게 말했다. 소생은 사실 처지가 외롭고 또한 힘이 없어서 믿을만한 호의를 몇 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는 넉넉하게 드릴 생각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추천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러나 남궁검상 등은 모두 돈 많은 무림세가의 자제들이라 그저 웃을 뿐 쉽게 응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황보원이 대신 이런 말을 했을 뿐이었다. 하긴 그렇군요. 재산이 있으되 지킬 능력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요. 남궁지학이 불쑥 말했다. 당신은 여자 호의도 상관없나요? 백방생은 즉시 말했다. 물론입니다. 소생이 어디 이것저것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궁지학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 그저 해본 소리예요. 저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눈빛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과연 섬약하고 순결하게 보이기는 해도 역시 오콜이라는 벼루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랑스런 재롱에 다소 시달리게 될 것이다. 혹시 정말로 천만금을 준다면 내가 거절할 수가 있을까? 백방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궁검상이 황진의에게 다시 물었다. 황소적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진의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저는 뭐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기왕에 이곳에 왔으니 며칠 구경이나 하다 갈까 생각 중이에요. 남궁검상은 말했다. 그럼 이틀 후에 그 정의맹 창단식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황진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참가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강호에는 저와 같은 안여자가 나서지 않아도 이를 처리해줄 기인이사들이 구름처럼 많으니까요. 남궁검상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소절을 그저 일반의 여염집 숙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백방생은 잠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왠지 그와 그들과는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어떤 장벽이 놓여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뒷간으로 가는 척하고 사라지려고 하자 문득 그것을 눈치챘는지 그의 뒷전에 황진의의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저를 찾으시려면요. 앞에 맞은편에 있는 백점으로 찾아오세요. 저는 당분간 거기에 묵을 생각이니까요. 백방생은 비단 전음인미를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음성으로 대답하기도 곤란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는 나를 쫓아다니지는 않을 모양이군. 백방생은 남궁검상 등이 자신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내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계산을 마치고 주류를 벗어났다. 밖으로 나서자 오전의 기후가 제법 쌀쌀하여 취기를 다소 있게 만들었다. 날씨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몸속은 빈속에 마신 독한 술기운으로 인해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취기를 이겨내기에는 몸이 너무나도 쇄약해진 것일까. 그런데 그때 문득 그의 뒤쪽에서 가냘프고 귀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백공자 그 음성은 다소 주저하는 듯 하면서도 수줍음이 배어있는 것이기는 하나 분명히 백방생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렸다. 주로의 입구에 어느새 증평이 서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서둘러 백방생의 뒤를 따라온 모양이었다. 전날 주막에서 보급파의 건달들을 상대할 때의 그 앙칼치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 그녀의 모습은 매우 여리고 부끄러워 보였다. 무슨 일리요? 백방생이 묻자 증평은 다소 주저주저 하면서 말했다. 저 한가지 드릴 말이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말해보시오. 증평은 우물쭈물하면서 말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수신호 위를 구하신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증평은 비록 다른 강호 여인들에 비해서는 작은 편에 속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다지 작은 키는 아니었고 게다가 매우 청순하고 날씬하며 수줍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춤에 채워져 있는 한자루의 장검은 마치 멋진 장식물이냥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백방생은 다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그럼 낭자가 나의 수신호위가 되어보겠다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저는 비록 무공은 보잘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록 상훈의 허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나를 꾸짖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다지 많은 보수를 바라지도 않게 돼요. 백방생은 본래보다 무공이 높은 사람의 시중이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원했었다. 증평이라면 백방생에게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자칫 귀찮은 짐이 될지도 모른다. 강호의 불황하들을 상대하는 것 정도는 이제 백방생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문득 그녀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다가 이내 태도를 바꿔 웃으며 말했다. 아 이전의 그 사형제들은 모두 잘 있소. 증평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가 백방생이 미소를 짓자 이내 그녀의 안색도 환하게 밝아졌다. 예. 우리는 함께 이곳으로 왔는데 갑자기 사형들은 볼일이 생겨서 떠나가고 저는 마침 알고 있던 채언니와 만나서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던 거예요. 백방생은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은 매우 좋소. 그들은 가히 강호물임의 기재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증평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다니게 될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왔으니까요. 백방생은 문득 열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바람을 그대로 묵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증평은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왔다. 백방생은 이윽고 다소 한적한 장소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낭자에게 보수를 얼마나 주었으면 좋겠소. 증평은 남면을 상기시키고 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직시하며 다시 물었다. 정말 나의 호의가 되고 싶소. 낭자는 혹시 내가 다른 은큼한 생각을 할까 두렵지도 않다는 말이오. 증평은 백방생의 시선을 마주 받을 수 없는지 피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을 한번 훔쳐보며 대답했다. 호호 저는 당신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정인군자시죠. 대체 나를 언제부터 보았다고 벌써 그렇게 믿는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증평이 입가에 웃는 듯 많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오늘 나는 매우 불안한 처지이오. 그러니 누가 데리러 올 때까지만 나를 지켜주시겠소. 한 백량 정도의 말이오. 백량은 저번에 백방생이 제시했었던 바로 그 금액이었다. 물론 그것은 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백은이 아니라 황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말과 함께 정말로 한 장이 백량짜리 금표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본래 이 황금 백량은 은자 2천량도 더 넘는 것이어서 단지 하루 동안의 호위비용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었다. 저번에 증평은 따라서 매우 놀라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녀는 두말 없이 그 백량짜리 금표를 받아들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액수는 너무나도 많으니 제가 앞으로 한 달간 당신의 수신호의가 되어 드리는 것으로 하죠. 이제 우리의 계약은 성사된 것인가요? 백방생은 갑자기 멍해졌다. 그는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돈을 쉽게 받을 줄은 몰랐고 또한 게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더욱 몰랐다. 그로서는 다소 처지가 난처해지게 되었다. 그는 증평의 호위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그녀의 호위를 너무 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게다가 그만큼 은자를 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 조그만 낭자가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군. 백방생은 이제 잠시 후면 진소유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상기했다. 혹시 그때가 되면 증평에 대해서 진소유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차마 그는 증평의 호위를 꺼 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만 웃으며 말했다. 그런 셈이군. 낭자. 어쨌든 앞으로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공연이나를 탓하지 마시오. 그것은 낭자가 자청한 것이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증평은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렇게 울먹이며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저는 필시 당신이 이 일에 반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시다니. 알고 보니 당신은 저의 생각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시군요. 백방생은 다시 한 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알고 보니 증평은 이미 그의 생각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는 차라리 거절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그 일을 번복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마치 갑자기 그녀에게 한 차례 놀림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그는 그녀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무리하게 굳이 자신의 호의가 되려고 했던가를 생각했다. 그것은 더욱 알 수 없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태도를 보면서 문득 다시 생각했다. 혹시 그녀는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든 것이 아닐까. 사실 남녀간의 상사라고 하는 것은 흡사 불꽃이 튀는 것과도 가봐서 찰나지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법이었다. 백방생과 증평이 만난 것이 미록 잠깐 동안이고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문득 자신의 뚱뚱해진 허리를 내려다 보고는 내심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야. 나처럼 못생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아마도 그녀는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과찬의 말이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그건 그렇고 일단 우리가 계약을 성립시켰으니 어디 마땅한 곳으로 가서 기념으로 찬아 나누도록 합시다. 증평은 그 말을 듣자 이내 눈물을 거두고 방긋 웃었다. 그녀는 즉시 금표를 품속에 잘 갈무리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헌데 백방생이 막 다시 번화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전면에서 한 명의 중년인이 술에 심하게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바로 백방생이 코앞에 와서 넘어지는 것이었다. 얼핏 느끼기에도 그 중년인에게서는 심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백방생도 비록 아침부터 취하기는 했지만 이 친구는 다소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술을 빌어먹었는지 전신에 오물까지 잔뜩 묻어있어서 흡사 타락한 술주정뱅이인 것 같았다. 백방생과 증평은 그 더러운 술주정뱅이가 그들의 코앞에 와서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었다. 자칫했으면 그 술주정뱅이와 부딪힐 뻔했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증평은 자연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맞은편에서 급하게 다가오던 한 행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술주정뱅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 행인은 그만 깨끗한 비단옷을 술주정뱅이에 더러운 옷과 부딪히게 되어서 버둥거리게 되었다. 증평은 그 행인이 매우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때 벌어졌다. 갑자기 행인은 고개를 쳐들더니 화를 내기는커녕 눈빛을 빛내면서 앞을 향해 번쩍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과 증평은 아직 뒤로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행인의 손에는 어느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검이 들려져 있었다. 그 장검은 자칫 백방생의 몸을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행인은 그만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행인은 결코 미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보니 그 장검의 검 끝은 분명히 백방생의 심장 어림을 누리고 있었다. 게다가 한순간 뻗어가는 그 장검의 움직임은 지독히 신속했을 뿐만 아니라 악랄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암습이었다. 증평은 뒤늦게야 그것을 보고 자객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경각하기에는 때가 이미 너무 늦어있었다. 갑자기 백방생의 몸이 그 장검의 꼬치처럼 꿰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헌데 일순 느다섭 는 일이 벌어졌다. 장검의 끝이 약간 파고 들어간 순간 백방생의 몸이 거의 기적적으로 빠르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증평은 그것을 보고도 약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스물여섯 장 백년화 그 자객도 일순 놀랐는지 두 번째의 공격은 하지 못하고 다소 주춤거렸다. 헌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제까지 엎드려 있던 술주 정뱅이가 고개를 들더니 역시 품속에서 장검을 뽑아들더니 백방생을 향해 덮쳐들었던 것이었다. 증평은 그만 갑작스럽게 밀어닥치는 느닷없는 횡에게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알고 보니 그 술주 정뱅이 역시 다름 아닌 살수였던 모양이었다. 그의 조금 전에 취기 가득했던 두 눈에는 취기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잔혹한 살기만 가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와 같은 위장을 하여 한꺼번에 백방생의 목숨을 노리는 것일까? 백방생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 등화로 보였다. 증평은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금방이라도 그 자의 장검이 역시 백방생의 몸을 산적게듯 꿰뚫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때 술주 정뱅이가 덮쳐듬과 떼를 같이하여 마침 근처에서 길을 가던 사내 하나가 그것을 보고 백방생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 사내가 들고 있었던 변기는 바로 한자루의 흔한 파풍도였다. 멈춰라. 술주 정뱅이는 물론 그 사내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의 무공은 예상보다 뛰어난 것이었다. 그는 비록 다소 늦게 출수했으나 술주 정뱅이가 미쳐 백방생의 몸을 치르기 전에 그의 장검을 가로막고 있었다. 증평은 이에 다소 안도하는 기분이 들었다. 헌데 이때 더욱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느닷없이 술주 정뱅이의 장검을 막는 듯 했던 사내의 칼날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백방생의 목젖을 노리고 휘둘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혼비백산할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사내마 저 기실은 백방생을 살해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살수였던 모양이었다. 증평은 비단 술주 정뱅이의 장검뿐만 아니라 그 사내의 칼날마저 빠르게 쇄도에 들어가자 그만 멍하니 넋을 놓고 말았다. 헌데 바로 그 순간에 가벼운 병장기의 마찰음과 함께 갑자기 장래의 상황이 빠르게 격변되었다. 증평은 겨우 눈을 뜨고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눈을 의심할 뻔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백방생은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산적처럼 병장기에 찔려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까 처음에 그 행인의 장검이 먼저 튀어나와 사내의 칼날을 튕겨버리고 사내의 가슴에 꽂혔으며 이어 사내의 칼날은 술주 정뱅이의 장검을 튕겨내고 그 자의 어깨에 깊이 박혔으며 술주 정뱅이의 장검은 행인의 아랫배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괴이하고도 불가사의한 연극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 세 명의 살수들은 모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었으며 안색은 거뭇하게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게 혹시 착각이 아닐까? 어쨌거나 증평은 백방생이 아직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기뻐서 소리쳤다. 백공자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요? 백방생의 몸에서도 약간의 피는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 부분이 예리하게 찢어져 있었으며 허리 부분도 또한 길게 베어져 있었다. 하지만 백방생의 상태는 상대방에 비해 매우 경상이었다. 그의 몸에서 다소 피가 흘렀으나 이내 모두 지열되었다. 그와 반대로 그 세 명의 살수는 일체히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느새 그들은 모두 싸늘한 시신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에도 무공이 높아 보였는데 단지 그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증평은 반사적으로 백방생의 안색을 살폈다. 이 순간 백방생의 안색은 매우 창백하여 마치 백지장과도 같았다. 게다가 이어 비틀거리며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이었다. 증평은 급히 그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백공자 괜찮나요? 백방생은 가까스로 몸을 가누어 바로 서며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기실 백방생은 조금 전에 다름 아닌 예의 그 사량 발전근의 무공을 사용한 것이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날카로운 병장기여서 조금 다르다고나 할까. 백방생은 위기의 순간에 반탄력을 일으켜서 장범을 옆으로 튕겨낸 다음 이어 행인이 다시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범을 재차 반탄시켜서 교묘하게도 세 사람을 모두 처치했던 것이었다. 이번에 그가 사용한 수법은 이전과는 달리 지극히 오묘한 것이어서 한순간에 많은 공력이 소모되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래서 한순간 기력이 탈진되어 비틀거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증평도 이유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백방생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시선을 그 세 명의 살수에게 옮겼다. 대체 저들은 누구죠? 그 세 명의 살수들의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서 악취와 함께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백방생이 비록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손을 쓰기는 했을 나 그것이 당장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수법 역시 그렇게 악독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필시 그 살수들이 자신들 뇌의 실패를 자인하고 입속에 숨겨둔 극독을 깨물어 삼킨 것이 분명했다. 증평의 얼굴에는 따라서 더욱 놀랍고 공포스런 기색이 떠올렸다. 백방생은 가벼운 탄식과 함께 말했다. 흑루의 산하에는 일품당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흔히 장검과 독을 함께 사용하고 있소. 증평도 이미 그들이 일반적인 강호인이 아닌 전문적인 직업살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무공은 하나같이 놀라운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백방생의 기이한 능력을 만나서 그만 갑자기 좌절하고 만 것이었다. 증평은 다시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일품당과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나요? 일품당은 바로 이곳 하남성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들의 손속은 실로 무정하고 잔혹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포를 사왔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들에겐 아마도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오. 증평은 그 대답을 듣고서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개 그들 살수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이며 청구살인 이외에는 오히려 별로 살수를 펼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나저나 대체 어떤 사람이 백공자에게 살수를 보냈는지 모르겠군. 증평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다. 주위로 많은 행인들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서 가요. 백방생의 몸이 거의 녹초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증평은 주저없이 그의 몸을 부축하며 신형을 날렸다. 대번에 3,4장씩 날아서 그들은 빠르게 그 장소를 벗어났다. 백방생의 상처는 정말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 약간의 피가 다시 흘렀지만 혈도를 점열하여 지혈시키자 이내 멎었다. 증평은 한적한 곳에 이르자 그의 상처에 지니고 있던 무종의 금창약 을권에 발라주었다. 백방생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낮아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낭자의 도움을 받는구려. 낭자가 없었다면 곤란할 뻔했소. 증평은 백방생의 상처를 싸매 주며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문득 수줍은 듯이 말했다. 저의 능력은 사실 보잘 것이 없어요. 하지만 흔히 백지짱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호의를 맡아드릴 거예요. 사실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 백방생은 그녀의 호의를 거절할 방법이 더욱 궁해지게 되었다. 백방생은 붕색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알겠소. 옷을 좀 갈아입을 테니 자리를 잠시 비켜주겠소. 백방생은 아무래도 잠시 후에 진소유의 장원으로 가봐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의복으로는 갈 수가 없었으므로 옷 보따리에서 새로운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어 갈아입고는 입던 옷은 소지품을 꺼내고 근처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저 거둔만 갈아입는 것이여듬으로 골목길이라고 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고 또 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백방생은 옷을 모두 갈아입고 나자 다시 화려한 청삼을 걸친 부잣집 귀공자로 변모했다. 증평은 잠시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 골목길을 벗어나자 전혀 새롭고 낯설은 큰 길에 이르렀다. 백방생은 혹시 진소유가 자신을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다. 헌데 그때 한 명의 중년 사내가 느릿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증평은 이미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백방생이 소매를 잡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 중년 사내는 백방생의 앞에 다가오더니 문득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혹시 백공자님이 아니십니까 천하의 흔하디 흔한 것이 백시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한 백시성을 가진 무리민들도 적지는 않다. 나는 백방생인데 무슨 일이오 그 중년 사내는 즉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아가씨께서 백공자님을 모셔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함께 가시지요. 아가씨라면 진낭자 말이오. 중년 사내는 친근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으렸다. 그렇습니다. 백방생은 그 중년 사내의 모습을 은근히 살폈다. 그 사내의 골격은 매우 튼튼하고 강인해 보였으며 게다가 두 손의 마디에 굳은살이 잔뜩 박혀있었다. 그것은 결코 노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무공을 연마하다 생긴 것이었다. 마치 그것을 입증해 죽이라도 하듯이 그 자의 두 눈에서는 화관과도 같은 기운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자는 보아하니 무공을 익히기에 좋은 골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무공 또한 절정의 상승 경지인데 정말로 진낭자의 수월한 말인가. 백방생은 어딘가 의심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자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 중년 사내의 뒤를 따라서 잠시 걷자 길 옆에 하나의 작은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만일 저자가 정말로 진소유의 수월 하면 그렇다면 진소유의 이목은 실로 대단하다는 말이 된다. 진소유 헤어진 지 불과 백여일 만에 그녀는 정말 그렇게 대단해졌다는 말인가. 마차는 시종 여유있게 대로상을 달려갔다. 백방생은 증평과 함께 마차 위에 앉아서 묵묵히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증평도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차는 이윽고 잠시동안을 달려 하나의 소슬대문이 있는 커다란 장원 앞에 이르러 멈추었다. 내리십시오. 중년 사내의 태도는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시종 공손했다. 백방생이 증평과 함께 마차에서 내리자 중년 사내는 곧장 그들을 다시 장원의 안쪽으로 인도했다. 장원의 내부에는 십여명의 하인들이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중년 사내는 이윽고 자리에 앉게 했다.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중년 사내가 물러가자 이내 신여 하나가 나와서 차를 따라주고 물러갔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문득 증평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백방생은 흡사 벌레 씹은 듯한 괴상한 표정을 지으며 실내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믿기지 않아서 그러오. 나의 그 친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스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소. 증평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그 친구분은 매우 아름다우신가 보죠.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주시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아냈소. 증평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여자들은 의뢰 그러한 느낌에 민감한 법이에요. 당신은 아마 그녀를 매우 사랑하시는 모양이로군요. 그렇다면 저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군요. 백방생은 문득 과거 망해사에서의 이를 내리에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 밤에 그의 앞에서 알몸이 되었었다. 그것은 사실 여자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당시 그녀의 알몸은 그 얼마나 눈부시고 육감적이었던지. 백방생은 당시 몸이 허약하여 감히 욕정을 일으킬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이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강한 용기를 얻었다. 백방생은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금을 여 받은 유산인 황금 10만냥을 그대로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공연한 짓이 아니었으며 지금으로서도 결코 후회하는 일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내져었다. 그녀는 훌륭하고 나는 보잘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저 그녀의 친구로서 만족한다오. 증평은 이에 뭐라고 반박에 말을 하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때 객청의 안쪽에서 한 명의 백의소녀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증평은 입을 다물고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소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진소유 그녀였다. 백방생은 내신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다가 막상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자 왠지 기묘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이런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을 줄이야. 물론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는 왠지 그녀의 기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많이 기다렸나요? 진소유의 질문에 백방생은 흡사 갑자기 정신이 든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며 그녀를 대했다. 아니오. 이곳의 분위기가 편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소. 진소유는 여전히 아름답고 수려했다. 사실 그녀는 천하제일의 미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순결하고 오만한 듯한 기질이 있으며 백방생은 그 기질을 유독 사랑했다. 진소유는 백방생의 시선을 외면하며 다시 말했다. 그동안 식사는 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조금 전에 먹었소. 진소유는 그의 얼굴을 한 차례 바라보더니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신 것 같군요. 그래서야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백방생은 문득 그녀가 자신에게 부모의 혈체에 운운하던 것을 상기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나는 무능력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소. 그때 문득 말없이 있던 증평이 불쑥 입을 열었다. 만일 백공자가 소인배라면 이 세상에 성인군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소유는 그제서야 증평의 존재를 의식한 듯 백방생을 향해 냉소하며 말했다. 알고보니 당신의 재주는 제법 놀랍군요. 불과 잠깐 사이의 여자를 또 한 명 사귀다니. 백방생은 난색을 붉히며 말했다. 그녀는 바로 왕옥파의 제자이며 증랑자이오. 나와는 그저 계약관계로 나의 호의 청구를 맡았기에 이렇게 함께 오게 된 것이오. 진소유는 증평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연이어 냉소를 터뜨렸다. 흥 굳이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있나요? 증평은 난색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즉시 눈빛을 빛내며 폭권하며 진소유에게 말했다. 그건 진소저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백공자는 항상 진소저 당신만을 그리워했을 뿐 다른 여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제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진소유는 시종 냉랭한 표정이었으나 이때만큼은 난색이 다소 상기되는 듯했다. 그녀는 눈빛을 빛내다가 증평에게 물었다. 낭자는 나를 알고 있나요? 증평은 부드럽게 호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방금의 강호와 낙양에 혜성처럼 등장한 천상오룡과 백예관음의 이름을 누가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백예관음은 모든 여인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몰랐단 말인가요? 진소유는 말했다.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다니 그건 무슨 소리죠? 증평은 말했다. 방금의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 백예관음을 보고 가슴을 태우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 남자들의 여인들이 당신을 질투하지 않겠어요. 증평은 부드럽게 미소하며 말했기 때문에 그녀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세상에 아름답다고 해서 기분 나쁜 여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증평을 그저 순진하고 청초한 강호의 애송이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녀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 실내의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진소유는 증평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이 시선을 다시 백방생에게 돌렸다. 당신은 나와 얘기 좀 나누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옆에 증평을 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증평을 그 객청에 그대로 있게 하고서 백방생은 진소유의 뒤를 따라서 하나의 호화스러운 방에 이르렀다. 그 방은 침실이었다. 한쪽의 벽면 앞에 침상이 휘장에 쌓인 채 자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급의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탁자들이 놓여있었다. 이런 호화로운 실내의 분위기는 사실 백방생으로서는 매우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자라오면서 호사스런 생활이 몸에 배어있었던 것이다. 탁자의 앞에 앉자 진소유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손수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그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자 문득 가슴이 크게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냉엄한 기질의 백년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백방생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공연히 미안한 느낌이 들어서 시선을 돌려 실내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하하 과거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소. 하지만 왠지 지금은 입이 간질거리는 구려. 진소유는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봐요. 백방생은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다. 천상오룡 그들은 지금 여기에 없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오. 진소유는 가볍게 아미를 찌푸렸다. 그들은 천상회의 소속이니 자연 다른 곳에 있고 간혹 이곳으로 들렀 뿐이죠. 그런 것 말고 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보다 중요한 것을 물어봐요. 대체 그대는 내가 무엇을 물어보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잠시 생각한 뒤에 다시 말했다. 당신이 이 저택의 주인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이건 당신의 돈으로 구입한 저택이니 원래는 당신의 것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그 돈은 내가 당신에게 그냥 준 것이라고. 그러니 이 저택도 당연히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오. 진소유는 잠시 그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부모의 복수를 할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은 당신의 수하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그들은 천상회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상오룡은 그들을 보내서 저를 도와주고 있죠. 당신은 그래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 생각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그랬었군. 헌데 나는 나는 사실은 백방생이 주저하며 말끝을 흐리자 진소유는 물었다. 사실은 뭐죠? 백방생은 그녀의 눈치를 살핀 뒤 웃으며 말했다. 사실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소. 우리 부모도 돌아 가실 정도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을 뿐이오. 내가 만일 여기에서 함께 살고자 한다면 어떻겠소. 나를 받아주겠소. 순간 갑자기 진소유의 우수가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백방생은 양뺨이 연속적으로 서너 차례나 불이 나는 것을 느꼈다.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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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방생은 전혀 방비도 하지 못하고 그따기를 맞았으며 그 반동으로 뒤로 벌 넉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백방생은 갑자기 자신이 멍청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로 느닷없이 당한 일이었다. 진소유는 어째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만일 양뺨이 심하게 달아오르지 않았다면 백방생은 계속 바닥에 누워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몸을 일으키고 보니 어느새 진소유는 일어나서 몸을 돌리고 저만큼 서있었다. 백방생은 자신이 따기를 맞고도 오히려 죄진듯한 기분이 들어서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윽고 어렵게 말했다. 하하 내가 잠시 실현을 했었던 모양이오. 내가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되지 않겠소. 묵묵히 서있던 진소유는 그제서야 천천히 신형을 돌렸다. 왠지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그녀의 음성은 더욱 냉랭해져 있었다. 당신은 이미 나와 약속을 했어요. 이제 와서 그것을 어기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자신이 얻어넣고도 죄진 꼴이 되자 내심 어이가 없었지만 우물음을 항변했다. 하하 나는 단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 뿐이오. 이제는 당신의 생각을 알았으니 앞으로 다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복수를 하든 말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백방생은 안색이 가볍게 변했으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알았소. 하하. 진소유는 말했다. 갑자기 당신을 때린 것은 미안해요. 금방 식사가 나올 테니 식사를 여기서 하도록 해요. 말이 끝나자 이내 진소유는 찬바람과 함께 방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과연 진소유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너명의 한여들이 음식들을 부지런히 들여왔다. 백방생은 무심결에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생각에 곰곰이 잠겼다. 음식의 맛은 하나같이 훌륭한 것이었으나 백방생은 왠지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먹고 마시다가 문득 결정한 듯 중얼거렸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부담스러워진 모양이다. 마침 이미 그 유산을 그녀에게 모두 준 셈이니 그만 그녀의 곁을 떠나야 하겠다. 떠나서는 무엇을 할까? 음. 그녀의 말대로 힘을 키워서 복수를 하든지 해야겠지. 일단 작정이 그렇게 섰자 백방생은 음식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장원을 떠나기 전에 먼저 증평을 찾았다. 증평은 여전히 그 객청에 홀로 앉아서 백방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방생이 다소 굳은 표정을 하고 혼자서 돌아오자 그녀는 매우 의아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이 말없이 객청을 나서자 그녀도 묵묵히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장원을 떠나는데 있어서 말리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까 그들은 비록 반갑게 환영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초청된 손님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행색이 초라하게만 보였다. 저택의 대문을 나서자 이윽고 증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 진앙자와의 얘기는 잘 되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얘기가 잘 되지 못할 것은 또 뭐가 있겠소? 증평은 그가 진소유와의 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얼른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백방생은 그저 장원을 떠나왔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걷고 있다가 문득 그 얘기를 듣고 경각했다. 이곳 낙양에는 진소유 등을 제외한다면 아는 사람이 없다. 객점의 방을 구하는 것은 쉬운 노릇이지만 백방생은 왠지 허전한 기분이 몰려드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그의 내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찾아오라고 하던 황진희에 관한 것이었다. 마침 가야 할 곳이 있소. 백방생이 계속 대로상으로 걸음을 옮기자 증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르다가 문득 다시 입을 열었다. 저 그 진앙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더군요. 하지만 나는 백공자의 말이 하나는 맞지만 다른 하나는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방생은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다. 뭐가 맞고 틀리다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게다가 매우 총명하고 하지만 그녀는 결코 선녀는 아니에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내가 그녀를 선녀라고 했었다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백공자는 그녀에게 열렬한 사랑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선녀가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역시 세속의 사람이었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반드시 선녀가 아니면 안되기라도 하다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당신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럴까? 증평은 그의 얼굴을 옆으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한 것인가요? 백방생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물론이오. 게다가 낭자는 사람을 정확히 본 것도 아니니 쓸데없는 소리를 한 셈이오. 그녀는 사실 보기보다는 훌륭한 여자여. 증평은 잠시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왠지 처연한 듯한 기색이 그녀의 옆얼굴에 머물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에 말했다. 낭자는 일행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앞으로도 나를 수행해 줄 수가 있겠소. 증평은 그의 얼굴을 돌아보더니 다시 빙글에 웃었다. 저의 사형들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현재 왕오파의 장문인인 철배창용 하객명 한호사는 남자와는 어떤 관계요? 증평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무리민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강호의 지식이 해박하군요. 그분은 바로 저의 사부님이세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었군. 증평은 말을 이었다. 이번에 우리 사형제가 강호로 나온 것은 물론 정의맹의 창단식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강남에서 철알부가 크게 득세하고 있고 그들이 종래에는 강북으로까지 침입하려고 함으로 우리로서도 자구책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 철알부의 위세가 그렇게도 막강해졌다는 말이오. 증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들은 경의적인 세력을 형성했죠. 이제는 강남은 그 저 철알부의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방관만 한다면 반드시 머지 않아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은 뻔한 일이라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헌데 어째서 낭자는 일행과 함께 보구산의 창단식이 열리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오. 증평은 가볍게 웃더니 말했다. 현재 이 부근에는 그야말로 천하에서 무수한 무림고수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그만이죠. 게다가 지금 저의 사형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백방생은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물었다. 도검창곤의 사대신병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말이오. 증평은 그의 얼굴을 옆으로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 일행과 헤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저는 그 일에 방해만 될 것이므로 나중에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간다면 사부님도 나무라지는 않을 거예요. 백방생은 다시 표정이 평온해진 듯한 그녀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청의 경장을 하고 있는 소년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진소유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하지만 비록 강호의 초년생인 애송이 일지라도 어딘가 지혜로운 기질이 숨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백방생이 댓글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평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은 천혜고하였었죠. 사부님께서 우연히 저를 보시고 데려가서 구해주셨죠. 저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저도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으므로 일단 강호에 나와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방생은 물었다. 당신의 그 사부나 사형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소. 증평은 말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세상살이는 험악하오. 대개의 사람들은 방패마기로 그들과 얽매이기를 원하는데 낭자는 그 반대라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저는 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청의 경장소녀의 말은 분명히 어떤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기보다 지혜로운 것 같았고 또한 용기가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간혹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마치 새롭게 그녀를 대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녀의 얼굴에 문득 진소유의 얼굴이 겹쳐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느릿하게 대로를 걸어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자 눈에 익은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다. 바로 백방생이 황진이와 술을 마시던 그 주점의 앞이었다. 스물일곱 장 전설 속에 천재들 주루에 올라가 보니 황진이와 남공검상 등은 이미 주루를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 단지 점심때가 약간 지나서 제법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을 뿐이었다. 백방생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건너편에 있는 한 객점으로 향했다. 아까 황진의가 그곳에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일찍부터 객방을 얻어서 머물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작 백방생이 객점에 가서 물어보니 정말로 황진이와 같은 낭자가 이미 방 하나를 빌려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증평과 함께 그 방으로 향했는데 과연 황진이를 이내 만날 수가 있었다. 황진이는 침상 앞에 탁자에 홀로 앉아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쓸쓸 보였다. 백방생이 증평과 함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황진이는 막 술잔을 비우려다 말고 반색하는 표정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백공자 어서 오세요. 백방생은 여자 혼자서 머물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기가 곤란했으나 그녀가 그렇게 서스럼 없이 맞아 주자 행동하기가 편안해졌다. 황진이는 증평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자리하고 나자 백방생은 황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른 친구분들은 모두 헤어졌습니까? 황진이는 옆에 증평을 한번 바라본 뒤에 말했다. 그들은 아까 백공자가 떠난 이후의 곧장 보리를 보러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증랑자가 그들과 만나야 하나요?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분 백공자의 수신호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일부러 그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되었었군요. 황진이는 다소 특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말했다. 그렇다면 매우 잘 된 일이에요. 백공자는 무공이 없으니 증랑자가 잘 보살펴 주신다면 매우 좋을 거예요. 증평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는 무공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걸요. 이어 증평은 백방생이 나설 사이도 없이 간약하게 아까 노상에서 벌어졌던 자객들의 암습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황진이는 그 얘기를 듣자 안색이 다소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어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백공자는 은근히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위험한 편이죠. 게다가 본래 백공자는 복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었으나 나중에 그 무공을 상실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이 맞죠. 백방생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에는 못 당하겠군. 황진이는 웃으며 대꾸했다. 과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증낭자가 항상 옆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군요. 백방생은 화재를 돌려 물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낭자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것인데 그게 사실이오. 황진이는 만면에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에요. 저의 그러한 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당신은 매우 착한 사람이로군요. 백방생은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온 것이니. 황진이는 웃으며 문득 물었다. 당신의 갔던 일은 잘 되었나요? 이 여자는 마치 이미 나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말투로군. 백방생은 내심 고소하며 말했다. 잘 되었소. 사실 뭐 그리 잘 될 일도 없었지만 말이오. 황진이는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그 증낭자와 함께 살 건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그녀는 그녀이고 나는 난데 어찌 함께 살 수가 있겠소. 나는 이 근처에 머물 작정이오. 황진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잠시 마음속을 살피는 듯 하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치료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군요. 우선 옆에 있는 방을 하나 빌려 주시겠어요. 증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일은 내가 하고 오겠어요. 증평이 방 밖으로 나가고 나자 문득 왠지 어색한 침묵이 실내에 흐르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탁자위의 술병을 바라보며 물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소. 황진이는 가볍게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왜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아직 여자가 홀로 방 안에서 술을 즐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 즉 그런 여자는 어떤 그리움을 마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황진이는 잠시 백방생을 정시하더니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군요. 그래요 사실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제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백방생은 물었다. 혹시 그 당사자는 내가 아니요? 황진이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농담도 잘하는군요. 저는 당신과 만난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당신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대체 누구요? 황진이는 문득 꿈결에 젖은 듯한 눈빛을 하더니 대답했다. 그는 천하제일의 기재에요. 남자 중에 남자이고 그리고 아주 수려하게 생긴 영웅이기도 하죠. 백방생은 다소 놀라며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도 별로 믿어지지 않겠죠. 백방생은 처음에는 반신반해 했으나 이내 황진이의 태도가 뜻밖에도 심각한 것을 보고 의아해졌다. 그는 다소 생각하며 말했다. 하긴 천하가 넓으니 그런 인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겠지. 황진이는 이에 그를 향해 오히려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사실 이 황진이에게 그런 상사의 감정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는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던가. 물론 천하의 그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오. 황진이는 묵묵히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것은 곧 그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는 뜻이었다. 백방생은 말을 이었다. 혹시 세월 8세의 하나이자 최강의 세력이라는 철육무가의 소공자가 아니오. 천하 최강 세력의 후계자 그런 사람이라면 거의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철육무가의 소공자가 비록 후계자로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최고의 영웅은 아니에요. 영웅이란 그 타고난 능력보다는 마음의 포용력이 더욱 중요한 법이거든요.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당금의 철육무가의 소과주보다 훌륭한 영걸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금방 호기심이 들어서 말했다. 그럼 그 영웅은 대체 누구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천하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많을 수는 없다. 백방생은 그런 면에서 황진이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즉시 그가 알고 있는 강호의 지식을 동원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실로 적당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생각다 못해 말했다. 혹시 그렇다면 남궁세가 의의 기재라는 대공자 무용검 남궁검민이 아니오. 백방생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이외에는 성수고개 소공자 소신의 황백승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바로 황진이의 친오빠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누구를 상호한다면 그 대상이 자신의 친오빠일 리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황진이는 다시 고개를 가로 젖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남궁검민은 강호의 절정고수로서 보기 드문 후기지수이기는 하죠. 그러나 아직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요. 큰 제목이 될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백방생은 그만 어리둥절해져서 당황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소생으로서는 알 수가 없구려. 대체 낭자를 감탄케 한 당대에 그 영웅호걸은 누구시오. 황진이는 가볍게 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웃은 뒤에 말했다. 사실은 당신이 쉽게 알아내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는 당신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죠.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을 놀리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다소 꿈길을 더듬는 듯 몽롱한 빛을 띄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백방생이 강호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오래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헌하게 알고 있을 리는 없었다. 모르오. 그때 무슨 경천동지할 일이라도 있었다는 말이오. 35년 전의 일이라면 황진이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황진이는 마치 그 일을 자신이 친히 겪은 듯이 말했다. 그 당시 어떤 유명한 노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장차 천하의 음양오행에 칠생연기를 지닌 7명의 천재들이 나타나 마침내 중원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백방생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문득 어이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겨우 그런 얘기였소. 그런 심심풀이로 오가는 얘기들을 믿는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그 노학자는 당시의 영리에 관한 한지대한 능력을 인정받는 터였고 게다가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은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역학자들이 인정을 했죠. 즉 그야말로 우주의 질서에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7명의 천재들이 탄생한다는 시점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의 일이에요. 백방생은 문득 어이가 없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럼 그들이 지금 모두 36이 되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 제가 사모하는 분이에요. 백방생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사실 황진이의 나이를 생각해서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을 생각했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사실 얘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그 칠생연기를 타고난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하니 더욱 궁금한 느낌이 들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리 속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 칠생연기를 타고난 사람들은 특별하여 결코 일반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천양신골과 천음신골 오행신골을 각각 타고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문득 내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천상오륭과 소림사의 지공 스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알고 있는 30대 중반에 가장 뛰어난 무리민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들이 그 예언된 7명의 천재들 중에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 천안은 그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 얘기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소림사의 지공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솔직히 천상오륭의 경우는 너무나도 특별한 구석이 많았다. 우선 5명이 쌍둥이로서 나이가 같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 품성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공교롭게도 오행의 특성을 거의 담고 있었다. 게다가 또한 그들의 능력은 지나치게 뛰어난 것이었으므로 설령 백방생의 선친인 그들의 사부가 워낙 잘 가르쳤다고 해도 그러한 성취는 거의 비정상적인 것이다.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전혀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로군.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낭자가 지공스님을 사모했을 리는 없고 또한 발마우스와도 무슨 인연이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천하에 또 다른 한 명의 인재가 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이어 즉시 물었다. 그럼 낭자가 사모한다는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오? 사실 일개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사모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황진희는 강호의 여인으로서 초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백방생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황진희는 난색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주저앉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바로 천양신고를 타고난 사람이죠. 제가 지금 말하면 당신도 이내 아실 거예요. 백방생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오. 황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많고 게다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백방생은 더욱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는 듯이 말했다.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겠소. 황진희는 이내 대답했다. 그는 바로 용천기예요. 백방생은 순간 크게 놀라서 소리치듯이 말했다. 뭐라고? 당금의 철혈 부주인 농림왕 말리독보행을 말하는 것이오. 황진희는 주저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백방생은 다소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그가 아직 그러한 사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 말리독보행 용천기라는 사람은 바로 당근 강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백방생이 알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는 바로 당근 강남의 흑포물임의 연맹체인 철혈부의 주인인 것이다. 백방생이 놀란 것은 설마 황진희가 그런 흑도의 거물을 사모할까 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는 이미 강호인물로 개도 그가 해성같이 등 장한 흑도의 최고의 기재라고 적혀있지 않았던가. 백방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얘기가 사실이었구려 그 용천기라는 사람이 성수곡에 있었다는 것이 황진희는 시원시원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는 바로 나의 사형이었지요. 백방생은 그저 멍한 표정이 되었다. 황진희는 그를 향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성수곡에 들어왔었는데 너무나도 자질이 뛰어나서 무공이 나중에는 그의 사교였던 저의 아버님을 능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사문을 배반하고 농림맹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백방생은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다. 듣자니 그 용천기는 바로 농림맹주인 말리신통 용비천의 외아들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용비천에 의해 은밀히 성수곡에 어렸을 때 보내졌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황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용비천은 뜻밖에도 귀한 아들을 얻게 되자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몰래 버리는 것처럼 꾸며서 본곡에 보냈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연락을 취해서 자신의 그 아들을 장성한 뒤에 데려간 거예요. 백방생은 그 용비천의 귀한 아들이라는 용천기의 무공이 이미 거의 최고 경지인 대홍락의 심검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강호 인물로계는 그러한 내용을 비교적 차근차근히 적어놓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라교나 흑무만화교 농림맹의 흑도의 사대거파의 순회들은 그 무공이 심검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기실 그것도 그들의 나이가 대부분 8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 용천기의 경우처럼 30대 중 반의 그러한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바로 황진이가 그를 천하제일의 기재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다.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그럼 결국 그는 사문을 배신한 페류나로서 이제는 낭자의 사형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황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결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대해를 위해 작은 것들을 버리신 것이죠. 백방생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이 되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천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도 대의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분은 무림의 천하통일을 이루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작은 문제들은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백방생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정의맹의 창단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헌데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면서 증평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방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새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옆에 방을 두 개나 얻어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취소할까요. 황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일이 잘 되었군요. 우리는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 안심해요. 증평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백방생은 내심 왠지 씁쓸해한 기분이 들어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방을 구하는 일은 귀찮지 않았소.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마침 옆에 방이 두 개나 비어있었어요. 증평이 빌려놓은 옆 방은 구조나 모양이 황진이의 방과 비슷했다. 백방생은 이윽고 그 방의 침실에 길게 누웠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황진이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의료기구 등을 이쪽으로 가져다 놓았고 증평은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섰다. 황진이는 한참 동안 백방생의 맹문에 손가락을 떼고 진맥을 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을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잠을 자는 듯 하다가 눈을 뜨고 대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의 몸은 매우 특수할 뿐만 아니라 몹시 위험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장담을 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법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사실 불안하기는 하오. 황진이는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만히 있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어쨌든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오. 게다가 솔직히 이제는 당신이 성수국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도 하오. 그러나 기실 백방생은 그때 문득 진소유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특히 그녀가 했던 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대부분 틀리지 않다. 게다가 나는 이미 복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시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제서야 내가 성수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니 실로 눈물겨운 일이로군요. 백방생은 문득 기다리기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일단은 그렇게 말이 많아야만 치료가 잘 되는 것이오. 황진이는 다시 미소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다니 재미있군요. 자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나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말을 반드시 해야 하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지금 본국의 송명신단을 복용시킨 다음에 금침대법과 개정대법을 병행하여 시술할 생각이에요. 그 시간은 대략 하루밤낮이 걸릴 텐데 만일 성공한다면 당신은 깨어나서 자신의 기경팔맥이 복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일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백방생은 문득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필시 죽지 않을 것이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언을 말하지 않겠소. 황진이는 백방생이 마치 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가볍게 웃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증평에게 말했다. 어서 그의 옷이나 벗겨요. 증평은 느닷없는 그 말에 놀라서 말했다. 옷, 옷을 벗기라고요? 황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이에요. 이 치료는 워낙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쉽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달은 사소한 예절에 구애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어요. 하하지만 그래도 어떡해. 증평은 주저하며 백방생의 얼굴을 살폈다. 어느새 백방생은 혼혈이 제압당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대체 황진이는 어째서 그녀에게 백방생이 옷을 벗기라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증평은 더 이상 시간만 끌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잔뜩 붉어진 얼굴을 수그린 채 그녀는 백방생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백방생은 태어날 때와 비슷한 알몸이 되었다. 그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설마 하니 두 명의 미녀가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백방생의 몸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것은 못되었다. 아니 그의 몸은 오히려 약간 흉측해 보였다. 그의 육신은 약간 기형적으로 뚱뚱해 보였으며 게다가 피부의 색깔도 검붉은 기운이 가득 흐르고 있었다. 증평은 처음에는 심한 수치감을 느꼈으나 이내 그의 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잠시 그녀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어째서 남자의 알몸을 보고 있는 것인지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크게 당황해하는 증평과는 달리 황진희는 역시 소문난 명예답게 차분하고 신중했다. 그녀는 마치 눈앞에 지금 어떤 나무토막을 대하고 있는 듯이 세세하게 살피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품속에서 한 개의 약병을 꺼내어 거기에서 다시 붉은 단원 하나를 꺼내 백방생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크기가 작은 호두알만한 그 붉은 단원은 백방생의 입속에 들어가자 이내 스르르 녹아서 액체로 변해서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이윽고 백방생의 몸에 은은한 붉은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자 황진희는 주위에 마련해 놓은 금침들을 집어들어 백방생의 몸에 하나씩 꽂기 시작했다. 그 금침들은 하나같이 몹시 가늘고 부드러워서 흡사 머리카락과도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떤 것들은 깊게 어떤 것들은 얕게 백방생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백방생의 몸에는 이윽고 수백 개의 금침들이 온갖 방향으로 꽂히게 되었다. 증평은 이미 이 황진희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와 같은 실력자라면 아마 눈을 감고 던져도 정확하게 금침을 백방생의 몸에 꽂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금침술을 시전하는 것은 그만큼 백방생의 몸이 위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황진희는 백방생의 몸에 금침들을 꽂는 데에 무려 두 시즌이라는 시간을 소모했고 이어 백방생의 천령계에 장심을 대고 개정대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개정대법이라는 것은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이 가장 위험한 치료 방법으로써 극도의 주의를 요하고 또한 극도의 공력을 소모시키는 것이었다. 증평은 황진희가 그렇게 개정대법을 시작하자 호법을 서주기 위해 공력을 끌어올리고 긴장했다. 황진희는 백방생의 머리맡에 앉아있었고 백방생도 이미 앉혀져 있었다. 황진희의 양손에서는 느닷없이 은은한 황금빛의 투명한 기운이 발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내 마치 둥근 그물을 뒤집어 씌우듯이 둥글게 확산되어 두 사람의 몸을 덮어버렸고 이내 그 두 사람은 찬란한 황금빛의 광채 속에서 모습을 감춘 채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그것을 바라보던 증평은 그만 놀라서 내심 소리쳤다. 아 부공산매매 황소저의 무공이 이미 최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더니 과연 그게 헛소리는 아니었구나. 아냐 혹시 그보다 더욱 무공이 높은지도 몰라. 확실히 황진희의 무공은 놀라운 경지였다. 그녀의 나이에 그러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기실, 지금 그녀가 펼치고 있는 의술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었고, 가문기전의 영약과 금침술과 개정대법의 일부를 시전하고 있었다. 지금 백방생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잠재력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기운의 양은 극소였다. 사실 그러한 점 때문에 황진희는 금침술을 전개하면서도, 혹시 그녀의 금침술로 인해 그의 심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다. 황진희가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이었다. 하지만 최초의 고비를 일단 통과하게 되자 황진희는 다소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금침들을 제거한 후에 운기조식을 잠깐 했고 이어 다시 다른 방법으로 금침대법을 전개하며 개정대법을 펼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자 어느새 시간도 빠르게 흘러 정말로 예고되었던 하룻밤과 하루낮이 꿈결처럼 흘러갔다. 치료가 모두 끝났지만 백방생의 몸은 외형상 그리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았다. 단지 그의 몸에 있었던 외상이 거의 다 나아서 빠른 치료를 보였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황진희의 표정은 다소 피곤한 듯 하지만 밝아 보였고 그러한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증평은 치료가 이미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백방생의 몸은 다시 예전처럼 의복이 모두 입혀진 상태였다. 증평은 역시 그의 일을 도왔다. 처녀의 몸으로서 어이없게도 그런 일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반발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녀였다. 지금은 피로 간마져 있고 있었다. 백방생은 드디어 눈을 떴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눈을 뜬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반쯤 졸리는 듯한 그의 얼굴에서 흘러나온 말은 더욱 엉뚱한 것이었다. 아니 어째서 모두 그러고 있소. 치료는 하지 않을 작정이오. 증평은 마침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 이미 모두 치료를 마친 상태예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다소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눈을 휘둥 글에 뜨고 잠시 자신의 몸을 점검해보는 듯하더니 이윽고 앞면에서 서희 희색을 띄기 시작했다. 그렇군. 정말로 단전과 기경팔맥이 모두 복구되었군. 그렇다면 정말로 시간이 만 하루가 흘렀다는 말인가. 시선을 돌려 황진이를 바라보자 다소 초췌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녀는 미소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당신은 이제 비록 기초적이기는 하나 무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조용히 살고자 한다면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백방생은 잠시 너무나도 감격한 듯이 황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폭건하며 말했다. 고맙소. 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황진이는 이에 미소하며 말했다. 그건 간단해요. 백방생은 즉시 몸을 벌떡 일으켰다.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나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느라 돈을 별로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혹 부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거죠. 일단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돈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백방생은 말을 자르며 물었다. 나에게 치료비를 내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둔하지 않군요. 백방생은 다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말했다. 둔하지 않다고 내가 황진이는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내가 거저 당신을 고쳐주리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침상위에 걸터 앉으며 다시 말했다. 만일 내가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소. 황진이는 가볍게 미소했다. 그야 마땅한 대책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백방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알고 보니 강도에게 치료를 받았던 모양이군. 그래 치료비는 얼마를 내면 돼요. 황진이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백방생은 말했다. 일천냥 그리 많지는 않군.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저 간단한 개복 수술을 하는데도 일천냥은 받아요. 나는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무려 열두 시즌이나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속명신단을 하나리나 소비했으니 일천냥은 너무 적어요. 백방생은 물었다. 그럼 일만냥이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다시 가로 저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저번에 당신이 내게 주었던 금액에 다시 황금 일천냥을 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이의 계산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황금 일천냥은 백은 일만냥 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많은 액수이다. 백방생은 짐짓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말했다. 이건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세미로군. 세상의 치료비가 그렇게 비싸다면 누구도 그런 치료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오. 황진이는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도 천하의 나와 같은 의원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서 엄살 그만 좀 부리고 돈이나 내놓도록 하세요. 28장 황금 10만냥의 거래 증평은 백방생이 돈에 관한 하는 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방생은 정말로 그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백방생은 이내 품속을 뒤져서 백냥짜리 금표 10장을 직접 세워서 건네주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어 말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은 그다지 대수로운 것은 아니오. 보다 중요한 것은 힘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지. 황진이는 금표를 받아서 품속에 잘 갈무리하며 말했다. 내가 일단 기경팔맥을 복원시켜 주었으니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시겠군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소. 나는 이제 겨우 3류 정도의 공력을 회복한 것일게요. 그런 정도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호의라도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증평을 바라보았다. 증평은 이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방생의 시선이 와서 다차 왠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기색이 되었다. 백방생은 다시 황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오. 황진이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사실 나에게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백방생은 어제 그녀가 했던 말을 내리에 떠올렸다. 그녀는 용천기를 내심 사무하고 있으니 아마도 어떤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는 소위 말하는 무림계의 3대 법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증평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저도 그 얘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당과 비급 그리고 병장기가 아닌가요? 황진이가 말을 받았다. 하지만 강호에서는 무공을 3푼이요 경험은 7푼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것은 무력이지 무슨 경험은 아니지 않소. 황진이는 미소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지금 내게서 무슨 영단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요.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내게는 속명신단이 아후발이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팔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성수곡의 속명신단은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 것이요. 내가 만일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찌 은자를 아끼겠소. 황진이는 말했다. 속명신단은 치료에는 효과가 크지만 무슨 소위 공력을 급증시키는데 효과가 큰 영단은 아니에요. 그 효과는 사실 소림사의 대환단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백방생은 말했다. 내 몸은 사실 불안하고 병이 생기기 쉬운 편이요. 나에게는 사실 그런 영단이 더욱 필요한 것이요.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집념이 강하군요. 좋아요. 대체 나의 이 속명신단을 모두 얼마에 사려는 거죠? 백방생은 즉시 생각을 굴린 뒤에 입을 열었다. 황금 1천량이요. 과거 백방생은 진소유에게서 그 금액으로 대비신단 한 알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비록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모두 아홉 알의 영단이었지만 일단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의도는 이내 맥이 빠지고 말았다. 뜻밖에도 황진이가 그 가격에 순순히 응했기 때문이었다. 좋아요. 과연 당신은 제법 그 가치를 아는군요.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니 그럼 그렇게 교환하기로 하죠. 말과 더불어 황진이는 품속에서 예의 그 자기로 만들어진 약병을 꺼내 백방생에게 내밀었다. 백방생이 즉시 받아서 살펴보니 과연 그 안에 아홉 알의 붉은 영단이 들어있었다. 이거 혹시 가짜가 아닐까.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어리둥절해 하는 증평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신도 금표를 꺼내서 황진이에게 건네주고 말았다. 백방생이 약병을 갈무리하자 황진이 역시 금표를 잘 갈무리하더니 말했다. 이제 모든 거래가 완전히 끝났으니 저는 이만 돌아가도 되겠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고맙소. 사실 이런 치료는 금전으로 보답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황진이는 자신의 물건들을 집어들고 방 밖으로 나가며 미소와 함께 대꾸했다. 그런 것을 알기는 아는군요. 이윽고 황진이가 나가고 나자 증평은 다소 주저하다가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치료를 무사히 마치신 것을 축하드려요. 하지만 저는 뜻밖이었어요. 백방생은 황진이를 보낸 뒤에 다시 침상위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뭐가 그리 뜻밖이었다는 말이요. 증평은 말했다. 비록 그 치료나 영단이 귀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그 계산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너무 많은 은자를 주었다는 말이요. 증평은 말했다. 그 황금 천량만 있으면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병이 들고 나면 그런 은자도 모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소. 증평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백공자는 그녀에게 단지 천량만 주었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백방생은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고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사실 내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소. 자 지금 여기에 도 황금이 오천량이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소. 백방생이 말과 함께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서 금표의 뭉치를 모두 보여 주자 증평은 그만 크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막대한 금액을 본 것이었다. 우리민들은 비록 생활에 곤란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자가 필요 없을 정도는 아니다. 누구라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자는 필요한 물건인 것이다. 증평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어 백방생이 돈봉투를 갈 무리하기를 기다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방생은 의아해 물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오. 증평은 말했다. 이전에 저와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백방생은 문득 전날에 그 주루에서의 광경을 내리에 떠올렸다. 당시 그는 고구산의 그 도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일부러 약간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가.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그때 그 도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소. 내가 무엇 때문에 낭자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소. 증평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말을 듣자 백방생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랬었군요. 저는 미처 몰랐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가 황낭자를 도와서 나를 치료해준 것은 매우 고맙소. 내가 이미 준 돈은 그 수고비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소.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별로 한 일도 없고요. 분명히 한 달간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눈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겠다면 나로서도 고마운 일이오. 자 그만 피곤할 텐데 가서 쉬는 것이 어떻겠소. 증평은 약간 서운한 눈치였으나 이내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그럼 백공자도 쉬세요.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을 테니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소리쳐서 부르도록 하세요. 백방생은 조용히 물러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백방생은 증평의 호의가 필요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정성이 그토록 지극한데 어찌 마다할 수가 있으랴. 황진의가 그의 기경팔맥과 단전을 복구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비록 완전히 융통된 것은 아니었지만 백방생은 비로소 그 길을 따라서 기초적인 운기행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백방생에게 어려운 것은 종의 경맥들보다는 횡의 낙맥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기경팔맥은 황진의에 의해 개통되었지만 그 팔맥을 하나로 포괄하게 하는 중간중간의 낙맥들의 흐름은 그 내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개통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백방생은 이제 겨우 기초적인 상승내공의 운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공력도 어느 정도 모을 수가 있었다. 그 경지는 40년 정도로서 삼류무사의 수준이었다. 침상위에 정좌하고서 한 시진가량을 운기행공에 몰두하다가 백방생은 이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무학들을 내리해 떠올렸다. 그가 알고 있는 무학들은 소림본원과 달마하원의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자 부문의 무학들은 왠지 이제는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그가 알고 있는 무학들이 한정되어 있으나 기실 그는 무학의 본원을 탐색하여 거의 대부분의 무학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백방생이 지금 운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달마역근경상의 내공이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터득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법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학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백방생은 문득 그가 생각하고 있는 무학들 가운데 비교적 수월한 반야장의 구교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소림사의 72종의 절의 가운데의 하나로서 그다지 강한 내공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속했다. 일단 뇌리의 구교를 떠올리자 그의 우수는 자연스럽게 그 구교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고 또한 내력이 단전에 고여있다가 발출되었다. 헌데 순간의 일이었다. 백방생의 우수가 마악 중간에서 변초하여 서너 개의 환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느닷없이 정신이 아득하더니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본래 이 반야장은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의 그다지 강한 내공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비교적 변화 위주의 장법으로서 내공력이 약하면 그만큼 가볍게 펼치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백방생의 경우는 그와 조금 달라서 미묘한 것이었다. 기실 그는 이미 반야장의 심오한 부분의 변화까지도 무조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아, 신도 모르게 시전하는 순간에 그 많은 변화를 모조리 생각하게 되었고 고도의 무학초식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철퇴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기초적인 변화와는 달리 심오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야장도 높은 내공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막대한 공력을 소모하게 되자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만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작은 주화인마의 현상이었다. 다행히 백방생은 그런 이치마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화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반야장의 시전을 중단하고 즉시 운공조식을 하여 내공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눈을 뜨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공력을 적게 소모하는 무공을 써야 하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이어 다시 주화인마를 당해서인지 문득 심한 피로감과 함께 졸음이 쏟아졌다.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겠지. 일단은 쉬고 나서 생각하기로 하자. 이미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백방생은 즉시 촛불을 끄고 잠 자리에 들었다. 황진의와 증평이 머물고 있을 좌우의 방에서는 모두 잠 들었는지 조금도 기척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일 정오에 정의맹의 창단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가봐야 할지 모르겠군. 이런 저런 생각을 굴리다가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백방생이 잠든지 한 시즌가량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아마도 내공을 갖게 되어 신체의 감각도 그만큼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깊이 잠을 자다가 말고 문득 미미한 기척소리에 잠을 깼다. 주인은 여전히 어두웠고 조용했다. 아마 축시 정도로 생각되었다. 백방생은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착각은 아니었다. 그의 방문은 어느새 열려있었고 이어 서서히 닫혀지고 있었다. 물론 그 방문을 닫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거의 기척을 내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강도인가? 백방생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방문을 모두 닫고 나서 몸을 돌리자 이내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몸매는 몹신 안익었다. 백방생은 혹시 그녀가 증평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증평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증평보다는 키가 두치 정도는 더 컸고 또한 날씬했다. 몸놀림이 매우 섬세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황진희도 아니었다. 황진희는 키가 그녀보다도 최소한 새치는 더 클 것이다. 백방생은 느닷없이 자다 말고 어떤 여자의 방문을 받게 되자 약간 당황해져서 머뭇거렸다. 그는 지금 즉시 일어나서 소리쳐야 할지 망설였다. 따라서 이윽고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자 그야말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마구 쿵쾅거렸다. 백방생은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방생이 막 손을 쓰려고 하는 찰나였다. 느닷없이 오히려 그 여자가 먼저 그를 향해 입을 여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부러 모른 척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과 얘기를 하기 위해 온 것이니까요. 순간 백방생은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음성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다름 아닌 진소유였다. 그녀의 눈부신 베개가 어둠 속에서도 순결한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백방생이 미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잠시 누운 채로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 진소유는 백방생의 얼굴을 자세히 주시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뜻밖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렇지는 않소. 하지만 백방생의 내심은 혼자서 소리치고 있었다. 뜻밖이오 뜻밖이오. 정말로 이렇게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 진소유는 그 말에 문득 나직한 탄식을 바랬다. 그녀의 탄식하는 소리는 어찌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마치 어떤 강철같은 심장이라도 단숨에 녹아버릴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얘기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겠군요. 당신은 이미 내가 이곳을 찾아오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로군요. 백방생은 반박할 수가 없어서 말을 돌렸다. 하지만 굳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소.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신과 한 가지의 거래를 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 거래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있나요? 백방생은 마치 둘이서 한밤에 미러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물론 이해하오. 내가 어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진소유는 백방생의 표정을 살피는 듯 하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당신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누구도 당신의 행동을 속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당신에게는 부모의 복수보다는 차라리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어울릴 거예요.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당연히 당신과 나는 남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해왔던 일은 지금 사과드리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기로 해요. 백방생은 더욱 어이가 없는 기분이 들어서 말했다. 관여하지 말자니 그럼 우리가 앞으로 헤어지자는 말이오. 진소유는 그 말의 음성이 다소 싸늘해졌다. 당신은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있었군요. 당연히 우리는 만난 것도 아니니 헤어질 것도 없는 것이죠. 백방생은 그녀가 다소 기분이 나빠진 것을 보고 흠칫하여 물었다. 그렇다면 낭자는 지금 나에게 부탁이 있다는 말이오. 그 말에 진소유의 눈빛과 음성이 다소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다만 당신이 사내대장부로서 한 번 약속한 일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물론 원한다면 나도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백방생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더러 부모의 원한을 반드시 갚으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이에 문득 눈빛이 극도로 차가워졌다. 이어 자신도 모르게 오장을 들어서 백방생의 얼굴을 내리치려는 듯 하다가 억지로 참는 기색이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녀가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백방생은 가슴이 콩알만해져서 내심 그녀의 의중을 생각해보았다. 진소유는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은 듯 다시 입을 열고 있었다. 좋아요. 다시 말해주죠. 나는 이미 우리가 서로의 일에 대해서 추호도 관여하지 말자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의 복수를 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단지 당신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면에 있어서 백방생은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나더러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물론 나 역시 앞으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음 그러니까 앞으로 한적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숨어 사는 것이 좋게더요. 백방생은 나연에 져서 말했다. 나더러 복수는 포기하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그의 얼굴을 직시하며 대꾸했다. 당신은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긴 내게는 추호도 그럴 능력이 없지.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모든 것을 잊고 산수관에 묻혀 살아가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생각해주는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그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무슨 약속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 유산을 나에게 모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순간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알고 보니 진소유는 지금 그가 조부에게서 받은 유산인 황금 10만 양 때문에 온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그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조를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 황금 10만 양,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하지만 백방생은 문득 왠지 서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돈을 주고 깨끗이 물러나면 앞으로 나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로군. 그 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인가? 진소유는 차가운 시선으로 백방생의 표정을 살피더니 이어 물었다. 자, 이젠 생각이 달라졌나요? 빨리 말해요. 백방생은 내심 생각했다. 달라지지 않았소.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온 마른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소. 진소유는 과연 그 말에 안광이 차가워지고 음성도 냉랭해졌다. 그녀는 수치심을 억누르고 이곳을 찾아온 것인데 그만 보람이 없어진 셈이었다.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죠. 진소유의 음성의 설이가 풀풀 날리는 듯 했으나 이제는 백방생은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진소유의 얼굴을 직시하며 말했다. 나는 낭자를 이제까지 많이 생각해왔었는데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소. 그 말에 문득 진소유는 오히려 안색이 굳어졌다. 그녀는 일순 가벼운 실속까지 날리며 말했다. 흥 그 얘기는 내가 이미 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정말이오. 진소유는 뜻밖에도 선선히 대꾸했다. 물론이에요. 그 황금 10만냥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요. 단거 기회는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직고 늘 밤에 한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나중에도 딴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명을 재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거예요. 말을 하는 동안에 진소유의 눈에서는 일종의 강한 살기마저 느껴졌기 때문에 백방생은 내심 생각했다. 이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로군. 알겠소. 백방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과연 진소유는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과거 백방생은 그녀의 알몸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경우와는 같지 않았다. 당시 백방생은 거의 폐인의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다. 단지 놀란 심정으로 그녀의 알몸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지 당시 거기에서 그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백방생은 이미 건강해진 몸이었고 또한 내심으로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지나친 욕구에 대한 감정은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의 앞으로의 행로에 속박이 될 수가 있겠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이 이미 그녀에게 유산을 돌려주었음에도 굳이 지금 그것을 핑계 삼아보려는 의도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진소유는 금세 알몸이 되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의지가 굳어진 것이 기 때문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그녀의 눈부신 알몸이 마치 나무토막과 같다고 느꼈다. 필시 그녀의 몸은 차갑게 굳어져 있을 것이다. 백방생이 잠시 망연해 있는 사이에 이미 그녀의 몸은 침상의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누운 채로 가만히 있었다. 백방생은 처음에는 다소 망설이다가 이윽고 서서히 그녀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몸은 매우 부드러웠고 또한 뜨거웠다. 백방생은 이내 그 뜨거운 체온에 용기를 얻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안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옷을 벗고 알몸이 되었으며 그녀와 한몸이 되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헌데 그 무렵의 일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얼음처럼 차가운 물기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소유 그녀는 몸은 뜨거웠으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의 마음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이미 몸과 마음이 흥분될 대로 흥분되어서 마치 활시위를 당기려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그의 그러한 흥분된 마음은 그대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그대로 행동을 멈추었으며 이내 입으로는 깊은 한숨을 불어내시었다. 만일 백방생이 그 순간에 행동을 멈추지 않고 끝내 그녀의 몸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드디어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행동이 멈춰진 이상에는 도리어 그는 그녀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도 뭣도 아닌 무거운 사슬이었다. 아주 불길한 조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백방생의 마음속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했다. 차라리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좋다. 이건 이건 아니야. 백방생이 갑자기 도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문득 진소유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 지금 뭐 타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도 모르겠소. 진소유는 문득 눈빛을 기이하게 빛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겠나요? 백방생은 이미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옷을 다 입은 후였기 때문이다. 백방생은 그녀에게 옷을 던져주며 말했다. 그보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나에게 가르쳐 주겠소. 순간 진소유는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한 귀가 풀풀 날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이미 말했을 텐데요. 앞으로 내 일에 관여하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진소유의 두 눈에는 어느새 조금 전에 그 눈물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그 돈은 이미 당신의 것이니 알아서 하도록 하시오. 진소유는 자신의 옷을 집어들고 침상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은 더러운 가죽 부대와 같아서 집. 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육심보다는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오. 진소유는 순간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 미쳤군요. 감히 나를 능멸하려고 하다니. 백방생은 여유있게 대꾸했다. 내가 만일 당신을 능멸하려고 했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도 않았을 것이오. 과거 나는 당신을 특이하게 느끼기 시작했소. 게다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왠지 알듯하오. 진소유는 잠시 망연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정색을 하며 다시 말했다. 사람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도 역시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 어서 마음을 돌리도록 해요. 자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당신에게 좀 더 기회를 주도록 하죠. 백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소. 그보다 나는 지금 한 가지 낭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소유 어째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오. 백방생이 갑자기 그렇게 애칭을 부르며 말하자 진소유는 표정이 더욱 냉막하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즉시 옷을 걸치기 시작했다. 이어 옷을 모두 걸치고 나자 문득 그녀의 우수가 가볍게 움직이며 백방생의 목에 차가운 기운이 걸려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허리띠처럼 사용하던 한자루의 영검이었다. 이 바보 같은 자식.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다니. 죽고 싶으냐. 갑자기 서슬이 시퍼런 그녀의 말과 행동의 백방생은 일순 등골이 우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진소유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정말로 그의 목을 베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소유는 정말로 그의 목을 베지는 않았다. 백방생은 짐짓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내 귀찮게 하지는 않을 테니 제발 이 칼 좀 치우시오. 진소유는 잠시 백방생을 노려보더니 이윽고 영검을 도로 허리충으로 거두면서 차갑게 말했다. 좋다. 하지만 네놈도 이것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아쉬워서 몸을 허락했을 뿐이지 너와 같이 어수룩한 녀석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만일 네놈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일에 간섭을 한다면 나는 결단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야말로 도끼가 풀풀 날리는 그 말을 남기고 진소유는 훌쩍 사라져버렸다. 신법이 정교한 그녀의 모습은 효율하여 마치 바람과 같았다. 단지 아직도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그 체온이 식지 않았을 뿐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그녀의 채취를 상기하고는 침상위에 벌렁 드러누우며 중얼거렸다. 하긴 그렇겠군. 나와 같이 무능력하고 못생긴 작자에게 그녀가 어찌 관심이나 두겠는가. 백방생은 그렇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그는 밤새도록 진소유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했는데 그런 생각이 거듭될수록 왠지 그의 몸은 허공에 둥둥 떠오르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내심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에 관한 생각을 멈추기도 어려웠다. 내가 혹시 그녀에 대해 상사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초의 그녀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진소유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시념처럼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방생은 드디어 새벽녘해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나더러 시골에 숨어 살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 더욱 나서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부모의 원한도 갖고 또한 강호의 영웅도 되겠다. 그래야 그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특히 진소유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 백방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문득 증평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는 간밤에 잠을 자지 않은 듯 의복이 이슬에 젖어있었고 또한 몹시 피곤해 보였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녀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 줄로 생각하다가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증랑자 무슨 일이요? 증평은 안색이 다소 초췌해 보였으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차례 호흡을 가다듬고 이어 주저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떠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미안해요. 스물아홉 장 혈풍처나 백방생은 이미 이 증평이라는 처녀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편이어서 쉽게 약속을 저버릴 사람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백방생을 호의해 주는 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갑자기 그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었으니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오. 헌데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증평은 그 말에 일순 눈자위가 불 꺼지며 처연한 기색이 되었다. 실은 철혈부의 놈들이 갑자기 대거 공격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왕옥파의 병배가 생겼어요. 저는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녀는 간밤에 연락을 받아 막 어디를 다녀온 모양이었고 또한 지금도 매우 바쁜 모양이었다. 이 철혈부의 일은 황진의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백방생은 문득 황진의를 상기해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말릴 수가 없구려. 부디 돌아가서 일을 잘 처리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소. 증평은 다소 주저주저하다가 말했다. 저는 사실 능력이 없어서 공자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황랑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의 호의를 받는다면 보다 안전해지게 되실 거예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내심 가볍게 탄식했다. 저 낭자는 자신의 일이 바쁜데도 나의 일을 신경 써주고 있구나. 어째서 나는 그처럼 마음 착한 여자들만 만나게 되는 것일까. 증평은 말을 끝내자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방문을 열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이어 세수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그 증랑자의 말처럼 내가 그 황랑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 세수를 마치고 나서 옆방으로 건너가니 마침 황진이는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간밤에 잘 잤소. 백방생이 짐진 유쾌한 듯한 표정으로 인사하자 황진이는 음식을 들다가 말고 미소하며 대꾸했다. 몸의 상태가 제법 좋아 보이는군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백방생은 황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좀 들어도 되겠소. 황진이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표정이 맑아 보였다. 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백공자를 부르러 갈까 망설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음식들은 비록 최고급품들은 아니었지만 양이 많았고 그리고 제법 맛도 훌륭했다. 백방생은 주저없이 몇 조각의 음식들을 집어먹다가 말했다. 헌데 밖에 소식은 들었소. 철혈부에서 대거 이쪽으로 침공에 들어 왔다고 하던데. 황진이는 이내 그의 말뜻을 짐작하고 웃으며 말했다. 정의맹이 창단되면 불리할 테니 그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증랑자는 그 일로 왕옥파로 돌아갔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소. 그녀는 조금 전에 다시 나를 찾아왔었는데 나더러 당신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녀는 실로 당신에게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그런 것을 모른 척하면 안 될 거예요. 그나저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해볼 생각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나를 당신의 호위무사로 고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따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지금은 별로 큰 일이 없으니 조금이나마 당신의 일을 돕도록 하죠.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정의맹의 창단식에 가볼 생각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비록 그 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무림정파에 많은 인물들이 모였을 테니 일단 가서 안개라도 넓히는 것이 좋겠군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실은 같은 생각이오. 헌데 낭자는 만일 철혈부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오. 황진이는 그 말의 안색이 다소 달라졌다. 그녀는 다소 정색을 하고서 말했다. 내가 비록 용사형을 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철혈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철혈부는 방금의 막강한 사마회도의 단체로서 나의 용사형과 같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곧 유사시에는 철혈부를 타도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 엄정한 듯한 기색을 보자 문득 다시 진소유의 그 냉엄한 기질을 떠올렸다. 아 나는 그녀에게 아직 정의맹의 창단식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군.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백방생이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황진이가 다시 말했다. 당신도 지금 즉시 보고산으로 갈 건가요? 보고산에서 오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백방생은 전에 그쪽에서 온 적이 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기야 하겠지만 지금 즉시는 아니오. 나는 우선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 있구려. 황진이는 굳이 그에게 어디로 들르려는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보고산까지는 500리도 넘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가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바로 맞추었소. 낭자가 나를 거기까지 호의해준다면 내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황진이는 가볍게 눈을 흘끼며 말했다. 내가 무슨 돈독이 오른 수전으로 보이는 모양이군요. 나는 이미 어젯밤에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 그런 일쯤은 공짜로 해드릴 수가 있죠. 백방생은 내심 생각하며 눈살을 은근히 찌푸렸다. 그렇다면 곤란한데. 그녀가 저렇게 돈에 관심이 없어서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호의로 부려먹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황진이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일단 그곳에 도착한 뒤에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욕심이 많군요. 무림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꾸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백방생은 황진이와 함께 일찌감치 짐을 꾸려서 밖으로 나갔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길거리는 매우 썰렁하고 음산한 분위기였다. 백방생은 곧장 진소유의 장원으로 향했다. 왜 또 왔냐고 그러면 갑자기 돌려줄 물건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은근히 앞으로의 계획도 탐지해보고. 백방생은 길을 가면서 내내 황진이에게 구입한 그 송명신단의 약병을 어루만졌다. 물은 무림인에게 있어서 훌륭한 내상약은 몹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진소유는 단신으로 그 험한 무림계에 뛰어들었으니 필시 그 내상약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백방생은 자신이 어렵게 구입한 송명신단을 아예 병째로 진소유에게 건네줄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저택에 이르렀을 때 백방생은 문득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을 지키는 하인들의 말로는 진소유는 이미 간밤에 사람들과 함께 저택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야 하겠지만 백방생은 조급한 심정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 정의맹의 창단식으로 간 것이 아닐까? 진소유는 계속 강호인들과 교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적극적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그녀가 정의맹의 창단식이 갔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일 것이다. 물고기는 그 먹이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다가 무너지는 것이다. 진낭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런 험난한 여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녀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백방생은 우선 보고산으로 향하는 수박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백방생은 황진희와 잠시 상의한 후에 곧장 보고산의 정의맹의 창단식이 열리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백방생의 공력이라면 경신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말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황진희의 무공은 과연 대단했다. 그녀의 무공은 이미 백방생이 알고 있는 대로 최상승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백방생의 손을 잡은 채 그저 가볍게 달리는 듯 한 대도 한 걸음에 무려 10여 장씩 나아갔으며 백방생은 마치 천리마를 탄 것처럼 안정된 속도감을 느꼈다. 기실 그 두 사람의 속력은 천리마보다도 훨씬 빠른 것이었다. 그 넓은 평안 가운데에서 아득히 먼 곳이었던 전면의 광경이 갑자기 눈앞으로 빠르게 다가들고 두 사람은 마치 갈대잎을 밟으며 구름을 타듯이 나아가기를 한참 이웃고 하늘의 태양이 눈부시게 솟아올라 사방은 온통 황금색의 갈대들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곳은 개간하지 못한 황무지들로 이렇게 갈대잎으로 가득 뒤덮인 평안들이 간혹 끝없이 계속되었다. 백방생은 가능하면 황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경신술의 구결을 떠올렸으나 이내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그만 그것을 멈추었다. 그것을 알고 황진이가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과거 당신은 무공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나요? 백방생은 내심 생각했다.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뿐이었겠소. 과거 백방생은 지금은 천상오룡인 달마우스조차 대단치 않게 보였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당시에 이미 그들을 능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헌데 지금은 왠지 그 일이 마치 멀고 먼 전생의 일처럼 바득하게만 여겨졌다. 달마우스가 그 일곱 명의 천재들 가운데 다섯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째서 어떤 예언가들에 의해서도 조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일까? 황진이는 백방생이 묵묵한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은 체내의 백맥들을 모두 복구시키고 싶은가요? 그것은 실로 백방생이 귀가 번쩍 떼이게 하는 말이었다. 백맥이 모두 복구되면 나는 그것을 모조리 타통시켜서 원래의 공력을 모두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방생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게 가능하기나 하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에 세찬 파공음이 울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음성은 백방생이 귀 속에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죠. 백방생은 물었다. 또 누가 필요하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성수곡에 가야만 비로소 구할 수가 있는데 만일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면 정의맹의 총단에 가본 다음에는 바로 몸을 치료하러 가보는 것이 어떤가요? 그것은 사실 백방생에게 어떤 강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말이었다. 만일 공력만 회복한다면 백방생으로서는 이량 무림의 고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긴 어차피 황금충의 보물을 가지러 가려고 했던 것이니 망해사를 거쳐서 따라가 보면 되겠군. 백방생은 지금 돈을 물처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망해사의 그 보물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힘을 강화시키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황금충의 보물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 것이다. 백방생은 마침 은근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진이의 얘기를 듣자 은근히 마음이 기뻤다. 철혈부의 세력권 내인 강남 땅으로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즉시 대답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때 갑자기 전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황진의도 백방생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에 나온 소리는 누군가가 커다랗게 짐기를 실어서 소리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생생하게 들린 것이었다. 황진의가 신법을 재촉하자 두 사람의 신형은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전면으로 지쳐나갔다. 작은 분지 그 넓은 평원의 한쪽에 이루어진 이 작은 분지에는 갈대잎은 없었고 주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나 있어서 마치 인위적인 장소를 보는 듯했다. 황진의는 이내 그 앞에 이르러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고 가볍게 백방생과 함께 한 나무에 가지만은 부위에 몸을 숨겼다. 강호상에서 오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노련한 노강호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강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기실 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강호의 모든 일에 나서다 보면 오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황진의는 이미 다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척을 느꼈고 필시 이곳에서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장례에 도착하자 즉시 신형을 솟구쳐서 마른 나뭇가지의 사이에 몸을 숨긴 것이었다. 단풍잎이 거의 떨어진 나뭇가지는 몸을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례의 상황은 워낙에 격렬하여 그들에게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언급결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다. 군지의 중앙에는 지금 이 삼백 명의 청의인들이 온갖 병장기들을 난무하며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덜어낸 복면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바로 중앙이었다. 중앙에는 지금 십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서서 그들과 마주 격돌하고 있었는데 사태가 몹시 험악해 보였다. 수백 명의 청의인들은 험악하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고 중앙의 사람들은 모두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흡사 두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부딪히면서 소음을 내듯이 그들 사이에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튀기고 살같이 찢어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시체들은 갈수록 늘어갔다. 청의인들은 모두가 살기를 띄고서 의기양양하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오히려 그들 쪽이었다. 비명을 지르고 시체가 늘어가고 있는 쪽은 청의인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광기에 젖어서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가. 백방생은 문득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마치 합창하듯 울려퍼지는 가운데 매우 눈에 익은 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일순 가슴이 크게 뜨끔해졌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당황한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신도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그것은 모두 기우였다. 지금 그 한 명의 대머리 노인의 손에 들린 채 금광을 바라고 있는 것은 백방생이 수작을 부렸던 그 칼은 아니었다. 빛깔은 흡사했으나 그 모양은 단창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쪽에서 자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 대머리 노인이 검은 창을 슬쩍 움직이자 이내 그곳에서 금빛의 광망이 흡사 화살처럼 쏟아져 나와 청의인들을 일거해 보륙시키는 것이었다. 청의인들은 이에 자연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살벌하고 험악하기만 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의 뒤에 서 있는 일단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일견하기로 여자들과 라마승들로 가지각색인 그들의 숫자는 십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네 명의 복면인들의 눈빛이 가장 사나워 보였다. 네 명의 복면인들 가운데 두 명의 청의 복면인들은 지금 청의인들을 소리치며 지휘하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의 복면인들은 한 명의 노라마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로 보였다. 청의인들이 악착같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또한 중앙의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 때문인 것 같았다. 백방생은 문득 금광을 바라는 그 단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저 창은 바로 강호에 나타났다는 보검창고 내 사대신병 가운데 하나인 신창이라는 말인가. 장래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험악하여 그로하여금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백방생은 문득 포위망의 중앙을 살펴보다가 가볍게 놀랐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매우 낯익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증평 바로 얼마 전에 객점에서 작별했던 그녀가 아닌가. 백방생은 일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여러 번 바라보았다. 틀림없는 증평 그녀였다. 그녀는 아까 헤어진 이후 곧장 이쪽으로 달려와서 저런 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증평이 지금 포위망의 중앙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한 명의 초로의 노인이 거대한 체구를 하고서 길게 누워있었다. 증평은 지금 그 사람의 상처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필시 그녀와는 보통의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초로인의 상처가 매우 위중한 지 증평은 오직 그 사람을 간호하는 데 전력하며 주위의 상황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주변에 많은 시신들이 뒹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매우 낯익어서 혹시 과거 증평의 사형제들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되었다. 하여튼 상황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누구나 신창의 위력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탐욕의 시선을 지우지 않고 있었다. 그쪽으로 청의인들의 공세가 더욱 치열해지는 것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 신창을 들고 있는 대머리 노인 이외에도 그쪽에서 제법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나이 많은 무도사였고 다른 하나는 기이하게도 곱추였다. 하지만 그 곱추는 나이도 아주 많아서 머리카락이 은백색임에도 불구하고 체구가 커서 그 키가 거의 보통 사람만 했다. 곱추 노인은 커다란 쇠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 회둘러 지면 마치 작은 회오리 폭풍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장검을 쓰는 그 노도사나 곱추노인보다도 훨씬 사태가 무시무시한 쪽은 그 신창을 들고 있는 대머리 노인 쪽이었다. 그 대머리 노인은 키도 그다지 크지 않고 평범한 용모의 딸기콜을 하고 있었는데 마 치창을 움직이는 광경이 장난을 하는 것 같았다. 한꺼번에 수십 명의 청의인들이 결사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그 대머리 노인은 다시 그저 가벼운 동작으로 그 청의인들을 일시에 물리쳐 버렸다. 그의 손에서는 그 신창이 마치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창의 끝에서는 눈부신 금광이 발출되어 흡사 거대한 금창으로 변한 것 같았고 그 광채에 부딪힌 것은 사람이든 병장기든 여지없이 부서져나가는 것이었다. 백방생도 이미 신권과 신도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므로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놀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와 같은 희세의 신병이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문득 황진이의 전음이 그의 귀 속으로 들려왔다. 지금 저 증랑자를 구해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저들의 무공은 나보다도 훨씬 높으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황진이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따뜻한 우정의 기운이 그녀의 눈빛에 흐르는 것 같았다. 과연 남녀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백방생은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어쨌든 황진이는 그 우위에 의해 처음부터 그에게 호감을 보였고 게다가 지금도 이런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그녀에게 작은 귓속말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목적은 증랑자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소.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귓속말로 귀가 약간 간지러워졌는지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전음으로 말했다. 맞아요. 그들의 목적은 저 여의신창에 있는 거죠. 백방생은 짐짓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저 창이 바로 그 새로 나타난 사대신병 중에 하나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철혈부에서 대거 저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청의인들이 바로 철혈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거의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한 각기 한 명씩의 청의 복면인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백방생은 혹시 그들이 이 근처에서 유명하다는 농림 집단인 백룡문과 천화방의 무리들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보았다. 백방생은 비록 책자를 읽어서 강호의 지식을 덜어 알고 있었으나 정작 사람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백방생은 빠르게 그 두 편의 사람들의 신분을 헤아려 보았다. 그때 청의인들이 다시 수십 명이나 죽어 나자빠지자 일순 흑의 복면인 하나가 음냉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손 늙은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말이냐. 말과 동시에 그는 우수를 가볍게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느다섯 이 그의 품속에서 대여섯 자루의 비수가 날아가더니 안쪽에 대여섯 명의 사내들의 목줄기에 틀어 박히는 것이었다. 그 속도는 몹시 빨랐다. 너무나 빨라서 그 당사자들은 대체 어찌된 셈인지도 모르고 죽어갔는데 그 놀란 표정들로 보아 실로 가공스러운 솜씨임이 분명했다. 흑의 복면인에 의해 자기네 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대여섯 명이나 죽어버리자 그 대머리 노인은 크게 화가 난듯이 마주보고 소리쳤다. 이 잔잉무도한 탈명마군 요방윤을 그냐. 내놈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다는 말이냐. 갑자기 대여섯 명이나 죽어버리는 바람에 대머리에 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붉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이에 차갑게 냉소하며 소리쳤다. 흥 손넬근이야. 너희 공공문 이 살인을 하면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살인을 하면 부당한 것이라는 말이냐.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 대머리에 딸기코를 한 노인이 바로 공공문의 현임문주 대치도인 손삼통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 대치도인 손삼통은 나이가 이미 90을 넘어섰으며 평생 기행을 일삼아와서 정사 중간에 풍진이인으로 꼽히는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 강호의 괴인이 오늘은 신병의 길을 들고서 저렇게 설쳐대고 있는 것이다. 손삼통은 잠시 입맛이 센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돌연신형을 속붙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너희들이 한번 나를 잡아보아라. 이 손삼통은 평생 괴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공술의 달인이었다. 어째서 지금까지 달아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렇게 주랭랑을 놓자 이내 그의 신형은 허공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아득히 사라져버렸다. 그건 역시 누구도 쉽게 예측 못한 느닷없는 괴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 두 명의 복면인과 한 명의 노라마는 그것을 보자 일순 놀라서 다급히 뒤를 추격했다. 멈춰라. 사실 갑작스럽기는 해도 손삼통의 그러한 행동은 동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손삼통이 그렇게 떠나가자 나머지 두 명의 청이 복면 인도 급히 청이인들을 인솔하여 그 뒤를 따랐으며 그리고 라마들과 이어 인들뿐만 아니라 이쪽 편의 노도사와 곱추노인 등도 일행과 함께 빠르게 그 뒤를 추격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느닷없이 이 작은 분지에는 많은 시신들과 함께 몇몇의 사람들만이 침묵 속에 남았다. 백방생은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리자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윽고 황진이와 함께 나무에서 내려왔다. 장래의 중앙에는 여전히 증평 2초로인을 간호하며 앉아있었고 그 외에도 두어 명의 사람들이 서있었다. 그 중에서 두 명의 사내는 백방생도 익히 알고 있는 증평의 사형이라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다소 준수하게 생긴 중년인이었다. 그 중년인은 피 묻은 장검을 들고 다가와 초로인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님 알고 보니 증평이 간호하던 그 초로인은 이미 죽어있었던 것이다. 그 중년인은 초로인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남아있는 그 세 명의 사내들도 모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오직 부상이 없는 사람은 증평 한 사람뿐이었다. 그 중년인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자 나머지 두 명의 사내도 뒤를 따라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백방생은 그냥 지나칠 수도 없어서 다소 멍한 표정을 하고 있는 증평에게 다가갔다. 증평은 이내 그를 알아보고 앞면의 화색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 백공자 백방생은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잃어서 말했다. 증랑자 혹시 다치지는 않았소. 증평은 어느새 생기를 되찾은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저의 대사형과 인사를 나누세요. 저분은 바로 회룡검 하사형으로 백방생은 증평의 손짓을 따라 그 중년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서야 이 중년인이 바로 왕옥파의 소문주인 회룡검 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실은 지금 바닥에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거부의 초로인 은 바로 왕옥파의 문주인 철배창룡 하객명이었던 것이다. 철배창룡 하객명은 한평생을 한자루의 장검에 의지해왔고 또한 그 스스로 창안한 특이한 운신술의 장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그는 그러한 벼루를 얻었던 것이다. 그는 비록 무공은 그리 높지 못했으나 의기가 강해서 정사중간이라고 불리우면서도 많은 정파인들의 칭송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누워있는 주위의 수십구의 시신들은 대부분이 왕옥파 제자들의 것이었다. 하객명은 비록 의기는 높았으나 무공이 부족하여 그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를 마치고 만 것이었다. 회룡검 하기는 마침 오열하고 있다가 백방생 등을 주시하던 참이었다. 그는 증평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자 이내 안면을 크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증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굳혀 서로 아는 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증평은 이에 놀라서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대사형을 매우 두려워했던 모양이었다. 대사형 나는 그게 아니라 하객명은 차가운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증매 우리는 이제 거의 문파의 대가 끊기게 되었다. 나는 무능하여 문파의 대를 이을 수도 없을 것이니 앞으로 너는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독기어린 음성의 증평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직 여기에 남아 있겠어요. 백방생은 그 하귀의 용모가 비록 준수하기는 하나 미간이 좁고 쉽게 밝고 끈하는 것이 성격이 다소 편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부친의 죽음에 너무 상심하여 앞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리라. 사실 조금 전에 싸움에서 그들만이 무고하게 많은 희생을 당했다면 울분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리라고 생각되었다. 백방생은 부태어 그들 사형제지간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즉시 증평에게 폭권을 하며 말했다. 그럼 증랑자 몸조심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소. 증평은 엉거주춤한 태도로 마주 인사했다. 예 백봉자. 그럼. 백방생은 문득 증평의 시선에 어떤 강한 열망이 스쳐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다소 멈칫했으나 이내 신형을 돌렸다. 황진의가 증평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이윽고 백방생의 뒤를 따라왔다. 이 작은 분지위의 햇살은 비치고 있었건만 풍경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황량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시체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다. 백방생은 계속해서 증평에 그 텅 비어버 린듯한 간절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이러한 곳이 소위 말하는 강호가 아닐까. 강호는 무정하다. 황진의는 이윽고 다시 백방생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신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황진의는 다소 침울해져 있는 백방생의 옆모습을 살피며 문득 입을 열었다. 그 증랑자가 불쌍하지 않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유독 그녀만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증랑자는 어렸을 적부터 천혜고아로서 철배창룡 하객명에 의해 길러졌어요. 본래부터 마음씨가 착하여 하객명은 마치 그녀를 딸처럼 생각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무공전수는 등한시하게 되어 그녀의 무공은 겨우 이류급의 수준이지요. 하지만 이제 하객명이 죽고 왕오파가 숙밭이 되었으니 가장 불쌍해질 사람은 바로 증랑자와 같은 경우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어째서 이번에 왕오파가 숙밭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황진의는 말했다. 하객명은 평소에 친구도 많았지만 흔히 너무 잘 나서는 것이 흠이어더요.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는 그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던 거죠. 그는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의 초과상감만 다 태운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 아야한다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유독 증랑자만 불쌍해진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대개 상황이 나빠지면 곤란을 당하는 것은 여자들 쪽이죠. 근본적으로 연약한 여자들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기가 증랑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좋지 못했어요. 아마도 하기는 증랑자에게 어떤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질투심 과연 남자가 여자에게도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버지라는 대상을 두고 30정의맹의 총단 백방생은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이윽고 화재를 돌렸다. 낭자는 어째서 철혈부의 인물들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오. 황진의는 그가 일부러 화재를 돌리자 미소하며 말했다. 그야 정의맹의 사람들은 모두 보고산으로 집결해 있으니 그들의 행동이 편해진 것이 아닐까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그들이 그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이 정의맹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오. 다만 이전에도 그들은 낙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었소. 아까 그 비수회의 주인을 보니 전날 내가 일품당해 살수들에게 당한 기억이 나오. 황진의는 아까 그 흑의 복면인의 무공을 상기하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탈명막은 요광의 비수던지는 솜씨는 정말로 무섭죠. 아마 나라도 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이곳 철혈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정의맹이 지금 무사하리라고 본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면 이미 한판의 격전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겠군. 글쎄요. 용천기의 얘기를 꺼내자 황진의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앞쪽만 바라보며 신법을 재촉했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문득 그녀의 옆모습에는 어딘가 우울한 그림자가 깔려있는 것 같았다. 도무지 근심이 없을 듯 하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어두운 심정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녀는 혹시 알지 못할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저 장난삼아 한 말인 듯 하던 황진의의 말은 비교적 들어맞았다. 분명히 창단식의 주위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었던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보고산으로 다가가면서 보이는 시체들의 숫자로 쉽게 입증되었다. 보고산으로 다가갈수록 시신들도 많아졌고 격전의 흔적도 많이 남아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부근에서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정말로 정의맹의 창단식은 발족된 것인가? 백방생은 그 장소로 다가갈수록 궁금쟁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흡사 거대한 속가 누워있는 것 같다는 보고산 정상의 줄기에 이르러 아래를 내려다보자 아득한 계곡 아래에 흡사 신선들의 누각인 것처럼 무수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필시 새로 건립된 정의맹의 총단일 것이다. 그곳의 분위기는 뜻밖에도 한가로웠다. 비단 건물들도 망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 어쨌든 정의맹이 습격을 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발족되었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 되겠지. 백방생은 이내 황진이와 함께 신법을 펼쳐서 그 총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예측했던 대로 과연 그곳은 정의맹의 새로 건립된 총단이었다. 건물들 뿐만 아니라 도로도 대부분 새로 닦여져 있어서 다소 황량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신선해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총단이 가까워 지자 신법을 펼치지 않고 걸었다. 이윽고 급조하여 만들어진 듯한 정문에 이르자 그곳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지각색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같이 두 눈에서 정광을 번뜩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가가자 문득서 너명의 청년들이 나서서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에게 다른 일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가운데 키가 몹시 크고 다소 마른 청년이 수상적다는 듯이 입을 열어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군데 감히 이곳에 나타났느냐? 황진희는 매우 여유 있는 느릿한 태도였다. 그녀는 즉시 그 키다리 청년에게 말했다. 이곳이 정의맹의 총단이 아닌가요? 키다리 청년은 무의식 중에 손을 움직여 등 뒤에 칼자루를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느냐? 백방생은 황진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자칫 서로 간에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길까봐 즉시 입을 열어 말했다. 소생은 소림사의 직원 스님과 아는 사이인데 이번에 이곳에 오셨다기에 찾아뵈려고 온 것이오. 그 청년들은 황진희가 비록 대단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남자에게 주장이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백방생에게 다시 시선을 보냈다. 뭐라고? 내가 소림사의 직원대사와 잘 아는 처지라고? 그렇다면 철혈부의 놈들이 아니라는 말이냐? 백방생은 그 키다리 청년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그만 약간 어이가 없어졌다. 철혈부의 놈들과 한패라니요? 소생은 그런 사마외도의 무리들과는 어울리지 않소이다. 본래 사마외도의 무리들은 결코 스스로를 사마외도라고 칭하지 않는다. 기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이었다. 키다리 청년은 백방생이 처혈부를 사마외도의 무리라고 말하자 다소 안도하는 눈치였으나 그래도 아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험한 산속을 쉽게 찾아올 정도라면 백방생 등이 결코 녹록한 인물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키다리 청년은 말했다. 그럼 무슨 증표라도 가지고 있나?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증표가 될 만한 물건은 없다. 하지만 일단 내 이름을 들으면 알게 될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품속에서 금표 한 장을 꺼내서 청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소생 백방생이 잠시 만나고자 한다고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느닷없이 금표 한 장을 받게 되자 다소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강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명첩의 일종인 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열량짜리 금표가 아닌가. 키다리 청년이 다소 우물충을 하는데 이윽고 건물 뒤에서 한 명의 중년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등 뒤에 한 자루에 커다란 칼을 메고 있었는데 키가 육척을 훨씬 넘었고 체구도 매우 우람했다. 백방생은 그 중년사 내의 얼굴이 어딘가 키다리 청년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무슨 일이냐? 키다리 청년은 이내 공손히 읍하며 그 중년사 내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 예 아버님.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바로 소림사의 직원. 그런데 키다리 청년의 말은 그 중년사 내에 의해 제지되었다. 그 중년사 내는 키다리 청년을 제지시키더니 곧장 황진이를 향해 폭권을 하며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이거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황소저가 아니시오. 황진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다. 사실 그녀는 스스로 나서기가 어색해서 일뿐이지 무슨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황진이는 즉각 마주 폭권하며 인사했다. 팽선배님이시군요. 그 중년사 내는 약간 황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배라니 당치 않소. 성주곡의 소군주를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배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겠소이까. 중년사 내는 의도적으로 황진이의 신분을 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했다. 그 키다리 청년을 비롯한 사람들은 비로소 황진이의 신분을 알고 저마다 놀라며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무례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중년사 내의 말에는 은연 중 그런 질책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 알고 보니 바로 하북팽가. 내 속가주인 패천도 팽덕의 역군. 백방생은 역시 나름대로 그제서야 그 중년사 내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다. 속가주라고는 하지만 그는 나이가 이미 50살을 넘어섰으며 거의 실질적으로 하북팽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백방생은 이전에 주로에서 황진이와 함께 그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팽영과 팽홍구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키다리 청년은 바로 둘째 아들인 팽걸인 것이었다. 강호에서는 흔히 그 마다들인 팽호와 함께 이들 사형제를 팽문사호 육나고 부르기도 한다. 백방생은 지금 이 정의맹의 정문을 하북팽가의 부자가 맡고 있는 줄은 몰랐다. 아마도 패천도 팽덕의가 이곳 정문경계의 총책임자인 모양이었다. 팽덕의는 그렇게 짐직 겸양의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백방생을 가리키며 황진이에게 말했다. 헌데 이분은 황소적께서 아는 소협이시오.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는 저의 친구인데 함께 정의맹의 일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에요. 팽덕의는 그 말에 백방생을 한 차례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함께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공연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강호의 무리민들은 은근히 철륭무가나 성수국 등의 세외단체를 꺼려하고 있었다. 성수국에서 비록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굳이 그들과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 왜냐하면 완전히 능력의 차원이 다른 단체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본래 강호에서는 배분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 배분이라는 것도 기실무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팽덕의는 비록 50살을 넘었어도 무공이 황진의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그는 감히 황진의에게 까다롭게 굴 수가 없었다. 백방생과 황진의가 정문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마침 금표를 들고 우물주물하던 팽걸이 다소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백방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분간히 서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백방생의 신분을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안에 굴러들어온 떡인 황금연량을 고스란히 그냥 돌려줄 수도 없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그러한 팽걸의 심리를 알기라도 하듯이 백방생이 그 옆을 지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팽영 금형첩은 돌려줄 필요가 없소. 팽영을 만난 기념으로 내가 주는 선물로 생각하시구려. 정문을 지나자 그래도 제법 잘 정돈된 길이 나타났고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오가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구파일방 오대세가의 사람들이었다. 누구에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어서인지 거의 아무도 두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팽덕이는 청년 하나에게 두 사람의 안내를 맡겼는데 백방생은 주위를 돌아 보다가 그 청년에게 말했다. 이곳에는 철알부의 놈들이 쳐들어 오지 않았다는 말이오. 청년은 자신의 상관인 팽덕이가 직접 안내를 지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공손했다. 웬걸요. 아까 정오 무렵에 놈들이 대거 침입해왔었죠. 그런데 본맹에서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곧장 물러가 버리고 말았죠. 백방생은 정말로 철알부의 사람들이 공격해왔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철알부의 주인이 용천기라면 물론 멍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나타나서 그렇게 어이없이 간단한 패배를 당하고 물러갔다는 말인가. 보아하니 이 부근에는 무슨 격전의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수수께끼가 음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청년은 두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듯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놈들은 본맹의 창단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은 아니었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창단식은 이미 치러졌다는 말이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묻지도 않은 사항까지 선선하게 잘 대답해 주었다. 그럼은 입시오. 우리 정의맹은 이미 만장일치로 소림사의 도액방장을 맹주로 모시게 되었죠. 지금은 중앙의 연무장에서 간단한 연회를 열고 있을 것입니다. 백방생은 이미 예정대로 정의맹의 창단식이 순조롭게 되었다는데 다소 의아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태평스럽게도 연회를 열고 있다지 않은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잠시 걷는 사이에 건물들의 사이를 돌자 이윽고 청년이 말하던 연무장이 나타났다. 청년의 말대로 그 연무장의 앞쪽에서는 지금 많은 회장들이 처져 있는 가운데 한가로운 연석이 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 속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잠옷 흥청거리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 청년은 이윽고 연회장에서 일하는 다른 청년에게 두 사람을 맡기고 정문 쪽으로 다시 물러갔다. 연회장에는 두 사람에게 낯익은 사람들도 덜어 눈에 띄었다. 특히 소림사의 승녀들은 한쪽의 휘장을 차지하고 앉아서 차와 과자를 들고 있었는데 덜어 백방생을 보았어도 아는 채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굳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귀찮은 일을 자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 안내해주는 대로 한 한적한 자리에 앉았다. 황진희는 생각보다 강호인들과 친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많은 강호인들이 그녀의 신분을 알아채고 놀란 표정을 짓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직접 다가와서 아는 채를 하지 않았고 황진희도 상당히 태연하여 마치 산책을 나온 것 같은 태도였다. 다만 백방생은 속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진소유가 이곳에 혹시 오지 않았나 해서 그녀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눈부신 백색의 옷을 입고 있어서 늘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비교적 많은 여가무들이 왔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백색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 거의 3,4천명에 달하는 이 많은 목적이는 인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여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실 백방생도 비록 속으로 애타게 찾고는 있었지만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이쪽으로 떠났다는 얘기만 들었지 진소유가 반드시 이곳에 왔다는 확증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청년들이 탁자 위에 푸짐한 술과 음식들 그리고 간단한 과자와 차 등을 가져다 주고 물러갔다. 백방생은 이미 진소유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이곳은 실로 정파무리민들의 집결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많은 강호의 선배고인들을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이미 강호의 영웅이 돼 비록 결심한 백방생이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문덱 1단의 작은 무리가 곧장 두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를 향해 다가왔다. 백방생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두 눈에 이체를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5명의 젊은 남녀로서 1여사남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눈에 익었다. 백방생이 다소 뜻밖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 그들은 실로 하나같이 뛰어난 기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앞으로 장래의 무림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라고 얼굴에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이 눈에 익은 그 한 사람은 바로 남궁세가의 둘째 아들이자 천하의 미남자로 알려진 옹명검 남궁검상이었다. 그는 전과 달리 나머지 네 사람들을 겸손한 태도로 데려오고 있었는데 결코 자신의 위치가 그들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표정이었다. 황진희는 그들이 다가오자 이내 입가에 자연스런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그들과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과연 그들은 황진희의 앞에 와서 일제히 폭권으로 인사를 했다. 그간 안녕하셨소 황소저 황진희는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도 그동안의 신수가 더욱 헌해진 듯 하군요. 그리고 저 분 남궁세가의 이공자께서는 자주 뵙는군요. 남궁검상은 그답지 않게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저를 들먹이십니까? 우선 저의 형님만 해도 그렇고요. 백방생은 자연스럽게 남궁검상이 가리키는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스물다섯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키가 거의 육척에 달하고 체구가 헌칠하고 어깨가 우람했으며 용모 또한 준수했다. 두 눈에서는 예리한 정광 대신에 은은하고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그를 마치 이 사람들 가운데에 붕괴 이락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정기가 넘치고 연기가 탁월한 젊은이로 보였다. 그는 남궁검상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질은 정반대였다. 남궁검상이 그저 기생우라비처럼 잘생긴 얼굴이라면 그 청년은 그야말로 대장부를 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가 바로 남궁세가에 마다들인 대공자 무영검 남궁검민이라는 말인가. 백방생은 내심 약간 놀라며 생각을 굴렸다. 그 강호인물로계에 의하면 이 남궁검민은 그야말로 방금의 강호상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했었다. 그의 무공은 동생인 남궁검상과는 달리 이미 절정의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남궁검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고 낭낭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황소적께서 강호의 일에 나서주시니 고맙소. 본래 황소적께서 지나치게 강호의 일에 소극적이라서 다소 불만이었는데. 본래 강호인들은 봉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연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소. 황진희는 미소하며 말했다. 남궁공자의 그 말씀은 고맙게 듣겠어요. 하지만 저는 안여자의 몸이라 무림의 일에 감히 나서기가 곤란하군요. 또한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남궁검민은 황진희가 난처해하는 것 같아서인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의 자리에 앉은 백방생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실례지만 같이 오신 그분의 존성 대명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남궁검상은 미리 백방생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수국의 황진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면 결코 녹록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었다. 백방생을 바라보는 남궁검민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다. 황진희는 그들의 심사를 짐작했는지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분은 바로 백방생 백봉자로서 복주 출신이세요. 남궁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접 백방생을 향해 폭건하며 인사를 했다. 알고 보니 백형 이었구려. 불초는 남궁검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바라겠소. 백방생은 몸을 일으키며 마주 폭건하고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요. 오히려 남궁형께서 소생에게 도움을 주셔야지요. 남궁검민은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더니 백방생에게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백형께서는 이미 일신의 무학을 지니고 계시는 듯 하군요. 소재에게 출신 내력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이 남궁검민의 안목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명한 것 같았다. 백방생의 모습은 그저 뚱뚱하고 혈색 좋은 부잣집의 귀공자로 보였지 결코 무리민의 모습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남궁검상조차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궁검민은 아마도 그가 운대에 어떤 특별한 기질이라도 느낀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일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소 당황했으나 이내 대답했다. 사실 소생은 달마하원의 속가 제자입니다. 솔직히 백방생은 무학을 많이 배우기는 했어도 내세울 만한 사문이 없었다. 가문의 대대로 자부문의 일맥이 전해지고 있기는 했어도 그것은 이미 백규현에게 전해졌다. 그는 소림사의 무학도 배웠으나치 금 이 자리에 소림사의 승려들이 가득하니 만일 그가 그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혼줄이 나고 말 것이다. 백방생은 붕여지책으로 달마하원의 속가 제자라고 했다. 비록 정식 제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달마하원이 멸망한 이래 그에게 그런 것을 따져 물을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기실 백방생의 부친은 과거 달마하원의 주지여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백방생의 그러한 대답은 남궁검민 뿐만 아니라 남궁검상 그리고 심지어 듣고 있던 황진의에게까지 놀라게 만든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잠시 백방생을 주시하는 시선에 반짝하고 이체가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 바로 그러셨군요. 신뢰가 많았소이다. 백방생의 그 대답에 따라서 주의의 시선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러나 내심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본래 그는 강호의 영웅이 되기로 작정했다. 부모의 복수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원조하는 자가 많아야 하는데 아직 저 강호의 영재들은 그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가 달마하원의 속과 제자였다고 하니 같은 무림정파의 입장에서 그들의 호의와 격려가 깊어질 것이 뻔했다. 남궁검민이 다시 인사를 차리자 남궁검상이 다시 말했다. 백형께서는 그럼 누구에게 사살을 받으셨소? 백방생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생의 선친이 바로 전대의 달마원주였던 홍엽 선사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아까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준 것 같았다. 남궁검상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눈빛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경악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남궁검민이 놀란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홍엽 선사라면 불초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달마하원의 역사상 보기 드문 신승이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변계를 당할 줄이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소이다. 남궁검민의 표정은 어느덧 경계하는 마음에서 호의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문등 옆에서 얘기를 듣고만 있던 한 명의 여자가 남궁검민을 향해 말했다. 민호라버니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서있게 만들 거예요. 백방생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이는 이제 방년 스물 정도 키는 보통이었으나 체구는 다소 마른 편이었고 수려한 용모에 다소 병약한 듯한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 눈빛이 마치 깊은 호수처럼 조용하여 매우 심기가 현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남궁검민은 그제서야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참 내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군. 황진희를 바라보며 남궁검민은 말을 이었다. 헌데 우선 황소적계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려야 하겠군요. 남궁검민이 가리킨 사람은 한쪽에 서있던 아주 키가 크고 체구도 우람한 거구의 청년이었다. 그의 키는 무려 7척이나 됐다. 백방생은 그를 보자 아까 정문에서 만났던 그 키다리 청년 팽걸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 청년은 키도 그와 비슷하지만 체구는 오히려 더욱 우람하여 마치 철탑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의 용모가 팽걸과 흡사한 것을 보고 혹시 그의 형인 하부팽가의 대공자 흑품도 팽호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이도 대략 27정도 되어 보였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남궁검민이 소개하는 말도 그와 같았다. 황소저 이 친구는 바로 강호에서 그 유명한 팽문사호 육가 문대에 맞이인 흑품도 팽호로서 특히 독업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황소저께서도 친해두시면 그가 얼마나 호기가 넘치는 청년 영웅인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창한 자기소개에 그 흑품도 팽호는 그만 거뭇한 얼굴이 불그레하게 변했다. 그는 이미 황진이를 알고 있었는지 즉시 정중하게 폭권하며 인사했다. 강호에서 그 유명한 성수혁왕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귀찮은 일이 생기면 어디라도 불러만 주시면 지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팽호의 태도는 그 커다란 몸짓만큼이나 호방에 보였다. 황진이는 웃으며 마주폭권하며 인사해 주었다. 팽호협께서는 당당한 강호의 영웅호걸이신데 제가 감히 부를 수야 있나요? 그저 앞으로 친구로 생각해 준다면 다행스런 일이지요. 이어 남궁검민은 백방생을 위해 다른 두 사람도 소개해 주었다. 그 일남일련은 바로 오대세가의 하나인 제갈세가의 자녀들로서 역시 강호에서 유명한 영재들이었다. 오빠인 제갈승진은 일명 소재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23살의 나이에 6척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준수한 서생 타입의 청년이었다. 여동생인 제갈시민은 벼루가 병중화로서 아까 남궁검민에게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며 역시 남궁검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일단 서로 간에 수인사가 끝나게 되자 함께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본래 그들 다섯은 잠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변하여 이렇게 마주한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자리에 앉고 나자 미처 숨을 돌리기도 전에 남궁검상이 다시 입을 열어 백방생에게 말했다. 홍엽선사가 선친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달마하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백방생은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대꾸했다. 저는 당시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더군요. 남궁검상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실례지만 달마하원의 무공 가운데 몇 가지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남궁검상은 갑자기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방생의 말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백방생은 미리 그럴 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공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사실 저는 나중에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공력을 거의 상실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복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다행히 조부님의 유산이 많아서 이곳으로 탈출하여 어떻게든 복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방생이 말하는 그러한 말들은 모두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처음 듣는 것들이었다. 백방생은 말을 끝내자 맞아 가볍게 우수를 펼쳐 준비하고 있던 내공과 함께 전면으로 떨쳤다. 그러자 일순 그의 우수가 장으로 되면서 일장이 이장으로 변하고 이장이 사장으로 변했다. 백방생은 겨우 그것을 마치고 피로한 듯이 안색을 창백하게 물들이면서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미 좌중에서는 매우 놀란 경호성과 함께 가벼운 소란이 일었다. 남궁 건민이 팽호에게 물었다. 팽형 어떻게 보셨소? 팽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가 말했다. 그건 분명히 달마하원의 천수혈의 장이오. 게다가 그 내공도 필시 대승반여 성공인 것 같소. 천수혈의 장은 본래 일장이 128개의 장형까지 계속 늘어가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내공이 부족하여 그것을 겨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전개하고 그만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공은 그가 스스로 달마역군경에서 터득한 것이지 비슷하기는 해도 결코 달마하원의 대승반여 성공은 아니었다. 남궁 건민은 옆에 제갈승지에게도 물었다. 제갈동생의 생각은 어떻소? 제갈승지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수제와 같은 외모였다. 그는 이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그제서야 입을 열어 조용히 마했다. 저도 일전에 복주 백로야의 손자가 잠시 소림사로 가서 몸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백공자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무림 전체의 일이오. 그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가 그의 일을 도와야 하겠지요. 남궁 건민도 동감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네. 백형 그 일은 우리 무림 전체의 일이니 앞으로 모두와 상의하도록 하십시다. 문득 제갈심의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이 황진이에게 말했다. 황언니 조금 전에 왔다면 아직 우리 정의맹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시겠군요. 백방생은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아 필시 이번에 오대세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입지를 굳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황진이는 간단히 대꾸했다. 나는 그저 소림방장이 정의맹주가 된 것 정도만 알 뿐이지. 제갈동생 이 자세히 말해주겠어. 제갈심의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안색을 다소 상기시키며 말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죠. 현재 맹주의 아래에는 모두 3명의 호법을 두었는데 가히 부맹주라고 해도 무방하죠. 무당파의 원로의 신자 허진인과 개방의 태상 장로이신 개왕 금일북 노선배 그리고 바로 남공세가의 노가주이신 제왕건 남공장산 노선배님께서 바로 그분들이세요. 과거 오대세가는 구파일방에 비해 항상 마치 이류처럼 대접받곤 했다. 만일 어떤 맹을 결성할 때면 구파일방에서 맹주가 나오고 중요인물들이 나오곤 했지 이렇게 남공세가가 중용된 적이 드물었다. 다히 오대세가 사람들이 신이 날만했다. 물론 그것은 그간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지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황진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분들이라면 과연 그럴만하군. 나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제갈시미는 약간 신이 났는지 말을 계속했다. 그 외에 총순찰과 오당이 생겼는데 언니는 거기에 누가 임명되었는지 아세요? 황진희는 웃으며 물었다. 혹시 동생의 부친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아니야. 제갈시미는 안색을 다소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 아버님은 그저 피리만 잘 불고 다니지 도무지 무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금적서생이라는 벼루가 붙었겠어요. 황진희는 말했다. 만일 진정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깊게 그 맛을 음미하는 분이라면 굳 이 무공은 높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 사실 동생의 부친은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31장 백발의 미청년 남궁검민이 나서서 제갈시미를 대신해 말했다. 오당은 다함께 천지품운용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중에 천당은 무당장문인이신 옹량진님께서 맡으셨고 지당은 저의 조부님께서 그리고 풍당은 개방방주이신 백결계 금푸노선배님께서 맡으셨고 그리고 운당은 저 제갈동생의 증조부님께서 그리고 용당은 저 팽영의 조부님께서 맡으셨지요. 남궁검민의 조부는 바로 현임 남궁세가의 가주인 파천신검 남궁건원이고 제갈승지의 증조부는 바로 제갈세가의 노가주인 철금노인 제갈황이고 팽호의 조부는 바로 하부팽가의 가주인 삼동우적 팽데려구 이었다. 백방생은 속으로 곰곰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되살려 보았다. 들어보니 확실히 이번에 오대세가의 사람들이 중용된 것이 틀림없었다. 오대세가에서는 오당주의 지위에 3명이나 올라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용당의 당주가 된 삼동우적 팽데력의 경우는 더욱 뜻밖의 일로 느껴졌다. 지금 들은 나머지 사당주들은 무공이 모두 초절정의 경지에 오른 최고명숙들인데 반의 팽데력은 아직 무공이 최절정의 경지라고 알려져 있었다. 화산파나 무슨 청성파 등에서 초절정의 고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유독 그런 사람을 기용한 것은 아마도 그 용당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아까 하부팽가의 소가죽과 정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남궁건미는 황진이를 향해 미소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남은 한 사람 총순 차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기용되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황진이는 미소하며 대꾸했다. 대단한 강호의 영웅이 기용되었겠군요. 남궁건미는 말했다. 실로 대단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모두가 60을 넘어선 분들이었는데 오직 그 사람 하나만은 30대의 젊은이입니다. 실상 오래전부터 그 기재가 심심치 않게 알려져 오던 분이었는데 바로 그는 소림사의 일수 지공대사입니다. 백방생은 문득 은근히 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지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느닷없이 남궁건미네 입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나오자 그만 가슴이 흠칫하는 느낌이 들었다. 황진이도 다소 놀란 표정이었으나 이내 수긍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군요. 사실 그 사람이라면 가히 후기지수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황진이는 굳이 지공을 후기지수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신봉하는 용천기는 이미 후기지수가 아니라는 말인가? 백방생이 옆에서 그런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문득 이제까지 잠잠하던 남궁검상이 말했다. 그를 사실 제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마치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만한 사람은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철혈부의 부주도 역시 나이가 그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진이는 용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역시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그녀가 다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남궁검민이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무공이 높다고 해서 영웅호걸은 아니다. 영웅호걸이란 반드시 장부의 풍모를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릇된 길로 빠지는 사람은 아니다. 남궁검상은 친형의 말에 불국하는 듯 다시 말했다. 영웅호걸요. 그게 대체 얼마나 한답니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라도 한다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답니까? 이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 그 천상회주도 그렇다면 역시 영웅호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방생은 무심코 듣고 있다가 문득 천상회주라는 말에 갑자기 귀가 튀었다. 순간 역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 전에 의문들이 한껏 번에 풀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빠르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혹시 그녀도 그들을 따라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닐까? 남궁검미는 갑자기 동생과 불화가 생기게 되자 그만 못난 꼴을 보인 셈이 되어 잠시 안색이 붉어졌다. 황진회가 그런 무한한 기분을 지워주려는 듯 웃으며 질문했다. 천상회주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었습니까? 제갈승지가 대신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 그 천상회주는 사실 말하자면 철육무가의 속가주입니다. 아 황소적계에서도 잘하면 아시겠군요. 그는 이번에 나름대로 천상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휘하에 천상오룡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튼 오늘 정오에 철혈부의 인물들이 대거 공격해왔을 때 그들이 도와줘서 물리친 것이 사실입니다. 철육무가의 속가주가 천상회주라면 그는 바로 성룡안이라는 사람으로 나이도 현재 스물셋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의 무공은 이미 심검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철육무가의 사람들이 대대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은 모두 천상절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원기를 지나치게 소모하여 흡사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며 천부적인 자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극히 괴이한 천형으로서 보는 것이다. 현재 철육무가의 가주는 천하제일인이라고 한다. 거기에 다시 요절하게 되는 새로운 무학천재인 젊은이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백방생은 문득 이전에 소림사의 동굴에서 보았던 철육무가주 석장생에 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과연 그곳에서 천형을 극복하는 수련을 성공할 수가 있을까? 본래 철활부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왔다가 갑자기 그렇게 물러나게 된 데에는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천상회주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자 그만 갑자기 형세가 크게 기울어 도주하고 말았던 것이리라. 백방생은 필시 그 천상회의 무리 속에 진소유도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무리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녀는 어디에 이들까? 백방생은 내심 크게 궁금했지만 지금 그런 의문들을 물어볼 수는 없었다. 황진이는 다시 말했다. 아 그럼 그도 정의맹에 가입을 한 것인가요? 제갈승진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본맹에 가입하지는 않으나 그저 앞으로 돕기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때 문득 회장 밖에서 다시 일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가 들어왔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그들은 모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는 내심 급히 물어보고 싶던 말을 그대로 꿀꺽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회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뜻밖에도 바로 다름아닌 전날 남궁검상과 함께 술집에서 보았던 사천당가의 남매와 황고세가의 남매들이었다. 아마도 아까부터 그들은 남궁검민 등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람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모두 찾아나선 모양이었다. 아니 여기서 다들 무엇을 하고 있죠? 맑은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한 사람은 바로 남궁지악이었다. 그녀는 말을 한 후 자신의 두 오빠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황진이와 백방생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궁검민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저기 황소저와 백공자를 만나서 무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그 두 형제가 서로 다소 안색을 붉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남궁지악은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기는요? 이제 곧 단상에서 무림명숙들이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있기만 할 건가요? 남궁검민 등은 그 말에 다소 흠칫해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만 어서 가봐야지. 남궁검민이 몸을 일으키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따라서 몸을 일으켰다. 백방생과 황진의도 함께 가기를 권유받았다. 백방생은 마침 진소유를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수십 개의 회장들이 처져있는 연무장의 앞쪽에는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단이 있었고 지금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모두들 강호해서 내놓으라 하는 고수들이기 때문에 전신에서 강한 기도가 흐르고 있었고 또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한껏 기분들을 내뒀기 때문에 얼굴들이 달아올라 했었다. 실로 정파에 수천명의 군웅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는 실로 복이 드문 것이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누군가가 단 옆에서 소리친 다음에 이윽고 한 사람이 단위로 올라갔다. 바로 이번에 정의맹주가 된 소림방장 도액선사였다. 그가 단위에 섯자 군웅들은 잠시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도액선사는 불호와 함께 입을 열어 말했다. 아미타불 아무튼 여러 군웅들께서 이렇게 강호의 안녕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니 고맙소이다. 이미 정해진 대로 본맹은 지금부터 정식으로 발족한 것이오. 아미타불 육성되었겠지만 그러나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함으로 부득이 강문파에서 차출해야 하겠소. 그리고 지금은 유사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강문파는 본상과 연락을 취하면서 협력해 주셔야 하겠소. 그리고 이미 강문파의 장문인들께서 본맹의 15대 장로가 되시어 본맹의 일에 협조하기로 하셨소이다. 청소하고 마른 용모의 노승 도액선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비록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그 카랑카랑한 음성의 군웅들은 절로 정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이어 도액선사가 옆으로 물러나면서 손짓으로 가리키자 일순 장례에서는 거대한 환호소리가 일어났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단위에는 지금 10여 명의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가운데 도사도 있었으며 거지도 있었고 학자가 있는가 하면 노사태나 노검객들도 있었다. 그들이 당근 구파일방 오대세가의 장문인들임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 그들은 가히 당근의 정파 무림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록 과거의 달마하원이나 남해부타도 같은 근래 들어 급성장한 정파 세력들이 없지 않았으나 아직은 그들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육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정사중간이나 산화외도의 무리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강성해지기는 해도 아직 그들은 충분히 버텨내고 있었다. 지금 단위에 서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모두 15명이 못되었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 정의맹의 요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단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실로 실질적으로 강호해 정파 무림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의 무공은 하나같이 대홍락의 초입인 초철정이 경지에 올라있었고 또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나타난 지 한참이나 되었는데도 계속 환호하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백방생은 계속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진소유를 찾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 역시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그 가운데 백방생은 문득 낯익은 사람 하나를 발견해냈다. 바로 그녀는 일전에 남궁 검상 증평 등과 함께 어울렸던 화산옥녀 채청문으로 아마도 그곳은 구파일방의 후진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모양이었다. 이미 가버린 것이 아닐까. 이때 단위에서는 그 15대 장로들이 모두 물러가고 다시 그 단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치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하시오. 중요한 손님이 다시 찾아오셨소이다. 그 소리치는 사람은 등에 한자루에 칼을 메었으며 키는 육척에 불과해 누나 용모는 팽호와 흡사하게 느껴지는 노인이었다. 백방생은 그가 혹시 이번에 용당주로 발탁된 삼동우적 팽대력 5위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윽고 다시 단위의 일단의 사람들이 올라서고 있었다. 그들은 한 무리로서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생긴 스물셋 정도의 청년이었다. 그는 용모가 대단히 수려했는데 괴이하게도 머리카락이 찬란하게 빛나는 은백색이었다. 백발미 청년 그는 허리에 한자루의 검고 특이한 광택을 일으키는 장검을 차고 있었는데 그것은 흡사 백방생이 이전에 보았던 여의지존신검과 모양이 비슷했다. 그는 실로 뛰어나고 영웅적인 기질로 단숨에 장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실 백방생이 주시한 사람은 백발미 청년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백방생은 일순 놀랐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천상오룡과 진소유가 아닌가. 마침 진소유를 애타게 찾고 있던 백방생은 그만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랬다. 그것은 다분히 의외성보다는 그가 너무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그렇다면 저 자가 바로 그 천상회주라는 성룡안이라는 말인가. 백방생은 황급히 단아래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그를 잡았다. 바로 황진의였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어 보였다. 전음소리가 백방생의 귀를 간지럽혔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백방생은 문득 그녀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럼 혹시 그녀도 나와 소유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인가. 황진의는 이내 손을 놓았으나 왠지 그녀의 미소는 의미심장하게 여겨졌다. 그때 백발미 청년인 천상회주 성룡안이 단아래를 향해 한마디를 하고 있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무선배 여러분들의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비록 예신상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정의맹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뿌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의맹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면 알려주십시오. 즉각 달려와서 신명을 다 바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성룡안은 방금 철육무가의 속가주로서 그의 지휘는 강호상에서도 지대한 것이었다. 비단 천상회주라는 직함이 아니더라도 그가 다소 오만하게 말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도 이해를 달지 않았다. 그만큼 철육무가의 힘은 강호상에서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성룡안이 그렇게 말을 끝내자 이내 군웅들의 열성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환호하며 그에게 정의맹주가 되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열띤 분위기 속에서도 백방생의 시선은 그 주위를 맴돌았다. 천상오룡의 표정은 다소 오만한 듯 하면서도 냉막하여 성룡안의 표정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 무서울 것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진소유 그녀는 지금 역시 순백색의 의삼을 걸치고 있었으며 안색이 매우 냉정해 보였다. 마치 무심한 듯이 보이는 그녀의 시선에는 눈앞의 군웅들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성룡안은 일단 그렇게 말한 후 환호하는 군웅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다시 단 뒤쪽으로 사라져갔다. 천상오룡과 진소유 등도 역시 그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단 뒤쪽을 향해 달렸다. 황진의도 이번에는 막지 않았으며 그는 혼자였다. 매우 멀게만 느껴졌지만 그러나 백방생이 단 뒤쪽으로 돌아간 것은 아주 잠깐 후의 일이었다. 단 뒤에는 다시 누군가가 올라와서 환성이 터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백방생이 안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바라보니 천상회의 그 일행은 막 뒤쪽의 건물들 사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백방생은 계속 그쪽으로 내다르며 혹시 뒤쫓지 못할까봐 소리쳤다. 진진랑자 소유 천상회의 일행은 모두 십여 명이었는데 백방생이 직접 진소유의 이름을 말하자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천상오룡의 시선이 특별하게 빛났고 천상회 주인 성룡안도 다소 특이한 시선으로 진소유와 백방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에 반해서 진소유는 안색이 매우 냉막해져 있었다. 그녀는 백방생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내 쌀쌀하게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나를 불렀죠. 백방생은 그녀의 음성보다 오히려 그 눈빛이 의외로 더욱 차가운 것을 보고 내심 왠지 당황하는 기분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기호지세라고 생각되어 비교적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우선 진소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룡안을 향해 폭권하며 인사를 했다. 조금 전에 연설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매우 훌륭하시더군요. 저는 천상해가 좋은 방면으로 강호의 뿌리를 내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성룡안은 상당히 기이한 시선으로 뚱뚱한 그의 외모를 아래 위로 뜯어 보다가 일순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성룡안의 나이는 백방생보다 두 살이나 더 많다. 따라서 백방생은 그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백방생은 재차 폭권하고 읍하며 말했다. 저는 진앙자와 같은 남쪽 태생으로 성은 백이고 이름은 방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백방생의 그러한 태도는 10분 공손했다. 설사 아까부터 성룡안에게 환성을 지르던 강호의 청년협사들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예의를 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방생은 그러나 여전히 진소유가 불안해서 그녀를 은근히 의식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진소유는 매우 침착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이어 나서서 말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다. 천상오룡 역시 지나 칠 정도로 침묵을 지킨 채 냉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오히려 다시 나서서 입을 연 사람은 성룡안이었다. 그는 기이한 시선으로 백방생의 얼굴을 투시할 듯이 바라보다가 말했다. 백방생이라고 그렇다면 그대가 바로 옛복죄의 대부호인 백행치의 친손자라던 그 사람인가 백방생은 그 말에 일순 다소 놀랐다. 그는 뜻밖에도 상대인 성룡안이 그렇게도 자신을 쉽게 알아볼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천상오룡과 진소유가 천상회의 이래 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어찌 백노야의 장원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의 인연을 말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백방생 자신이라고 해도 아마 그 기이한 운명의 소년에게 관심을 느껴뒀을 것이었다. 다만 그가 자신의 돌아가신 조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으나 백방생은 내심 개의치 않고 즉각 웃으며 말했다. 예 저를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실로 다행입니다. 보다시피 저와 진당자는 서로 친구 사이인데 지금 잠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무쪼록 그대께서 잠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룡안은 그 말을 듣자 역시 기이하게 웃더니 말했다. 사실 진당자는 우리와 친구 사이일 뿐이지 무슨 나의 수화는 아니오. 그런데 그 일로 나에게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소. 백방생은 은근히 진소유 쪽을 의식하는 성룡안의 말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다. 백방생이 나타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진소유에게 말했다. 진당자 그럼 우리 잠시 얘기 좀 나눌 수가 있겠소. 진소유는 무심한 듯한 시선으로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나를 따라와요. 백방생은 급히 그녀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그가 아직 천상오룡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즉시 그들에게 일일이 폭건하며 말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우나 소생은 바빠서 미처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구려. 이대인 이 말했다. 백공자 뭘 그리 걱정하시오. 어서 그냥 진소절을 따라가면 될 것이 아니오. 다소 냉막한 듯한 그의 말투에 백방생은 기분이 다소 어색해졌으나 이내 서둘러 읍을 한 뒤에 진소유가 걸어간 방향으로 뒤쫓아갔다. 진소유 그녀는 건물들의 사이를 돌아서 어느 한 으슥한 골목길에 서서 백방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방생이 다가가자 그녀는 즉시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어째서 또 날 찾아왔죠. 백방생은 그녀가 아까보다 더욱 화가 나 있는 듯한 것을 보고 내심 크게 당황해졌다. 나는 우선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소. 그리고 진소유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내게 준 그 유산이 아까 와서 찾아온 것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나는 이미 말했다시피 그 돈은 당신에게 속한 것으로. 진소유는 시간이 없다는 듯 그의 말을 자르며 다시 말했다. 그럼 고의로 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함인가요? 백방생은 그녀가 이토록 가시도 친 듯이 차갑게 나오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 소리쳤다. 그렇소. 나는 사실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 것이오. 진소유는 백방생의 의외의 말에 놀란 듯 그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 아니 뭐라고요? 백방생은 그녀의 싸늘한 시선에 절로 기가 질릴 정도였으나 이미 기호지세라 자신도 지지 않고 그녀를 마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대강 알고 있소. 당신은 바로 자신의 영화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달라붙고 있는 것이오. 그것은 바로 사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그 말에 다소 놀란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당황스런 표정이었으나 이내 다시 정색을 하고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과거 그렇게도 불문의 비구니가 되려고 했소. 비록 사부인 우리 어머니는 원망했으면서도 한사코 비구니가 되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소. 그것은 실로 당신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오. 당신은 그런데 비록 갑자기 사문이 멸망했다고 해도 이렇게 호사스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소. 사실 당신은 지금 그 천상회의 힘을 빌려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오. 진소유는 그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런 나의 일을 방해하고 나서 나더러 당신과 함께 살자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왠지 너무 쉽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오. 순간 갑자기 심한 통증과 백방생의 얼굴이 좌우로 돌아갔다. 퍽퍽퍽. 진소유의 우수가 맹렬하게 그의 따귀를 후려갈긴 것이었다. 백방생은 일순 고통보다는 머리가 흔들려서 정신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다. 대번에 그의 양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그런 그의 얼굴에 대고 진소유의 악에 받친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미친 자식아. 내 놈은 정말 나와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 지랄이냐. 뭐 나의 일을 일일리 방해하겠다고. 호호호 방해해 비읍 이 자식아. 내가 나중에 내 놈을 죽이지 않으면 성을 갈고야 말겠다. 뭐 복수를 하려고 하냐고. 호호호. 그래 복수를 위한 거다. 이 자식아. 나는 뭐 그런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자식아 지금 내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냐. 백방생은 따귀를 맞은 것보다도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온 말들에 대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럼 내 생각이 틀렸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긴 일부러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복수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내심 급히 생각을 굴리며 말했다. 아 알겠소. 내가 말을 취소하겠소. 당신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오. 진소유는 금방이라도 일장을 후려칠 듯한 기세였으나 이내 그 말에 다소 마음을 진정시켰는지 차가운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아직 가지 않고 서 있느냐. 백방생은 흑사 불길을 내뿜는 듯한 그녀의 안광에 기가 질릴 정도였으. 나 간신히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것은 음 그러니까 내게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오. 진소유는 그래도 백방생의 마음이 가상하다고 생각은 되었는지 더욱 어조를 낮추며 말했다. 그래 그건 뭐지. 백방생은 다소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음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반드시 노력하여 무공을 회복하고 강호의 영웅이 되어 부모의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오. 진소유는 그 말에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더니 더욱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더러 혼인을 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인가요. 백방생은 그녀의 말이 부드러울수록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을 방금 경험했으므로 급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대꾸했다. 그 그렇소. 나는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소. 진소유는 이에 문득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다시 물었다. 당신의 그 초라한 몰골을 보고 말인가요. 나더러 사랑을 해달라고요. 백방생은 그 말이 마디마디가 마치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절로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여 역시 안되겠소. 진소유는 의외로 가볍게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나는 당신도 보았다시피 그 석공자에게 마음이 이더요. 당신은 스스로 그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비교할 수 있다. 백방생은 내심 그렇게 소리쳤으나 그것은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빛은 절로 암담해졌고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시선은 자꾸만 무겁게 아래로 내리쳐졌다. 그 그랬었군. 당신의 말도 무리는 아니오. 나는 설마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소. 진소유는 금세 냉정해져서 소리쳤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 가지 않고 있는 거죠? 백방생은 겨우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냉엄하고 서릿 발이 어린 듯 하지만 흡사 백색의 연꽃 같은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불어시며 말했다. 물론 일이 그렇게 된 이상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소. 더 이상 사랑을 애원하지도 않겠고 또한 돈도 물론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소. 다만 주고 싶은 것이 있소. 진소유는 냉정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말해요. 그건 뭐죠?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비록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을 깊이 사랑하오. 나는 당신이 누구와 살더라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오. 그래서 말인데 그런 사람들과 다니다 보면 내상을 입기가 쉬울 테니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하도록 하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이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송명신단이 들어있는 약병이었다. 백방생은 아직 그것이 기실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약병을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치 서운함이 가슴으로 점여드는 것 같았다. 헌데 그때였다. 백방생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뒤로 날아갔다. 그는 뒤에 벽면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며 나뒹굴었는데 어느새 뒷머리에는 혹이 하나나 있었다. 진소유가 느닷없이 발길질로 내지른 것이었다. 백방생이 허둥지둥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드니 그의 머리 위로 진소유의 칼날 같은 교갈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이 청한 자식아. 누굴 거지로 아느냐. 그런 것은 너나 가져. 만일 다시 한 번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일을 방해한다면 그때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이 병신 같은 자식아. 말이 끝나자 그녀는 곧장 신법을 펼쳐서 왔던 길로 횡안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정말 매정하고도 난폭한 아가씨로군. 백방생은 문득 아직도 안전하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약병을 내려다보며 내심 다시 생각했다. 하긴 그녀가 이것을 쉽게 봐드리라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았었지. 백방생은 잠시 후에 몸을 일으켰다. 그는 겨우 약병을 품속에 갈무리하고 걸음을 옮기려고 했으나 일순 진소유에게 맞은 부위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약병에서 속명신단을 하나를 꺼내서 복용한 후에 간단히 조식을 했다. 진소유에게 맞은 상처의 자리는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팠다. 그러나 속명신단의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자 그것은 이내 깨끗하게 나왔다. 마치 뱃속에 열기가 일어서 그 차가운 얼음 조각을 다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있도록 하자. 그녀는 나의 호의조차 싫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분명한 대답을 들었는데 어찌 행하지 않으리. 백방생은 조식을 마친 뒤에 먼지를 툭툭 털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며 걸어갔다. 그곳은 진소유가 사라져간 곳과 반대 방향이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정의맹의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방생은 이윽고 도리어 연무장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건물들의 배치가 일종의 심오한 기문진법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처럼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안쪽으로 접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자신이 다시 연무장으로 나왔으나 그것도 역시 개의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약간 맥이 풀려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약간 술취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연무장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멍청한 모습의 서생을 주의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그런 가운데 서서히 정의맹의 연무장을 벗어났고 이어 정문도 벗어났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팽걸 등도 다소 괴있적게 바라볼 뿐 백방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백방생의 내상은 이미 조금 전에 내식으로 다 나아있었다. 오히려 송명신단의 복용으로 그의 공력이 30년 정도 늘어서 이류급인 일갑자 정도 되었다. 백방생은 정신없이 나아가고 있었으나 어느덧 경신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무학의 깨달음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 깨달은 무학의 경지야말로 사실 대단한 것이었다. 32장 소녀의 지혜 백방생은 스스로의 생각에 몰입하여 정신없이 산과 계곡을 넘어달렸다. 지금 그가 일갑자의 공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상과 계곡의 장애물 정도는 쉽게 생각할 정도는 되었다. 어느덧 사방에는 리언니엇 정우는 태양으로 인해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오게 마련이다. 백방생은 어느 조용한 계곡의 앞에 이르러 있었다. 지금 옆에 황진에 가 있다면 그에게 다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방생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멍하니 신형을 멈춰 세우고 서서 전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하나의 거의 다 쓰러져 가는 모호기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곳이라면 과거에는 사냥꾼의 임시 거처였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짐승도 살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실로 공교로움이라고나 할까. 지름이 손을 뿐이었다.